수술을 하더라도 직후에 내가 무얼 먹고 내 몸을 회복시킬 거냐 림프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 갑상선이든 맹장이든 자궁이든 유방이든 이거를 절개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몸을 치유시킬 거냐 치료에서는요 반드시 재발과 정의가 일어나는데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보좌관 조승호입니다 한약사고요 저소로는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발식 책이 있고요 임금님의 다이어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는 다이어트 보좌관 예방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약만을 취급하는 약국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저는 20대 때 첫 직장인 은행을 조금 빨리 은퇴를 하고 이후에 사업을 했다가 30대 때 약대에 진학을 해서 최종적으로 약국을 운영 중 임금이 있습니다 약을 팔지 않는 약국 약을 먹지 말라는 약사 최고의 치유는 예방 이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상담과 강연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흔히들 나잇살은 절대 안 빠진다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성호르몬과 남성호르몬이 교차되면서 그로 인해서 살이 찐다고 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바로 독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몸에 쌓인 이 독소가 배출이 안 돼서 비만으로 이어지고 염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독소 배출을 하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7대 3의 법칙입니다 가장 독소를 배출을 해주는 게 바로 채소 과일식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채소 과일식의 비중을 7 그리고 나머지 3을 가공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약으로 제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일 아침을 채소 과일 또는 집에서 직접 만든 과일 주스로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어렵긴 해요 술, 담배, 탄산, 커피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섭취를 제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은 20, 30세 때 그리고 40대까지 익히 많이 하셨던 분들도 50대나 60대에 들면 당연히 끊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또한 이 네 가지만 줄이고 이 비용으로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몇 주씩만 사서 꾸준히 10년만 모아도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경제적인 자유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술, 담배, 커피, 탄산 이렇게 네 가지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다섯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제안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를 건강한 것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명 밀가루로 만든 라면, 빵 이런 가공식품으로 인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서 당뇨에 걸리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이 당뇨병에 걸려서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이 부분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가공식품을 제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육류 섭취 즉 동물성 식품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니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럼 단백질은 먹을 게 뭐가 있지? 고기 이렇게 주입식으로 거의 세뇌해야 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은 고기뿐만 아니라 쉽게 설명드리면 우유를 가루로 만든 분말 단백질, 산약류부터 해서 이러한 단백질 기능식품도 아닌 가공식품까지도 단백질을 위해서 드시는데요 단백질 섭취는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아시지 않으셔도 채소 과일식을 통해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콩에 속하는 콩 22g이 닭가슴살의 170g에 해당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최소화 해주시고요 채소 과일식을 통해서 모든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낮 12시 이전에 밤 8시 이후에는 많이 야식들을 안 하시는데요 추가로 지켜 주셔야 될 부분이 아침에도 역시나 과도한 에너지 섭취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간단합니다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최소 8시 즉 12시간에서 길게는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게 간헐적 단식인데요 이게 아주 독소 배출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밥 대신에 채소 과일 또는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과일 주스를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만 유념을 해주신다면 5060 때 다이어트는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5060 세대가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을 본격적으로 접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화학 첨가물 특히나 약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접하면서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된 세대입니다 10대 때는 타고난 면역력과 자연치유 능력으로 독소 배출이 원활하고 해독을 해서 이겨냈고 20대 때 역시 술 담배를 본격적으로 시작은 하지만 몸에 쌓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20대 때까지는 건강에 큰 이상을 없이 지냅니다 이제 30대에 들어와서 서서히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30대와 40대 때 해독이 안 되어 쌓인 이 독소들이 바로 50대와 60대 때 만성질환으로 나타납니다 특히나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바로 암은 이러한 독소 배출이 안 되어서 오랜 시간 5년에서 10년 동안 몸에 돌연변이가 되면서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0, 60 세대가 하셔야 될 일은 암보험을 계속 가입하시거나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찾아 드시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때 일하시느라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느라고 돌보지 못했던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독소 배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채소가의식을 드셔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필수 영양소가 있는데 이 영양소들이 몸에 소화 흡수돼서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효소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효소를 많이 들어보시고 효소를 사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효소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42도에서부터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36.5도에서 37.5도인데요 바로 40도가 넘으면 몸에 무리가 온다고 하는 이유도 실은 이러한 화학적인 반응들이 기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효소를 먹기 위해서 가공된 효소를 사 먹었다? 이미 대량화되고 가공식품 된 거는 살균, 멸균 과정을 거칩니다 즉 기본 100도씨에서 고온 살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가공식품에는 효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들 드시는 유산균이 점점점 가루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도 이 효소를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 형태를 변화시켜 왔던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몸은 하루에도 암세포가 수천 개에도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즉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자연 치유 능력이 있을 때는 이러한 암세포들이 사라지지만 특정한 질병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관련됐을 때는 암세포가 더 이상 소멸되지 않고 계속 커져 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 암세포를 또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하신 분의 몸을 들여다봤는데 암세포가 많아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암세포를 너무 두려워해서 가공식품이나 화학 첨가제가 가득 뜬 기능식품이나 약물로써 몸을 해독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욱 암세포가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조기 검진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50대 60대의 암 선고를 받으시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모르고 그냥 갔으면 더 실제 큰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시는 경우도 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몸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병원에서는 분명히 이제 초기암입니다 생존률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라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못 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50 60 이 세대에 계신 분들은 내 몸에 쌓인 독소들을 자연스럽게 해독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시면 반드시 암의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저도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올리브 오일이 암을 예방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한다고 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정말 비싸게 주고 자연 추출했다고 해서 하루에 세 숟갈씩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먹고 있는데 괜찮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올리브 오일 조차도 매일 드시는 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TV나 건강 프로그램 홈쇼핑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야 된다 즉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높이고 나쁜 LDL은 낮춰야 된다 이것까지도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몸은 실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간에 무리를 줘서 이 균형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즉 콜레스테롤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덩어리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기름덩어리가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인데 흔히들 동물성에서 나오는 기름 콜레스테롤이 동물성 식품에서 많이 섭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간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식물은 간이 없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즉 고기나 우유나 유제품류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섭취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는 이거를 다 흡수하고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지방 즉 기름으로 남게 됩니다 동물성 식품을 피해서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유나 참기름이나 들기름, 홍합씨유, 초록잎 추출물 이러한 식물성 기름을 먹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채소 과일에 항상 올리브유를 두르고 먹는 건데요 즉 뭐가 몸에 좋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거를 팔기 위해서 움직임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동물성 기름보다 식물성 기름을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땐 반드시 다른 채널인 홈쇼핑에서 올리브유를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몸에 좋다고 현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50, 60대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왜냐 30, 40대 때는 내 몸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식에 안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고 반대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식물성 기름 식물성에서 유래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생활을 하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곳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름 바로 식용유입니다 콩으로 만든 기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식용유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의 비만인구와 함께 심장질환이 늘었습니다 즉 기름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건데요 특히 식용유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이유가 거의 99.9%가 수입된 콩을 쓰는데 바로 GMO라고 해서 유전자 변형된 조작콩을 씁니다 이것은 이미 막을 수가 없고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셔야 될 일은 외식에서 먹는 섭취하는 기름만으로도 이미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른 기름을 내 비싼 돈을 들여서 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뭐로 연결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실지도 모른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에 연결이 됩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고 저 역시 약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동료들 모두 오메가3도 팔고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팔지만 오메가3가 대표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현재는 초좋은 게 RTG, 오메가3 계속 진화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부작용이 계속 발견돼서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 덩어리를 내 돈을 주고 먹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 아무리 좋은 가공을 했더라도 그 자체를 이미 우리 몸에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안 될 뿐더러 인위적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간과 콩팥이 배출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남는 것은 다 독소로 쌓이고 그러한 것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암세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일부러 내 돈 들여서 좋은 기름을 찾아서 사먹지는 말자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저도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저는 채식주의자, 비건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먹게 되고요 하지만 이미 세계보건기구죠 WHO나 모든 영양학자나 음식 전문가들이 붉은색 고기, 즉 육고기, 소, 돼지, 닭고기는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서 특히 가공육, 발색제, 붉은색을 더 돋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화학 첨가되어 들어가는 가공육 즉 햄이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프랑크 소시지, 스팸 이런 것들은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습니다 고기를 우리 인간이 먹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맛있어서 먹는 겁니다 맛있어서 인간이 원래 채식이다, 잡식이다, 육식이다 라는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으로 진화를 했다고 해도 고기를 먹으면 발암물질을 먹는 거랑 똑같다 특히나 태워왔을 때 숯불에 태운 고기가 정말 맛있는데요 이 태우는 순간에 벤조피레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일군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 섭취에 있어서 채소로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인간이 만 년 전에 농업혁명을 거치고 500년 전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거대하게 두 산맥이 우리의 중심, 경제 중심, 축을 이뤘는데요 바로 낙농업과 축산업입니다 즉, 잉여된 식량 쌀부터 해서 밀 모든 곡식들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 수입이 되고 반대로 가축을 기르면서 소, 돼지, 닭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세계 경제를 오랫동안 지탱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지구상의 모든 밀림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것조차도 계속 자연 파괴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육대는 소, 닭, 돼지들이 먹을 사료를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밀가루를 심고 곡식을 심기 위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100으로 본다면 80%는 가축이 먹을 사료를 위한 곡식을 만들고요 단 20%, 실제로는 10%대라고 보는데요 소수의 곡식만 우리 인간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육류 소비를 한다는 것은 곧 지구환경 파괴와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 지구에서 그래도 반 백 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주위에 정육점 하신 분도 계시고 계란을 하신 분도 계시고 우유를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관련된 산업과 이걸 생계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얘기를 쉽게 아무도 해드리지도 못하고 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만 드시고요 일주일에 최소한 내가 의도적으로 무식적으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일주일에 절반은 내가 고기를 안 먹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가장 좋습니다 드시게 된다면 예전에는 꽃등심 마블링 많은 게 맛있고 그게 몸에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방이 많이 들어서 기흥 덩어리입니다 지방이 적은 안심 부위를 드시고요 실제로 단백질 즉 고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은 이 손 한 움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램으로 한산하면 60g 밖에 안 돼요 정말 적은 양이죠 하루에 이 이상을 먹으면 역시나 영양분 섭취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됩니다 즉 다 과잉으로 돼서 살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60g만 먹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대부분 1인분을 150g에서 200g으로 판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외식을 하시든 집에서 고기를 사다 드시든 이 200g을 넘지 않게끔 유념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유기농 목축이나 가축을 기르는 고기를 좀 신경 쓰셔서 무왕생제라고 쓰여 있는 그 팩에 쓰여 있는 고기들이 있어요 반드시 풀을 먹고 자란 소 그리고 동물성 화학사료를 먹고 자라지 않은 돼지 항생제를 맞지 않고 자란 닭을 먹도록 이러한 데다 돈을 쓰셔야 됩니다 다른데 돈 쓰시는 거 보다는 이제 이런데 더 돈을 쓰시는 게 내 몸을 나중에 병원비로 안 쓰는데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60이 되면서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겨서 운동 좀 해봐야겠다 하고 헬스장에 가셔서 PT도 받고 트레이너에게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는데요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칼로리 개념입니다 칼로리 수치로 접근을 하면서 이만큼 운동을 지금 30분 뛰었으니까 뭐 1000칼로리를 소비했습니다 음식은 이만큼 드셔도 몸엔 괜찮습니다 이 총량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쉽게 다이어트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운동까지도 포기하시는 사태에 이릅니다 칼로리 쉽게 설명드리면 물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수치화 시킨 겁니다 이걸 열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칼로리 완전히 머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칼로리는 더 이상 신경 쓸 법칙도 아니고 망고 불변의 진리도 아닙니다 쉬운 예로 우유가 60칼로리고 다이어트 콜라는 0칼로리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대로 따지면 당연히 칼로리가 없는 콜라를 먹고 지내야 몸이 건강해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가 훨씬 더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이죠 바로 이 칼로리는 채소 과일식에서 가공식품으로 넘어오면서 식품회사들이 안전하다라는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영양학적으로 가공식품이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개념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무식적으로 칼로리 개념을 계속 도입을 했는데요 현재 의학계에서도 더 이상 칼로리로 몸을 다루고 비만을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밝혀졌지만 이미 오랫동안 모든 게 칼로리가 도입이 돼 있고 식품 성분표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를 연결 지어서 건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사실로 아 더 이상 칼로리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야겠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먹방이죠 먹방 대식가들 호리호리한 여성분이 뭐 햄버거를 한 번에 20개씩 먹습니다 라면을 막 10봉지씩 끓여 먹고요 그분들이 살이 안 찌는 이유는 바로 체질 그거 하나입니다 칼로리 개념으로 따지면 그분들 이미 이렇게 서양 사람들보다 더 살이 쪄야 돼요 이러한 대식자에 이어서 반대로 조금 먹는 소식자 먹방이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칼로리 개념에 가장 우리를 올짝깔싹 못하게 했던 이유가 남자는 하루에 보통 2000 칼로리 여자는 1500 칼로리에서 1200 칼로리를 꼭 먹어야 이 신진대사가 잘 돌아간다 병원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가공식품에 나와있는 어 몇 칼로리네 이거 더하면 나 오늘 먹을 거 다 먹었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빵 초콜렛 이런 가공식품을 먹고 내 에너지가 충분히 찼다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소식자들은 특히나 우리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친숙해하는 개그맨 김국진 님은 하루에 김밥을 세 쪽 밖에 드시지 않는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골프를 어마어마하게 치시거든요 골프가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되는 운동입니다 많은 우리 50 60 세대들도 이제 골프 많이 접하실 텐데요 집중력에서 쓰이는 정신적인 에너지와 함께 몸을 써야 하는 육체적인 에너지가 같이 쓰이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김국진 님은 김밥을 하루에 세 쪽 밖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연예인들이 고구마 하나 그리고 뭐 방울토마토 세 개 이렇게만 먹으면서 활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칼로리로 음식을 더 이상 접근하고 칼로리로 영양학적 다이어트를 접근했을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몸을 망치게 된다 칼로리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최소 과일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영양학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효과적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병원에서도 이제는 당뇨 환자들은 신밥 대신 현미를 꼭 드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생채식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 조리, 보리, 조조, 수수, 쌀 뭐 이런 통곡물들을 있는 그대로 먹었을 텐데요 현미는 살아있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요 백미는 죽어있는 쌀입니다 똑같이 땅에다 심으면 현미는 싹이 나지만 백미는 싹이 나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쌀을 먹어 오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리를 많이 먹어 왔었고 쌀도 도정을 하는 게 돈이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했던 이유가 훨씬 더 먹기 편하게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활해야 했던 거지 실제 현미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영양학적으로도 쌀 겨와 쌀 룬에 70-80%의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을 추구한 이 식생활 문화가 결국엔 장기적으로 30년, 40년, 50년이 되면서 당뇨의 가장 큰 주범이 되어버렸던 거죠 어 그럼 서양 애들은 쌀이 주식이 아니고 고기가 주식인데 그럼 걔들은 당뇨 안 걸리나? 콜레스테롤만 많이 안 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동양과 서양의 이 음식은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우리의 체질에 의해서 동양인은 쌀을 먹어야 되게끔 소화 구조가 돼 있고 서양인은 육식을 해야면 뭐 에너지가 잘 돌고 아니면 소화를 잘 할 수 있게끔 절대 그렇게 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와이나 미국으로 골드러시 때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이민을 2주를 갔는데요 쌀을 주식으로 하다가 고기를 먹게 된 외국인들이 서양의 질병들이 많이 걸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심장병, 심장질환 그리고 유방암이 많이 늘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근데 서양인들도 고기를 이제 안 먹고 쌀을 늘기 시작한 분들은 또 당뇨가 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의학적 데이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밥심으로 나는 여지껏 30세끼 다 먹어서 난 무조건 쌀이야 하신 분들은 반드시 현미로 바꾸십시오 현미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많이 씻게 돼요 암 중에 가장 발견하기가 늦어서 생존율이 아직까지 제일 낮은 암이 췌장암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고 발견해도 췌장암 말기, 사기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췌장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대표적으로 인슐린을 생산을 하고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모든 것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췌장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첫 번째로 소화효소가 나오는 것이 이 침이에요 학창시절 때 들었던 아밀라제 이 침은 탄수화물을 소화하게 돼 있는 효소지 단백질이나 지방은 위나 장에서 해야 됩니다 즉 덜 씻게 된 만큼 췌장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즉 인슐린이 분비가 됐다 늘어났다 결국에는 이 균형이 안 맞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수치 그리고 당뇨약을 끊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뇨약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뭔가 약을 팔려가지고 암을 치유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약장수겠죠 근데 저는 채소과일을 도매를 하지도 않고요 전혀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에 대한 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암은 최소 5년, 길면 10년 이상의 오래된 시간 동안에 세포가 돌연변이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하루에서 수천 개씩 생겨나는 암을 없애주는 게 바로 면역 시스템인데요 흔히들 백혈규 또는 T세포 대식세포 뭐 이런 어려운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림프 시스템의 체계만큼은 알아야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고 기본적으로 독소를 다시 배출해내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혈액입니다 혈관에 따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저리고 수족냉증 증상이 오는 겁니다 이거를 단순히 동맥경화다 아니면 혈압에 안 좋은 것으로 생긴 거다 아니면 고지혈증 개선약으로 콜레스테롤 약으로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양약은 아직까지 증상을 치료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시스템 자연치유능력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혈관을 따라서 모세혈관이 자살하게 있고요 주위에 같이 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림프관인데요 이 림프관 안에 있는 게 림프액입니다 혈관을 상수도 즉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림프관은 하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독소들을 가지고 있고 배출해내는 정말 중요한 이 역할을 림프관이 해줍니다 림프액에는 대식세포도 있고 백혈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항체 물질들이 있는데요 혈관과 가장 큰 차이는 혈관은 알아서 순환을 합니다 심장이 펌프를 해서 하지만 이 림프액은 끝이 림프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순환을 하지 않아요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호흡을 해주고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것만으로도 이 림프액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이변에는 이 림프액 순환을 시켜야지만이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혈액 순환의 개선만으로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림프액은 순환이 안 된 것과 동시에 혈관과 가장 큰 차이는 림프절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저는 림프 주머니라고 용어를 쉬운 용어를 씁니다 이 림프 주머니가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겠죠 그럼 이 림프 주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암과 같이 돌연변이 세포들 독소들 치명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뇌나 심장으로 가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소들을 이 림프 주머니에서 꽉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5060 세대들이 많이 접하셨던 임파선입니다 왜 임파선이 붙는다 귀디가 붙고 뭐 몽몽울이 붙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에 이런 몽울들이 실은 다 겨드랑이 같은 데가 이 림프 주머니 임파선이 붙는 건데요 이게 붙는 것 자체가 절대 나쁜 증상이다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독소를 배출하기 전에 가둬두고 있고 이걸 서서히 배출을 해 나가는 작용인데 이걸 갖다가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이다 근종이다 용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절개를 해버립니다 떼어내버립니다 그 순간에 림프액은 터지고 림프관을 아무리 절개를 잘하고 봉합을 한다고 해도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암이 한 부위가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나 약물치료로 오랜 시간 걸쳐서 고생을 해서 5년 동안 완치가 됐다 라고 해야지만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림프 시스템이 회복이 안 돼서 옵니다 이 림프 시스템에 있는 림프 주머니를 독소 배출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항산화제 항산화제 이러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나오는 활성산소 이 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중요하다 라고 합니다 인체의 신비는 이거는 뭐 하느님 종교정을 떠나서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오랜 시간 동안 진안했다고 치면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대항할 수 있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게 또 했습니다 이 산화질소가 유일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무엇이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소 배식입니다 왜?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즉 이 산화질소를 많이 섭취를 할 때 정체되어 있는 림프 주머니에 있는 암세포들이 자연스럽게 괴멸되고 사멸되서 암을 예방하고 심지어 병원에 가서 말기암으로 시안부 3개월을 판정받고 더 이상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다고 하신 분들마저 그분들은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공기 좋은 곳 물 좋은 곳에 가서 하늘 바라보고 빛 세고 햇빛 세고 밤에는 밤하늘의 별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 편히 정말 다 내려놓고 지내신 분들이 3개월 만에 암이 사라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 치유 능력을 살린 것 이건 더 이상 의학계에서도 기적으로 보지 않고요 이러한 인과관계들은 모두 파악이 됐지만 이런건 병원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즉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안되는 거죠 제가 최소가의식으로 돈을 안 버는 것처럼 병원 역시 최소가의식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고 요양원이나 휴양림을 만들어서도 절대 수입구조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절대 암은 암보험으로 예방이나 완치가 될 수 없습니다 최소가의식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만 반드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5060 나이에 되버들면 가장 두려움 두 가지가 이겁니다 암과 심장병 암은 그나마 지금은 뭐가 됐든 의학기술 덕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바로 사망하는 경우는 없지만 심장병 같은 경우 3명 중 1명의 최초 증상이 바로 심장마비이기 때문이죠 즉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 수도 없을 그런 시간도 없이 사망에 이르는데요 근데 또 인생이 다 누가 먼저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게 솔직히 인생입니다 사고로 가는 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질병만큼은 암과 심장병만큼은 반드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금 가공식품에 둘러싸여 있고 여기에 더해서 건강기능식품과 약물을 너무나 빨리 처방받았습니다 고혈압약 흔히들 여성분들은 갑상선한증증 아니면 저하증이다 그래서 갑상선약 뭐 특별히 수치가 정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이란 이름으로 콜레스테롤 개선제 동맥강화약 그리고 빠르신 분들은 뇌혈관 개선제라 그래서 뇌영양제까지 60대부터 드시기 시작하는데요 실은 어떠한 약도 간과 콩팥은 싫어합니다 인류가 현재의 모습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리우는 이 모습을 하기까지는 700만 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녀왔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침팬츠가 아닙니다 어떠한 한 존재로부터 인간은 뇌의 발달을 선택해서 현재의 모습이 됐고 침팬츠는 솜과 발 육체적인 발달을 선택해서 현재 동물원이나 숲 위에 나무에서 바나나를 먹고 있죠 근데 가장 재밌는 사실은 DNA 즉 염색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의 구성이 침팬츠와 무려 0.4%가 똑같은게 아니고 0.4%만 다릅니다 즉 99.6%가 같다는 얘기죠 헌데 침팬츠는 절대 암과 심장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모든게 실제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사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맞거든요 헌데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암과 심장병 그리고 온갖 질환으로 자연사를 하지 못하고 실제 인간의 현재 예상 수명은 자연사가 120세까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수명 즉 건강하게 지내는 수명은 60세가 안됩니다 이 부분이 실은 어쩌면 50 60 세대들이 가장 두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비 간병비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고 부동산을 해서 해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물론 아파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지만 그분들 중에 얼굴이 편안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선 그만큼 본인이 반드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얻어지지 쉽게 얻어지는 건 특히 돈을 번다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에너지를 실제로 내 몸을 암과 신장병을 예방하는데 쓰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화학 첨가제에서 벗어나셔야 한다 즉 앞에서 설명드린 콜레스테롤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기름 덩어리가 너무나 과잉 섭취돼서 모든 병은 시작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음 절대로 이 림프 시스템 즉 몸을 해독해주는 자연 치유 능력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약물로는 개선이 안 됩니다 그건 역시 밝혀진 사실이고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다면 아픈 환자는 없겠죠 그리고 병원에 갈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관점을 잡으셔야지 현재 내가 30대 40대 때 해왔던 식생활 습관은 그대로 놔두시고 술 담배 탄산 커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밤에 야식으로 빵 먹고 그런 것들은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영양제로 이게 해소이 될 거다 약 먹으면 건강해질 거다 이렇게 다시 50대 60대를 보내버리신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시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고 법칙이기 때문이죠 소식을 해야 장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소화 에너지가 가장 인간이 쓰이는데 가장 큰 에너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이 먹을수록 위와 장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인간이 먹었어 이게 뭔지 모르고 먹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수렵체지 생활할 때는 그럼 이게 독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하고 장은 순식간에 이걸 토해내든지 설사를 하든지 배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음식이 들어오면 거기에 쓰이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헌데 가공된 음식들은 인간이 접하지 못했던 700만 년의 시간 동안 처음 접한 화학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화시키느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침부터 고기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소화가 가장 잘 되는 최소 과일식 식단을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암과 심장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반대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원장님 약수님 채소 과일 먹으면 포드맵이라고 그래서 속이 쓰리고 대장암을 많이 유발한다던데요? 아니면은 뭐 생마늘을 먹으면 알리신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몸에 무리가 간에 무리가 간다는데요? 그거 정말인가요? 저 이거 마늘 먹어도 되나요? 그러한 정보들을 모두 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면이죠 과학적 현대 과학에서 밝힌 식품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모든 물질 음식에는 독소가 있습니다 모든 약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는 독소가 있고 그 독소가 치사량이 넘으면 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채소 과일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부각을 시킨 만큼 반드시 반대급부족으로 파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늘 생마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병원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게 바로 마늘주사 감초주사 보험도 안 돼요 과일 채소로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공하고 추출하고 효과가 검증된 이 약으로 직접 먹어봐 주사를 맞아 봐 근데 이미 그거 역시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게 밝혀져서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은 극소수만이 왜냐면 의사들도 양심이 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는 의료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애석하게도 지금은 의료사업 생계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게 몸에 좋다고 해서 쉽게 주사를 맞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채소 과일식에 대한 정보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 그다음 음식 섭취 문화에서 생긴 건데요 가공식품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는 식후 디저트 문화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먹든 고기를 먹든 라면을 먹든 입가심으로 귤을 먹고 바나나를 먹고 토마토를 먹고 손님이 와도 식후에 차하고 과일을 내주는 게 문화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학물이 들어간 특히 밀가루가 들어간 가공식품은 소화시키는데 기본 3,4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고기 같은 경우는 7,8시간이 걸리고요 라면은 12시간에서 20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채소 과일은 소화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섭취하자마자 바로 30분이면 내려갑니다 위장은 근데 얘네들이 정체가 돼서 못 내려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발효 즉 효소가 살아있는 효소가 채소 과일에 있을 때 몸에 좋은 건지 이 위장에서 못 내려가고 여기서 발효가 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패 나쁜 말로 하면 썩는 거예요 썩다 보니까 속이 쓰리고 소화불량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소화불량이 되는 거는 내 위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먹는 음식의 방법 순서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그 증상이 즉 우리 몸이 신호를 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먹지 좀 마 근데 우리는 쉽게 소화제를 먹죠 뭐 광고에서 나 하는 그냥 무슨 땡땡수 먹어버리죠 그러면 쑥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만큼 위는 더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위암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소화제 위장약이 위암을 갖고 온다 타이레놀이 간암을 유발한다 이것까지가 돼서 우리 5060 세대들 젊었을 적에는 병원 처방하면 무조건 소화제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뭐 겔포스도 같이 처방이 되고요 몇 년 동안 다 사라졌어요 왜? 위암이 유발된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소 과일식은 식후가 아니라 공복 식전에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드시면 전혀 불편한 게 없고요 그리고 한방 양방의 가장 큰 차이가 개인의 체질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인데 현대사회에서는 뭐 사상체질 이런 것들은 한약사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채소 과일을 먹고 불편한 게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쌓였던 위장의 독소를 배출하는 작용으로 이해를 하셔서 한 일주일 정도 해 보시고요 그런데도 불편하다 제일 대표적으로 토마토가 그렇거든요 남성의 전립선에 좋다 그래서 뭐 데쳐먹으면 더 좋고 해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 많이 챙겨주시는데 이상하게 토마토를 먹으면 속이 쓰린다든지 반대로 더 에너지가 좀 힘이 없다든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체질이거든요 그럼 그러신 분들은 굳이 토마토를 드실 필요 없어요 다른 과일을 드시면 되죠 몸에 좋은 그러니 꼭 한 그 화학적 성분만을 가지고 채소 과일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기사에 속아서 전체를 안 먹어 버리는 그런 우를 더 이상은 범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채소 과일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반대 극부적으로 누군가 가공식품을 팔기 위한 거구나 라는 전체를 보는 해안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과일은 많이 먹으면 좋겠죠 골고루 먹었을 때 제일 좋은 건 채소 과일 뿐인데요 딱 하나씩만 꼽으라면 저는 과일은 사과 그리고 채소는 양배추를 추천드립니다 서양과 동양의 공통적인 속담이 많이들 있는데 의학적으로 이 속담이 있어요 매일 아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그만큼 사과는 정말 모든 영양분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도 장수 물질이 계속 발견될 정도로 연구개발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또 다른 속담이 있죠 아침에 먹은 사과는 금 저녁에 먹은 사과는 독 오랜 전통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생긴 지혜죠 바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먹어 온 것에 대해서 속담으로까지 이어진 건데요 사과를 아침에 드시면 모든 에너지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으신 분도 해결이 되고요 다만 사과를 빈속에 드셨을 때 두통이 오거나 속쓰린 분들이 반드시 있으세요 그것은 위장에 쌓여있던 독소 배추를 사과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분들은 어? 나는 사과가 안 맞나봐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나나로 먼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아침 공복 때 위장을 순화시켜 주십시오 충분히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아침 채소 과일식을 해서 독소 배추를 하고 그리고 사과로 넘어가면 더 이상 그런 불편한 증상이 없습니다 조그만 불편한 게 처음 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어디가 조금 이상이 있고 아프면 병원 오세요 약 먹으세요 이게 너무나 세뇌돼 버렸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실은 이 건강보험이 잘 돼 있다는 게 무료가 아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꼬박꼬박 매달린 국민건강보험 즉 세금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특정 계층 특정 사업분들의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의료인입니다만 배를 불러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게 분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면 못 참고 약을 드시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아침 사과 속과는 두 개 정도 중과나 대과는 하나를 꼭 드시는 걸 생활을 하시고요 채소 같은 경우는 양배추 뭐 일본 여행 가시면 반드시 사오는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식품에 해당되는 게 양배추 관련된 소화제들 많이 사오세요 뭐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캡슐로 된 것도 있고 바로 양배추 그만큼 위장기능을 활성화 시켜주고 소화를 잘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경우는 뭐 삶아서 드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그냥 얇게 썰어서 언제든 생으로 드셔도 좋아요 식감도 좋고 그리고 보관이 용이에요 냉장고에 놓으시면 뭐 한 달 정도 놔둬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부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효율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효과도 좋고 그래서 이 양배추도 드시고 또 속이 좀 쓰렸다 하시는 분들은 식전에 말고 음식하고 같이 드셔주세요 고기는 무조건 드실 때 채소랑 같이 드셔야 돼요 상추, 깻잎, 치커리, 부추, 마늘 이러한 것들하고 같이 드실 때 고기는 소화 효소들이 흡수가 돼서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독소들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채소는 양배추를 생활해 주시고 이게 조금 더 이제 몸에 맞다 그러면 아침에 사과, 당근, 바나나, 비트, 양파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넣어가지고요 신선한 과일 주스로 만들어서 매일 아침 드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만든 과일 주스여야 돼요 사서 드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첨가물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올리고당도 넣으면 안 돼요 설탕은 더더욱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이렇게 해 보십시오 아 나는 매일 아침에 사과 반드시 한 개에서 두 개는 먹겠다 바나나 두 개는 먹겠다 양배추 한 움큼은 반드시 내가 밥 먹을 때 같이 먹겠다 그렇게 한 달만 해도 우리 몸은 놀랄 만큼 아무런 약 없이 건강기능식품 없이 몸이 긍정적인 변화를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칼로리 개념과 같이 거대한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왜곡시켜 놓은 결과물입니다 마치 채소 과일로는 영양분이 부족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단백질 우리 인간은 필수 아미노산이 23종류가 필요한데 8종류는 몸에서 생성을 못하는데 반드시 외부 음식에서 섭취를 해야 하는데 채소 과일로는 부족해 고기 먹어야 해 고기 먹어야 해 이게 아직도 축산업에서 쓰고 있는 홍보 마케팅인데요 이미 과학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이 얘기는 빠졌습니다 채소 과일식만으로 영양분이 부족했다면 우리 인류는 진작 멸종했습니다 700만 년이란 세월 동안 살아올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약 5,000종이 넘는 포유류가 있는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동물이죠 참고로 재미난 사실이 고래도 포유류입니다 우리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 덕분에 고래가 포유류한 사실이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 5,000종이 넘는 포유류 중에 지금 현재 최상위 6,6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하기 전에 공룡이 멸망한 이후에 가장 강력한 군림자가 된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육식이 아닌 최소 과일식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어딜 봐서 사자와 호랑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서 토끼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 과일식의 모든 영양소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절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미량영양소 미량영양소 미량영양분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이나 마그네슘 아연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을 때 훨씬 더 우리 몸에 이런 호르몬들의 영향을 준다는 거죠 5060 세대분들 특히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좋아하시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원로분이 계시는데 즉문죽설 한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병이나 정말로 이 힘든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바로 법륜 스님인데요 저도 정말 존경합니다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이분은 또 불교를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어야 극낙간다 이 종교에서 벗어나신 분입니다 어느새 70이 넘으셨는데요 이분이 살아온 지난 50년의 시간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매일 새벽 새내 시에 기상해서 108배는 기본으로 하고요 어쩔 때는 3000배까지 하세요 그리고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면 청소년 2030 우리 5060 세대까지 다 오르면서 만납니다 즉문죽설 강의도 다니시고요 근데 더 정말 제가 한번 더 반성하게 됐던 게 이 법륜 스님이 여가 시간 때 뭘 하시나 했더니 농사를 지으세요 세상에 유기농 즉 식량이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해서 이 식량이 결국에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유기농법으로 식량 자급자족을 하는 게 반드시 국가 경쟁력에 필요하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 일을 직접 하십니다 스님이라서 고기를 안 드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스님들도 고기 드실 수도 있고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법륜 스님은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드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로만 지내시는데요 가끔 휴게소에서 우동까지는 드시더라고요 밀가루 국수 국수를 그래서 좋아하긴 하세요 밀가루가 아닌 뭐 메밀이나 현미로 만든 국수를 많이 드시는데 법륜 스님만 보더라도 모든 에너지가 충분히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륜 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이 이처럼 채소 과일식 심지어 단식 어느 분은 호흡만으로도 물조차 안 먹고 한 달을 지내십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힘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진 자연 치유 능력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과일만 먹는 푸르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었어요 건강 프로그램의 논리대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분들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 되죠 그분들이 그러면 뭐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챙겨 먹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즉 독소를 최소화하고 독소 배출을 원활히 해주는 최소 과일식을 생활을 했을 때만이 인간은 질병을 예방하고 아팠을 때 자연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7대 3의 법칙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현실적으로는 아예 술 돈까스 치킨 맥주 안 먹을 순 없으니까 반드시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는 일요일에 하루만큼 주말만큼은 채소 과일식을 온전히 해 보십시오 10일을 기준으로 하면 3일 정도는 내가 고기는 아예 안 먹겠다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림프 시스템이 회복이 저절로 됩니다 아 참 제가 우리 5060 세대 분들에게 좀 어떤 분들에겐 충격적이고 어떤 분들에겐 신선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야 정말이야 저 역시도 우유를 먹고 자란 세대고 20대 때까지 배가 고프면 밤이건 낮이건 아침이건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서 쪼리퐁 정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전 더이상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우유의 불편한 진실은 나라에서도 지금 인정을 했어요 다 국민학교 세대시잖아요 무상급식을 더이상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지방교육청으로 소관을 이관했고 다시 교장재량권으로 줬어요 왜냐면 우유가 더이상 10대 즉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비염아토피 등 여러 질환을 알러지 질환을 유발하는게 확인이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결한 식품이라면 누군가는 알러지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가공식품 뒤에 성분함량표나 아니면 문구를 보시면 위 제품은 우유 두유 대두 토마토 과 같은 식품을 제조한 곳에서 동일한 곳에서 생산시설을 했습니다 알러지에 주의하세요 이게 주는 메시지는 엄청 큰 겁니다 헌데 아직도 50대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분들 골다공증을 예방을 위해서는 우유를 먹어야 된다 단백질 섭취는 우유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칼슘 섭취를 할 수 있다 예전보다는 대놓고는 못해요 왜냐면 허위가장 광고에 걸리거든요 약사법에도 걸리고 의료 광고에 걸릴 수준까지는 직접적으로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가 우리 자녀에게 챙겨주는 최고의 아침선물 든든한 영양소라는 시리얼 광고와 우유 광고는 합니다 우유가 저는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정말 나쁘다 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전제의 그 전제 조건은 뭐냐 정말 광활한 목장에서 평화스럽고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풀 뜯어 먹고 송아지 젖 충분히 매기고 그런 조소에서 가짜 우유냐 라는 거죠 저기 몽골에서 키우는 산양 염소 그런 우유 먹을 수 없어요 현지인 아니면 대부분이 빨리 키우고 젖을 빨리 나오기 위해서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항생제를 마치고 새끼를 낳자마자 생이별을 시키고 어미가 울부짖습니다 거기에서 젖을 짜네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음식에 스트레스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우유를 또 한번 멸균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왜? 유통을 해야 되니까요 냉장 보관한다고 해서 살균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크림층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멸균 처리하는 과정에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소 실제 우유엔 영양소가 있어요 그 많은 영양소가 다 파괴됩니다 파괴만 되면 좋죠 헌데 단백질이 돌연변이 변성이 돼요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는데요 왜? 카제인 나트륨을 뺀 커피 믹스 커피가 막 각광받던 시절도 있었고 카제인이라는 성분을 안 쓰는 분유가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즉 이 우유에 든 단백질 성분인데요 이 카제인은 모유에 든 단백질보다 300배가 강한 그런 화학 구조로 돼 있어서 소화 흡수를 시키는데 엄청나게 에너지를 써서 도리어 칼슘을 흡수하는 양보다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뺏깁니다 이 사실도 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우유를 먹으면 칼슘에 좋습니다 그 뒷면에는 칼슘을 더 뺏깁니다 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우유는 충치가 안 생기는데 살균 멸균한 우유는 충치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무려 1940년대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다 항구하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예요 우유 소비량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즉 우유 가격을 받쳐줘야 되는 정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부가 농민들과 축산업을 산업을 지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실은 우유는 남아 도는데 우유값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값이 오른 이 기회에 한번 우유 끊어보세요 우유에 포함된 모든 유제품 그럼 뭐 있어요 치즈 버터 요거트 요구르트 치명적인 이유가 치즈나 버터로 가공하는 과정 중에 곰팡이 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곰팡이 독소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이 사실은 정말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 먹이고 키우셨을 거고 지금도 또 눈뚱이가 있으신 분들은 치즈를 간식으로 주신 분도 계실 거고 헌데 왜 내 돈을 들어가면서 내 몸에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걸 먹는지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과밍성 장증후군이 생긴다면 유제품부터 끊어보십시오 비염 아토피 환자들은 유제품만 끊게 해도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따로 한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렇게 약을 씁니다 먼저 식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나서 그러고 약을 써야 되는데 전국을 돌아다녀도 과밍성 장증후군이 안 나아요 원인도 못 찾고 어느 곳에서도 유제품 끊으라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한 달만 끊어봅시다 좋아져요 그래서 유제품은 실제로는 우리 몸에 변성 단백질을 줘서 그거를 소화시키느라고 소가 위가 4개가 있어요 대세김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위가 4개가 있는 즉 송아지가 먹는 게 바로 우유예요 유일하게 36개월이 넘어서 성장을 다 하고 노인이 돼서까지 우유를 먹는 유일한 포유류란 사실 이게 자연진화 법칙에 의해서 몸에 좋으니까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포유류들이 엄마 젖 빨고 있어야겠죠 다 큰 호랑이도 젖 빨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바로 여기서부터 고기 축산업에 속하는 우유 산업에 우리 인간의 몸이 100년이란 시간 동안에 질병에 앓기 시작한 겁니다 우유 하면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요새 유행하는 산약류 단백질 그거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에요 그냥 우유 그냥 수입 우유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분말로 드세요 한 거예요 산약류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그냥 우유를 먹어도 이 카제인이란 단백질이 소화 흡수가 어려운데 이걸 한 번 더 분말로 가공을 해서 완전히 단백질이 변성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렇다면 위가 4개인 송아지는 이거를 에너지로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채식을 기본적으로 하게끔 소화기관이 발달한 인간은 단백질 흡수가 안 됩니다 이 이유는 모유 구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신생아부터 돌까지 모유를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초유에도 단백질 구성 성분이 7% 밖에 안 됩니다 즉 70%가 아니고 7%라는 얘기는 인간이 에너지를 만들고 신진대사를 움직이는데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 미량에 필요한 이 단백질을 가장 필요한 힘을 얻는데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서 이제는 저 멀리 살고 있는 산속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냥의 젖까지 짜가지고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수입을 해다가 성분 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믿고 먹냐는 거죠 첫 번째 어디서 어떤 식으로 생산이 되고 제조가 됐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OEM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다 먹더라 이렇게 좋다 좋다 하는 것들은 반드시 유행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것들은 부작용이 금방 밝혀지고요 대표적인 게 크릴 오일이거든요 크릴 오일 고래가 먹는 새우 고래밥인데 몸에 좋다고 해서 다들 너나 없이 사먹었더니 역시나 바로 기름 덩어리여서 부작용 콩팥을 심각하게 치명적으로 위협을 줘서 바로 기능식품에서 탈락됐어요 근데 또 조용히 있으니까 살며시 일반 가공식품으로 또 팔아요 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새로 접하니까 사냥류 단백질 역시 당장에 지금 문제가 안 됐지 반드시 광각 콩팥에 엄청난 악영향을 줍니다 불필요하게 소화가 힘든 변형된 그냥 단순히 가루겠지 분유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분유도 역시 아기에게 안 좋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클 이유도 없고 이제는 보존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연에서 온 단백질 채소가이식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보다 더 소화시키는데 어렵겠죠 이제 이해 되시죠 순간 힘이 난다고 느끼는 건 그거를 소화시키느라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써서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 순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류 단백질 비싼 돈 주고 사드시지 마세요 우유 밀크플레이션 끝나는 기간 동안 최소한 3개월만 끊어 보십시오 몸이 저절로 가벼워지시리라고 장담드립니다 커피 커피는 바람물질입니다 신조어가 또 생겼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아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난 아 이렇게 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준말이죠 얼죽아도 생겼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즉 한겨울에도 찬 여름 넣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암세포는 35도씨를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36.5도 37.5도인데 체온이 1도씨 떨어졌을 때 엄청난 변화가 와요 즉 항상성이라고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진 자연치유 능력이에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준비하는 거 근데 항상 찬 음료를 먹는다 얼음을 먹는다 내 스스로 일단은 내 면역력을 떨치는 걸로 이해를 하셔서 나이가 드실수록 절대 찬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온수 또는 뭐 뜨거운 물도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온수와 냉수를 섞어서 이런 음량의 이런 걸 조화를 일으킨 그런 한 컵 물 한 컵을 권해드리긴 한데 찬물을 절대 아침에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앞서 제 소개를 드릴 때 20대 때 은행을 다니고 첫 직장을 다니고 이제 빠른 은퇴를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믹스 커피를 접하고 은행 다니면서부터 원두 커피 아메리카노를 접하고 하루에 뭐 네다섯 잔은 기본으로 마셨던 것 같아요 이게 각성효과가 있으니까 확실히 그리고 제가 했던 사업이 커피 사업이었습니다 직접 로스팅하고 블렌딩하고 커피를 생산 및 제조해서 납품까지 했어요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믹스 커피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유일한 인스턴트 커피인데요 1976년도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 커피도 많이 납품을 했는데 얼마 전에 맞아요 우리나라에 기적같은 소식 있었죠 아주 깊은 곳에 매몰된 광산에 광부 두 분이 약 10여일 만에 생존을 무사히 하셨어요 너무나 두 분 다 건강히 오셨어요 두 분이 뭐 체중도 안 빠지셨어요 심지어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생존했냐 하고 많은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기사거리를 던져주셨어요 응급실 의사분이 이분들이 믹스 커피를 드셨는데 아마도 그게 열량을 공급해서 생존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모든 인터넷에 믹스 커피의 좋은 점 열량 칼로리 그리고 심지어 커피회사 주식까지도 올랐습니다 모든 언론에 홍보비 광고비를 투입해서 죽어가던 믹스 커피를 살려놓은 거예요 왜 이미 설탕 프림 커피 몸이 안 좋다는 거 아시고 안 먹거든요 아메리카노로 갈아탔거든요 그분들이요 근데 처음에 기사 나오고 안 나왔던 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믹스 커피 30봉지 갖고 가셨는데 3일 만에 다 드셨어요 배고프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물만 드신 거예요 서로 두 분이 체온 유지하면서 그나마 산소가 신선한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즉 인간은 산소 공기 호흡과 물 그리고 체온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최소 60일은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커피 때문에 생존한 게 아닌데 그 정도로 이 식품회사들이 얼마나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제약회사는 훨씬 더 하겠죠 커피는 원래 검정색이 아니에요 녹색이에요 콩이니까 그럼 이 콩을 태운 거예요 150도에서 200도 넘는 열로 그럼 고기 태우면 뭐 나온댔죠 벤조필엔 바람물질 나온댔죠 콩도 똑같이 나옵니다 콩 자체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술 담배 탄산음료 코카콜라에는 카페인이 들어가죠 예전에는 코카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름이 코카콜라예요 근데 이제 마약류로 돼서 코카인은 못 넣으니까 카페인만 계속 넣는데 술 담배 코카콜라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는 게 너무나 밝혀지니까 이 식품회사들이 뛰어든 것이 커피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4대 축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회전을 하고 생산을 하고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형시켰습니다 콩을 그러면서 곰팡이 독소가 생겼어요 수입을 해옵니다 전량 수입이에요 진짜 한 잔에 수십만 원짜리 커피 드셔야 이거는 유기농 커피구나 정말 원두가 좋은 거구나 하시지 시중에 드시는 건 다 곰팡이 독소가 99%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곰팡이 독소는 암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 로스팅한 이 원두를 여기서 그냥 끝나냐 갈아요 갈면 우유랑 똑같이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왜냐면은 화학부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 간 가루를 에스프레소로 압착해요 쫙 짜냅니다 와 여기서 이제 또 기름이 나와요 그동안 로스팅한 거를 바로 먹지 않거든요 그럼 로스팅해 놓은 콩을 놔두면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산패가 돼요 그 유통 과정 생산 제조를 제가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걸고 장인의 마음으로 유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산패가 돼요 기름이 산패가 된다고요 그럼 그 압착시킨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을까요 똑같이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드립커피를 또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필터를 해서 그 기름을 한 번이라도 먹는 거죠 집에서 갈아서 신선한 원두를 근데 신선한 원두는 없어요 한 잔에 진짜 100만원짜리 이상의 커피를 드셔야 신선한 원두를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유통구조상 몸에 좋다고 하고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인효작용에 좋다 항산화 물질이다 좋은 것들만 부각시켰으니깐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커피 먹어도 되나요 특히 임산부도 물어봅니다 그럼 의사가 이래요 하루 한 잔만 드세요 실은 임산부 하루 한 잔도 드시면 안 돼요 카페인은 태반에서 걸러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커피 생산을 했었던 시기에 그 커피를 배운 로스팅을 배울 때 그 누구도 이런 위험성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30대 때 사업하면서 그때는 저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커피 에스프레소 매일 씌음을 3, 40잔을 넘게 하면서 불면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니까 또 술을 먹고 악순환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엔 또 신경수면제 먹고 부작용이 나고 그러면서 제 몸이 아팠습니다 결국에는 심장통증까지 왔어요 그때는 커피라고 원인도 몰랐어요 연결도 못 지었어요 왜냐 관상동맥 조형수까지 받는데도 커피 끊어라는 말 못 들었어요 대학병원 3분 진료하는데 언제 이것 끊어라 뭐 드시나요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까 커피의 진실 즉 부작용 이미 발암물질로 시작한 태생이 발암물질인 커피의 좋은 점만 왜 좋은 점은 어디에나 있어요 사약에 쓰였던 비소조차도 예전에는 그 바나라는 부자라는 이러한 한약제를 사약에 썼거든요 걔들도 세게 쓰면 독이 되는 거고 사람이 죽는 거고 좋게 쓰면 약이 되는 거예요 네 커피는 하루 한 잔도 더 이상은 몸에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간하고 콩팥이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콩팥의 양쪽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 붙어있는 장기가 조그만게 있어요 이름이 부신이에요 말 그대로 콩팥 위에 있다 해서 이 부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체장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스 호르몬의 분비를 여기서 합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아주 복합적인 특히 변성된 이런 화학군들이 이 부신을 자극해요 그럼 순간 각성 역할가 띵 나면서 몸에 활기가 서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점점 카페인에 중독되면 도파민 세로토닌 모든 애들이 중독이 되면 교란이 와요 더 강력한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간 건강 음료 이온 음료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카페인만 들었냐? 아니에요 무설탕이라 그래서 더 어마어마한 혼합청가제 엄청난 화학청가제가 들어갑니다 커피가 이 부신을 갖다가 망가뜨려요 그래서 나온 병명이 부신 피로증후군이에요 이게 연결되는게 갑상선 항진증 여성분들 커피반 끊어보세요 50대 60대 분들 믹스커피 끊어보세요 콜레스테롤 안 드셔도 됩니다 커피 역시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지 왜 술이 담배가 발암물질로 지정되는데 엄청난 저항이 있었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담배 피우면서 임산부도 펴도 된다 이렇게 했던게 담배 광고에요 불과 근데 어 2-30년 동안에 이제 이 과학적인 팩트는 이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경고를 붙인 거죠 19세 미만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19세에는 괜찮고 20세는 뭐 먹어도 좋냐요 이거에요 임산부한테 안 좋은건 우리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언젠간 반드시 커피도 이 19금 개인의 자유 하지만 그 자유의 선택은 너의 몸을 잃게 되는 바람 물질이라는건 알고 먹어 이렇게 된 날이 반드시 올 수 밖에 없는게 이 영상이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내가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불면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있다 소화가 안 된다 영양제는 아무리 먹어도 피로곤하고 자물자물 아무리 자도 몸이 무겁다 커피부터 끊어 보십시오 커피를 끊게 되면 금단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약물의 힘 없이 일주일만 2주만 채소과의식을 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정화해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단식이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다이어트에서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단식까지는 하실 필요 없구요 그래서 제가 술 담배 탄산 커피 요렇게는 반드시 50 60 세대에서는 안하셔야 이게 돈을 버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네 끊기 어려운 핵심이 바로 카페인 중독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하루에 내가 커피를 지금 현재 4잔 5잔 정도 먹어 왔다 근데 한 잔으로 줄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미 카페인 중독에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자연에서 온 차가 뭐가 있느냐 녹차 홍차가 있는데요 홍차 같은 경우는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홍차도 가공이 많이 됐거든요 녹차는 우리 동양에서 인도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 녹차잎을 햇볕에 자연 건조 시켜서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살짝 굽는 정도로 가공을 해서 전통식으로 하는 녹차가 납품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카페인 들어가고 커피도 카페인 들어가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연에서 온 유래의 성분 그대로를 변형시키지 않은 것과 이걸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추출해서 만든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에서 온 거를 먹었을 때 인간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이 놀라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녹차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녹차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먹기 편해서 가루 형태의 녹차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가는 순간에 알루미늄 중금속 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모든 채소 과일에도 알루미늄이라든지 플로우라든지 중금속이 있어요 아예 독소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채소에 있는 독소를 가지고 부각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기능식품에는 이러한 것들을 없애버렸어 라는 거를 해서 가공식품 기능식품을 먹게 만드는 건데 실은 이 자연의 섭리는 모든 게 같이 유기적입니다 모든 게 같이 있을 때 이거를 한약에서는 군신자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임금과 신하 이러한 관계로 상호 보완을 해준다는 건데 이 음량의 조화를 음량오행을 깨트리는 순간에 인간의 몸에 치명적으로 독이 된다는 거죠 즉 그래서 녹차도 가루로 만든 거는 알루미늄 함량이 너무 높아져서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 환자들 특히 수유하시는 분들 태아에게 다 가거든요 그 알루미늄이 그래서 임산부들도 녹차는 권하지 않고요 가루로 된 거 특히 특히 여성분들 좋아하는 녹차라떼 커피에다 우유까지 넣은 거예요 정말 난리 나겠죠 말씀 안 드려도 녹차 가루로 된 케이크 그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 주시고요 차차 넘어가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물이고 물조차도 채소 과일에서 수분 함량이 70% 넘는 거는 채소 과일밖에 없거든요 인간의 몸이 70%로 돼 있기 때문에 수분이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물 먹는 게 좀 심심하다 그러면 결명자차나 둥글레차 메밀차 차 종류가 오랫동안 유류가 먹어왔고 간 기능을 개선을 시켜줘요 콩팥도 마찬가지고요 수분 평소에 먹는 음료가 우리 콩팥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남성분들 정력이 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콩팥 기능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저하증이나 이런 비뇨깊게 쪽으로 영향이 오는 거고 여성분들은 자궁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방광염이나 질념이 오는 거예요 가장 안 하셔야 될 게 자궁 쉽게 적출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 자궁군종이 있다고 이제는 출산할 일 없으니까 부정출혈이 있다는 이유로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생리를 그만하고 싶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자궁은 아주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림프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체온을 조절해주고 자궁이 갖는 기능은 현대의학에서 밝히지 못할 정도로 중요해요 갑상선과 맹장과 자궁은 제거를 한번 하면 돌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 의사와 상담해 보시고 공부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차 종류는 그 정도 드시고 혹시 불면이 심하신 분들은 대추차나 산조인차를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드시면 불면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시니깐 차도 건강차로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커피사업 할 때 차를 다 납품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말로 중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수준이 정말 높았다고 봤어요 특히 통곡물 같은 거 갈아가지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물에도 말아먹고 우유에도 말아먹고 식사 대용으로도 먹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공식품이 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성분합량표에 보면 대부분 가공식품에 변성전분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즉 녹말이죠 녹말 이 녹말이 자연에서 온 거 고구마나 감자를 같은 걸 갈아서 넣으면 비싸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덱스트린이라고 해요 이 덱스트린이 모든 가공식품에는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얘가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확인이 됐고요 그럼 빼야될 거 아니야 이 생각 드시죠 못 빼요 술 담백 랑 똑같아요 이미 거대한 식품의 식품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성분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이게 바로 치명적인 사망률을 이르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는 물질들은 많이 빠졌어요 식품화학 첨가물이 실제로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덱스트린 아라비아검 팜뉴 가공유지 가공버터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과자 튀긴거 라면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수록 비염 아토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0대 60대 비염 아토피 있으신 분들 1절 가공식품 과자 이런 거 다 끊어보세요 라면 밀가루 대신에 통으로 만든 밀 뭐 현미 견과류를 대체를 하는 제품을 찾으시려면 분명 있습니다 이런 화학 첨가제 전혀 안 놓고요 견과류를 살짝 굽기 정도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소금이나 설탕을 전혀 안 쓴 근데 비싸요 그래서 한 포에 뭐 3,4천 원 하거든요 그 돈 먹고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실은 그래서 이 불편함 내가 뭔가 조리하고 물론 요리를 좋아하신 분도 있지만 솔직히 나 안 바빠요 근데 자꾸 언론에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 이 문구를 넣어요 그래서 마치 인스턴트 가공식품 편하게 간단하게 영양분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인스턴트를 먹은 만큼 내 몸에는 독이 쌓인다 최소한 최소 과일식 저는 그래서 최소 과일도 편한 바나나 드셔라 귤 먹어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마저도 먹기 힘드니까 과일주스 갈아서 드셔라 안 먹는 것보단 낫다 과일주스는 간 순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당수치로 혈당을 올린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식후에 먹었을 때 얘기고요 과일 순수하게 집에서만 과일주스는 절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과일에 있는 과당하고 채소에 있는 당성분과 설탕에 있는 과당 포도당과는 달라요 근데 이 두 개를 영양학자들은 아직도 같이 봐 왜? 그래야 식품이 가공식품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근데 이미 설탕은 설탕은 발암물질로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계속 빼잖아요 뭐 스스로 식품회사가 시리얼의 3분의 1 슈거 3분의 1 아무튼 계속 다 마케팅을 펼치잖아요 통곡물도 설탕이 거의 들어가 있다 가공식품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구마 감자 또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안 됩니다 40분 정도 한 번에 삶을 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럼 드실 수 있거든요 온 가족이 또 두 분이 드시기에는 또 하루 정도에 그 정도 정성과 노력을 들이신 만큼 반드시 통곡물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말음식을 통해서 살이 안 찌시는 분들도 분명히 고민이신 분이 있거든요 50대 60대 돼서 또 살이 안 찌서 힘이 없으신 분들은 최소 과일식의 이 통곡물 견과류를 같이 갖다 주시면 살도 찌고 힘이 타는 게 느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에서 40분 정도에 삶는 그러한 최소한의 정성은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실테고요 아니면 계속 직장생 아니면 제2의 직장 또 제2의 인생 저는 일은 무언가 계속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녁에 주로 회식을 하고 모임을 갔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어요 정신 같은 경우는 내가 결정을 좀 식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물성 식품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드셔 주신 게 좋아요 하루가 24시간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8시간 단위로 3개로 나눴어요 동양 전통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주기를 나눴는데 서양에서도 이거를 호르몬의 이론을 밝혀서 노벨상을 받을 만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데 이 주기를 3대 주기로 나눴거든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섭취 주기에요 말 그대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때 먹어야 제일 소화나 흡수가 잘 된다 그리고 밤 18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동화 주기라고 해요 섭취 주기 때 먹은 낮에 먹었던 것들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독소들이 있으면 보내 내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바로 아침을 안 먹어도 되는 이유에 들어가요 배출 주기에요 밤새내 야식을 드시는 경우엔 특히나 몸이 회복하고 재생되는데 쓰는 에너지가 이제 또 소화 흡수하는데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식을 되도록 조금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 배출을 하는데 에너지가 또 쓰여야 하는데 아침부터 또 밥이 들어오고 고기가 들어오고 뭔가 가공식품이 들어오면 얘네들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또 쓰입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으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뇌는 포도당이 주 에너지원도 맞아요 하지만 현대과학이 어디까지 밝혀냈냐 케톤체라는 물질까지 밝혀냈어요 여성분 중에 아니면 남성분 중에 뱃살이 한번 쪄서 이거 죽어도 안 빠진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꾸려면요 최소 3일 정도는 에너지 즉 탄수화물이 안 들어와야 돼요 3일 왜냐면 이 3일 정도 안 들어왔을 때 몸에서 어? 에너지원이 더 안 들어오네? 그 다음 태우는 게 뭐냐? 단백질을 먼저 태워요 단백질은 많이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하루에 60g 이상 먹으면 흡수가 에너지원으로 비축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많이 먹어서 저장이 되면 좋지만 뭐 한번 먹을 때 뽕뽑자 하고 많이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독소를 배출을 시켜주는데 써야 되는데 아침에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먹었다 근데 이게 뇌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실상 봤더니 케톤체라는 물질이 나왔다 그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 단백질 쓰고 나서 지방을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일 이상은 체중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일주일 정도는 최소 과일식을 하셔야 지방이 드디어 내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태워서 살이 빠지지 그 전까진 절대 안 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식을 해야 된다 라는 개념에서도 입각해서 아침엔 절대 밥을 드시지 마세요 현미 드시던 분들도 격일차로 해서 채소 과일식으로 바꿔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요 몸이 엄청 가벼워져요 정말로 그러고 나서 정신때는 가장 좋은 게 비빔밥 사드실 거니까 그 다음 뭐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이런 종류인데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이 방법도 써보세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같이 들어오면 소화 흡수가 엄청 어려워요 가장 안 좋은 조합이 우유하고 빵 우유 토스트 제일 많이 먹는 거죠 그 다음 고기하고 밥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원래 몸이 즉 알칼리 산성 중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성화가 되면 죽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항상 약알칼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고기는 소화 효소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으면 무슨 병이 걸리죠? 맞아요 우리 50대 60대 분들 많이 겪는 통풍 고기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이 통풍이에요 정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해서 엄지발가락이 주로 많이 오는데 반대로 황제의 병이라고도 불리죠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먹을 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요산 수치 고기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우리 인간은 아예 없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신다면 정신때만큼은 고기를 드시지 말고 탄수화물 단백질도 동시에 드시지 말고 비빔밥은 먼저 야채 채소 먼저 먹고 밥 따로 드시는 거예요 찌개도 된장찌개 두부 야채 채소 먼저 먹고 밥 따로 드시는 거예요 순두부 김치찌개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밥 따로 반찬 따로 이 먹는 순서만 바뀌셔도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이것만 원리만 계속 무식적으로 하시면 꼭꼭 씹어 지거든요 그럼 체장이 기능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슐린이 정상화 될 거 아니에요 그냥 5키로 빠집니다 따로 뭐 안 하셔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은 다이어트 할 때 10% 밖에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 엄청 하시고 나서 그만큼 먹거든요 칼로리 개념으로 접근해서 정신때는 주로 조금 그렇게 드시고 차는 첫 번째 카페를 가시면 일단 커피는 이제 안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커피숍에도 일단은 일반 허브티가 있어요 추천드리는 거는 설탕 액상 과당 시럽이 안 들어간 유자청으로 만든 거니까 안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유자차나 레몬차에 설탕이나 액상 시럽 과당이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건 드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뭐 캐모마일 이라든지 이런 허브티를 드시고 레몬차가 진짜 6,7천원 이렇게 비싸게 파는 애들은 좋은 유자나 레몬을 쓰는 카페도 있어요 왜냐면 요새 그런 건강차를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쌍화차가 9,000원에 팔아요 제가 쌍화탕 제 한 포 파는 것보다 더 받아요 그건 차고 저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쌍화차도 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액상 과당 시럽이 엄청나게 설탕과 버금가서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커피숍 가면은 철데 다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넣었거든요 그리고 공짜니까 막 팍팍 짜서 드셨을 거예요 지금은 뭐 그 정도로까지 공짜로 주진 않지만 차 같은 종류는 반드시 허브티를 좀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단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동료들은 팔죠 많은 약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죠 다들 알아요 이 영양제 이 영양제 이 영양제 다 같이 먹었을 때 이 일일 권장 섭취량 그리고 얼마나 소화되고 이게 배출되는지 아는 의사 약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연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단일 제품으로는 제약회사가 최소한의 실험을 하죠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영양제니까 약이니까 하지만 수십 종류를 같이 먹고 여기다가 치킨 먹고 다른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조미료 msg 화학 첨가제까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현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우주를 간다고 하지만 아직 술 한 폭이 과일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자연에서 온 있는 그대로의 영양분 에너지원을 똑같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5060 세대들이 많이 드셨을 종합비타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종합비타민 드시는 분 별로 없어요 뭐 비타민C 비타민B 이렇게 다 드시죠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제약회사가 갔을까요? 왜 종합비타민 판매를 거의 적고 단일군인으로 갔을까요? 수십 년 동안에 연구 결과를 해봤더니 종합비타민을 장기 복용했던 군이 대략 수명이 더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종합비타민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런 사실은 알려주지 않죠 대신에 비타민B군이 부족하니까 먹으세요 비타민C군 먹으세요 아연 따로 드세요 마그네슘 따로 드세요 근데 모든 각각의 영양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못 먹어요 그거 알려주시는 약사도 있어요 유튜브나 의사들도 SNS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항상 전제조건 이렇게 합니다 모든 분들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될지 내 식구가 될지 그걸 누가 아나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교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밖에 없는 체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먹어도 된다라고 식약처에서 말 그대로 도장 찍어준 건데 이걸 홍보 마케팅으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로비를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간과 콩팥이 못 견뎌요 그런데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아니면 심장약 기본 병원약을 드시는 분들은 실은 영양제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는 암환자들에게는 모든 어떠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공격받은 게 한약이에요 간수치 높인다 어떠한 물질인지 모른다 양방항방 밥그릇 싸움이 너무 심하니깐 저 같은 한약사가 실은 나온 겁니다 한약을 믿고 먹을 수 있게 정해진 함량과 처방대로 해라 우리나라만 현재 암센터에 한방양방 협진을 하지 않아요 가장 의학기술이 지금 선두주자인 미국의 세계에 유명한 암센터들이 다 있는데 그 암센터에서는 기능식품을 쓰지 않습니다 한약을 씁니다 왜? 살아있는 식재료를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 물에 넣어서 그냥 풀을 달인 그 물을 먹게 해요 물론 그걸 또 가공해서 가부 형태로 먹게도 하는데요 그게 일본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정말 한약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방양방 밥그릇 싸움에 대려 한쪽에서는 계속 건강기능식품만 미는 겁니다 그러면 한약은 이거는 천연 생약인데 반대로 또 갖고 가고 싶어해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이미 이 천연 생약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자연유래 추출성분 심지어 자연 비타민 천연 비타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헌데 모든 가공이 된 순간에 천연은 없습니다 자연식품은 없어요 독소가 쌓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효능 효과가 밝혀진 몸에 좋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드신다는 전제가 없어요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3개월 드시고 6개월은 쉬세요 그래야 효과를 약은 아니지만 화학적인 첨가를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반응을 줘요 뇌 호르몬 분비를 시키고 인간의 호르몬 체계와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인위적이어서 장기간 되면 내성이 생기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몸에 독소만 쌓인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약물의 내성의 가장 심각성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말에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이거 먹고 피곤한 게 없어 뭐 소위 곰 먹으면 나는 술 먹고 다음날 숙취해소가 잘 돼 놀랍게도요 효과는 심리적인 효과가 엄청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미 의학계에서 제약회사에서도 다 인정한 사실이에요 밀가루로 준 약을 약을 먹으나 설탕으로 만든 약을 먹으나 약을 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몸이 바뀝니다 근데 내 몸에 좋다고 하는 채소 간식을 먹으면 실제로 그렇게 작용하는 걸 먹으면 얼마나 몸이 바뀔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을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하고 비싸요 홈쇼핑에서 6개월 12개월 뭐 이렇게 한 번에 사면 싸게 주는 것 같지만 이것저것 다 합치면 1년에 수백만원 그냥 듭니다 그 돈을 차라리 주식을 사세요 차라리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걸 누리시고 안아프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반백년을 그래도 무사히 일단은 잘 건강히 오셨다는 점에서 축하와 그리고 노고에 존경과 박수를 드립니다 7대 3의 법칙 다섯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계속 제가 강조 드리듯이 자연에서 온 음식 채소 과외식을 7 그리고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약 이러한 것들을 3으로 줄여라 본인의 몸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실 때고 그리고 걱정도 되실 때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자연으로 그래서 내 몸에 쌓인 독소들을 배출해 줌으로 인해서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만 해도 7080을 건강하게 맞이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7대 3의 법칙은요 나에게 정말 집중해 주는 시간을 7로 가지시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부가 다 같이 하시면 좋겠지만 각자의 또 취미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3은 가족들 특히 손주들 지인들 그동안은 정말 가장으로서 아니면은 주부로서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자신을 위해서 할애하고 썼던 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가가 생기다면 이거는 경제적인 자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 내가 등산을 가는 시간을 준다 그러한 시간들을 늘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시간을 가져야만이 나이 들수록 하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누리지 아니면은 저 나이 돼서 어떻게 저렇게 재테크를 잘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돈 쓰고 다니고 이러지 그 경제적인 거는 끝이 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절대 돈이 노후의 행복을 절정지는 요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진정하게 사랑했을 때 그 자존감을 높였을 때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자기계발하고 내적 성장을 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7대 3 나에게 7 다른 사람 나 말고는 다 남이에요 이제는 특히 손주들한테 손주 초등학교 어디가 하냐 유치원 어디가 하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걱정은 이제 접어두시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7대 3의 법칙은요 바로 자연 치유력을 7로 가지시고 약에 의존하는 걸 3으로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강조 드리는 것이 병원 의사 약국 약사 아무도 내 건강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뭐가 좋다더라 하는 거는 반드시 그걸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병원에서 검사해 보시죠 이거 이상하니까 한번 돈 더 주거라도 해 보시죠 그 수억 원짜리 기계 사와서요 돌려야 돼요 의사 월급제입니다 수당제입니다 할당제입니다 검사 많이 시키고 화살 저기 처방 많이 하고 수술 많이 시킨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시대예요 절대로 제약회사는 환자를 위해서 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환자가 건강해지는 순간 의료산업계 제약회사는 다 망해요 지금이라도 약에 맹신하고 계신 분이 있었고 의존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자신의 몸이 가짐 왜냐 5060 여기까지 특별한 큰 질병 없이 오셨다면 분명히 다시 몸은 회복하실 힘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 조차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완치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재테크 많이 해서 부동산으로 건물주가 됐어요 7080에 근데 병원에서 신세를 져야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제2의 인생을 꿈꿔야겠다는 그것도 좋습니다 분명 열정을 갖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하지만 그 비율 내가 얼마만큼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결국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거든요 나이 들수록 그러려면 내 몸에 대한 자연 치유 능력을 늘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7대 3의 법칙은 소비를 여지껏 10을 해오셨다면 3을 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 정말 위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80억이 넘는 인구가 엄청난 맹목적으로 무차별적인 소비를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50대 60대가 되면 이제는 나에게 상품을 팔러 오는 사람이 이게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명품백이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한지 아니면 좋은 차를 이 정도로 내가 cc가 높은 차를 타는 게 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얘기해 주는지 아닌지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물력 소비 과소비 끝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줄임만큼 나누십시오 기존까지는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내 회사 직장 동료들 같이 일하느라 주위 친지들 돌보느라 자위반 타위반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정말 지금도 굶어 죽는 인구가 지구에 10억 명이 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간은 남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을 돕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마음의 괴로움이 없이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0대 40대 대부분은 나중에 돈 벌면 뭐 기부해야지 자원봉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50대 60대 가서도 여기서 못 벗어나면 못합니다 그럼 계속 쫓기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몸이 아파요 그러면 또 암보험 들어요 그럼 또 병원 가요 아무리 몸이 힘든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은 절대 아프지 않아요 왜? 남을 돕는 일을 하면서 몸이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현재 내가 소비를 10을 해왔다면 3만 줄여서 주위와 나눠 보십시오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7대 3의 법칙은 세부적인 종합적인 걸 수 있는데요 호흡 명상 이 두 개는 조금 연결될 수 있겠죠 최소 과일식 햇빛 햇빛 세셔야 돼요 그 다음 걷기 운동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 모두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었습니다 왜? 바쁘게 산다는 이유로 즉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거는 뭐 전세기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돈 사람들은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에 누워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절대 행복하지 않은 삶입니다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으시고요 채소 과일식을 통해서 몸을 해독을 하시고요 햇빛 자연치유의 가장 첫 번째는 햇빛입니다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를 팔기 위해서 햇빛의 위험성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유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햇빛을 쐬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0분만 쐬면 비타민 D 따로 안 드셔도 돼요 비타민 D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루에 30분 햇빛쌤에서 걸으세요 운동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 하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자연 숲에 들어가서 맨발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 가지 줄이셔야 될 거겠죠 스트레스 욕심 집착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났을 때 정말 내 몸이 사고가 나서 정말 다 저기 나이 들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팔다리가 뭐 이렇게 뭐 장애가 됐지 하는 상황이 돼도요 안 죽고 산 게 어디냐 1,20대 청소년들 꽃다운 나이들이 한순간에 죽는 이런 사고를 겪는데 나는 그래도 반평생은 멀쩡하게 살았으니 아이고 눈은 보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황을 아무리 그럼 사기를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 재테크를 해서 주식이 폭나가고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에도 그래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그럼 나도 다시 70,80대 다시 할 수 있지 KFC 켄터키 할아버지도 70대에 그 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을 열었다는데 어 난 이렇게 몸이 건강하니까 난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힘을 내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욕심 집착 돈을 막 벌어야겠다 나는 다시 성공해야겠다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자기를 코너에 내몰지 않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7대 3의 법칙 5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 주시고 지낸다면 은퇴에 이은 은퇴에 이은 또 다른 은퇴를 하더라도 항상 마음의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반드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들는 방법은 누군가 그 돈을 우리의 소중한 은퇴자금을 갖고 가기 위해서 현혹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신다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와 동시에 심신의 자유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멋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7080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보좌관 한약사 조승우입니다 현재 저는 목포에서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책이 이제 출간된 지 딱 100일이 됐는데 은퇴학교 영상이 올라오면서 소위 말하는 떡상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무려 조이스가 40만에 돌파하면서 동시에 전화도 많이 오셨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네이버에서 예방원 한약국 검색해 주셔가지고 연락처를 따로 이렇게 기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원칙이 상단부터 조재 그리고 탕재기 청소까지 직접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바로바로 모든 분들을 해드리진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정말 관심 가지고 정사껏 해드리기 위한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가 연락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제 책에도 과일의 과당과 설탕은 다르다 그리고 설탕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드렸는데 유튜브 정말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책 내고 나서 시작해서 두 달밖에 안 됐고 어떤 정보들이 기존에는 채소 과일식이 어떤 건강 정보들이 있는지 까지는 잘 안 봤는데 이번에 정말 놀랐어요 어떤 분들 특정 채널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과일의 과당이 설탕 몇 스푼을 먹는 거다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시는 분까지 있더라고요 의사신데 분명히 과일의 과당과 설탕의 과당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구조만으로 이게 약간 저조차도 뭐 프럭터스 스크랄러스 이렇게 어렵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진실은 단순하거든요 과일의 과당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을 급상승시켜서 그게 몸을 공격하고 했으면 우리 현재 호모사피엔스는 진작에 멸종했습니다 진작에 과일 먹으면 혈당 올라 과일의 과당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영양제 사 먹어 비타민 따로 사 먹어 근데 과일의 과당이 단순하게 혈당을 올려서 몸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모든 비타민부터 해서 무기질 미네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설탕만 있는 거랑은 다르죠 과일의 과당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른 이제 질문들 하고 연결시키자면 그러면 당뇨 환자는 어떠냐 이 질문이 반드시 따라요 심지어 어떤 분은 병원에서 사과 한쪽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 그분들은 당뇨 환자를 그냥 약으로만 혈당 관리를 하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인 거죠 통화 구학이 나온 지가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약을 안 먹게 해주는 게 좋은 의사고 약을 최대한 먹고도 부장애 없게 먹게 복약 지도를 해주는 게 약사고 약을 안 먹을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의료인이지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일정하게 몸을 유지시켜주는 것 밖에 안 되니까 몸의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과일을 먹으면 150에서 200까지 혈당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원래 동맥 경화든 어디든 혈관이 잘 안 되면 심장이 펌프질을 세게 해서 그걸 뚫으려고 하는 역할을 힘을 가져야 이게 자가치유가 되지 막혀 있는데도 뇌에서 그걸 인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콜릿이 들어오면 혈당이 안 올 이유는 우리 인류가 먹어오지 않았던 화학 첨가제들 때문에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제가 많은 당뇨 환자들 80 90 넘으신 분들까지도 수십 년간 드시면서 이제는 합병증 때문에 당뇨약 못 먹겠다 하신 분들 설탕부터 다 음식에서 사과 양파 배 이런 것들 갈아서 설탕 대신 넣게 식사하시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이미 공중파에도 많이 나왔어요 두려워 하시면 결국에는 사과나 뭐 이런 바나나 이런 것들 못 먹고요 또 가공된 거 안전하게 화학 첨가제 들어가서 혈당 안 올린 걸로 비타민 미네랄 하세요 근데 그 죽은 음식 먹어서 또 다시 아픈 건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채소 과일식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제 책 많이 팔아도 작가는 그렇게 돈 많이 못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반드시 제 책 읽어 보셔서 정립을 하세요 그러시면 더 이상 과일의 과당이 설탕이 아니구나 설탕처럼 우리 몸에 작용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마음 편히 드시게 될 겁니다 채소 과일 채소 과일 섞어 먹지 말라는 얘기 듣고 그리고 실제 댓글 주신 분도 많아서 제가 발다가 이제 제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릴 정도로 너무 많이 문의 주셔서 했는데 전화가 와서도 상담을 해드리면 이제 자녀를 두신 초등학교들 학생들 정도 두신 여성분인데 채소 과일 섞어 먹어 되냐고 그래요 애들한테 먹여 되냐고 그래서 제가 반문 드렸어요 어머님 혹시 우리 애들 피자 안 먹습니까? 많이 먹는데요 애들이 비염 충동충 때문에 상의를 드셨는데 그러면은 부대찌개는 먹이십니까? 먹인데요 어머님 피자에 토마토 토핑으로 올라가고 소고기 들어가고 밀가루 빵 들어가고 다 섞어 있는 거 아닌가요? 부대찌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가공육들이 종류별로 들어가고 거기에 라면사리까지 들어가고 그건 왜 섞어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하시죠? 그때서야 아 그러네요 이래요 죽어 있는 가공식품을 먹게 하기 위해서 채소 과일 섞어 먹지 말라는 소리까지 나온 거예요 먹지 말란 얘기죠 이 세상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연예인이 나와서 부대찌개를 팔고 있어요 햄 들어갔다 정말 좋은 햄 섞어 먹으면 안 되는 진짜 발암물질들은 꺼리낌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조차도 주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 성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채소 과일들은 못 먹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채소 과일 마음껏 드세요 살아있는 정말 효소의 모든 집약체입니다 소화 안 되신 분 있으면 그때 따로 따로 드시면 돼요 왜 전체 극소수 정말 0.001%에 해당되는 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 영상 올리니까 뭐 저는 소화 안 되던데 이러니까 반대로 저는 몇 십 년 동안 사과 당근 비트 바나나 양배추 아침에 갈아서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 또 많아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가운 입고 아니면 의사든 약사든 한의사든 한약사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정보가 상식에 반하면 어? 이거는 안 맞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지 누가 뭐 하지 마라 뭐 위험하니까 먹지 마라 단편적으로 주는 정보들에 아예 공포와 불안감을 가져버리면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휘둘리는 거예요 개인의 무지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유튜브를 봤더니 너무나도 세뇌를 많이 시키더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채소과에 섞어 드셔도 아무 이상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제 책에 이 언급을 여러 번 해요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불편하신 분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위장 상태가 우리 몸에 있는 림프 시스템이 독소가 배출이 안 돼서 소위 말하는 위에 독소가 쌓여 있을 때는 자연의 치료를 나타내면요 통증이 나타나요 즉 자가치유 과정 중에는 염증 반응에는 반드시 통증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나타났을 때 바로 진통제를 먹거나 소화제를 먹거나 위산제를 먹어버리면 꺼버리는 거예요 신호 제체를 그래서 소화제가 위암을 갖고 온다는 것까지 밝혀져서 이제는 소화제 처방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됐어요 예전에는 짜먹는 거 무조건 무조건 그냥 같이 껴서 처방했다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된 이유는 사과나 이런 과일 채소 시켜서 위가 망가진 게 아니고 가공식을 많이 먹어서 술 담배 많이 해서 커피 마셔서 위가 약해진 거예요 채소마다 과일마다 나에게 잘 맞는 걸 찾아 나가시면 되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채소 과일이 가장 살아있고 안전하니까 그걸 기본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드세요 하지 저는 무조건 아침에 사과 먹어도 불편한데 참고 드시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음 질문에 또 아마 이제 사과 대신 바나나 드세요 관련된 질문이 나올 테지만 그런 식으로 일단 노력을 해 보시라는 거죠 문제는 채소 과일이 아니고 내 몸이 현재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약에서 영양제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저기 제기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역시나 저한테 그 관련 유튜브들까지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서 봤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지 알아야 되니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말 그대로 좋은 이유는 열거할 게 뭐 수십 수백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 유튜브 특성상 소위 어그로라고 하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저도 물론 제목 만들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만큼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아침에 근데 공복에 바나나를 먹지 말라면 뭘 먹으라는 얘기죠? 우유 시리얼은 먹어도 되고 라면은 먹어도 되고 아침부터 콜라는 마셔도 되고 바나나가 아침 공복이든 저녁 공복이든 아무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논리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불균형한 과일이어서 마그네슘 수치를 올려서 결국엔 심장에 영향을 준다 그 말 맞을 수 있죠 심장병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근데 일반인들의 공포를 가진 거예요 쉬운 예로 설명드릴게요 운동 선수들이 제일 중간중간에 많이 챙겨 먹는 게 바나나입니다 그중에 테니스가 특히 격렬하게 운동하고 쉬는 시간대 바나나 먹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섞어 먹어요 사과도 드신 분도 있고 채소 같이 섞어 먹어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급상승 혈당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심장이 무리가 가서 다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나요? 운동선수들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 소리잖아요 뭐 운동선수들은 우리랑 위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면은 좀 말도 안 된 소리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다 떠들고 다니니까 의사고 영양학자고 뭔 이제 그냥 건강 채널이라고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읊어대고 있으니까 거기에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실은 인간의 뇌고 저항 없이 그냥 잠식되는 거예요 내 의식 자체가 무식이 바나나를 왜 저녁에 먹는 게 좋냐 트리파토시라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을 갖다가 많이 나오게 해 주니까 밤에 먹으라는 소린데 얼타당타하는 소리죠 아 그럼 바나나만 계속 먹으면 불면증 다 치료 되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과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채소 과외를 공격을 하냐 제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개인이 만든 게 아니다 거대한 뭔가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 레파토리가 돌아요 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서 정보를 주는 거라는 게 전 느껴졌어요 이건 제 개인 견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특히나 한약사로서 식품을 전문하는 약사 입장에서 보면 특정 가공식품 제약회사가 시나리오 만들어준 대로 움직이는구나 거기에 걸려들었구나 바나나는 우리나라는 수입된 과일이죠 근데 10년 내에 제일 많이 수입된 과일이 바나나예요 1970년대만 해도 진짜 잘 산 사람들만 먹는 게 바나나였어요 정말 뒤에서 그러니까 욕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아프리카 산 사람들 서양 사람들 진작에 바나나 먹고 다 죽었어야죠 우리나라 들어와서 정말 바나나 소비량이 높은데 이 바나나 때문에 마치 심장병이 생긴 것처럼 연결은 못 시키지만 심장병 환자들조차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칼륨 보충제를 먹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이 가야죠 칼륨 보충제만 따로 먹으면 당연히 그럼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마그네슘만 따로 먹으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아연만 따로 먹어도 부작용이 있는데 이걸 또 영양제를 수시바를 같이 먹었을 때 부작용들은 왜 연결을 못 시키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건강 정보들은 보니까요 채소 과일식을 공격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어요 왜 자기들끼리는 공격해봤자 서로 손해니까 근데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팠던 게 조회수 몇 백만 넘는 건강 정보 채널들이 부대찌개 섞어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나쁜 부작용 칼륨 아연 마그네슘 칼슘 영양제 이미 부작용은 다 퍼졌어요 양심 있는 약사분들은 그나마 부작용 소개합니다 소개해 놓고 또 팔아요 그나마 좋은 거 그나마 안심하고 제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이 관점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인생 자체를 내 돈 소중한 돈을 누군가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함부로 낭비하면서 내 몸까지 해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바나나 공복에 먹으면 안 좋다는데요 이 얘기 자체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저도 같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저 같은 의료인의 사명이고 국민 건강을 진짜 생각하는 약사라면 저 싸우는 거 안 좋아합니다 싸우는 거 안 좋아하고 누가 저 공격하는 것도 정말 질색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건강 정보 전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열린 사고를 갖고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어려운 얘기로 제가 설명 드릴 수도 있죠 똑같이 칼슘 나트륨 인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우리 몸에 대해서 그 전문 용어도 써가면서 진실은 단순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말 쓴 사람일수록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사과 양배추 사과 양배추 사과 그렇죠 제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 대표적으로 꼽아 드렸는데 독이 된다 독까지 된다고 하면 이미 사과랑 양배추는 우리 인류가 못 먹는 음식이 들어갔어야 돼요 속담에 아침 사과는 금 저녁은 독 거기까지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 구연산이 속을 좀 쓰리게 하니까 그 불편함을 오랫동안 먹어온 인류의 지혜로 나온 속담이에요 한의학이 다 그런 통계의 학문이듯이 뭘 먹으면 이렇더라 뭘 먹으면 몸이 이렇게 반응하더라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화학 성분들이 아니더라도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현대 과학은 불과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을 접근하고 설명하는 건 그게 맞았다면 이미 암이 정복 됐어야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그 접근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사과는 당신이 평생 먹으면 안 되는 과일입니다 양배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절대 반드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상체질은 현대 사회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실은 저도 명색이 한약사인데 지금도 한약을 직접 다리고 뭐 정서껏 탕제부터 해서 포제하고 제가 한약 어려운 영어들 안 쓴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요 찬 기운 뜨거운 기운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하면서 32채질까지 둬도 한때는 상담도 드리고 안내도 드렸지만 그거를 해독해 줄 수 있는 건 유일한 거는 최소 과일밖에 없어요 몸에 이미 그런 면역 시스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사과와 양배추를 먹었을 때 뭔가 문제가 되지 땅뚱처럼 호흡곤란이 바로 온다든지 알러지가 생겨서 발진이나 극심한 두드러기나 가려움이 있다면 그건 피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과나 양배추가 그런 사람 있나요? 속쓰림 정도지? 좀 불편한 정도지? 근데 그걸 독이다 먹지 마라 무슨 근거로? 아니 무슨 맥 짚어가지고 혀 상태 보고 동공 상태 보고 평생 당신은 과일을 먹으면 안 된 체질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이거는 한약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약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약사로서 의료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봐요 그 말 한마디에 환자는 뇌리에 박혀서 벌벌 떱니다 이런 인식의 틀을 고정관념을 깨느라고 제가 상담이 너무 불필요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책을 쓴 이유기도 해요 실은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채소 과일의 개념 정의부터 알려줘야겠다 쉽게 그래서 절대로 독이 되는 인간을 사망하게 이르는 채소 과일은 없습니다 그 정도 먹잖아요? 바로 구토해요 독버섯 먹으면 바로 구토해요 바로 살사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진화했어요 700만 년간 가공식품이 구토를 안 하게끔 만들어서 독이 된 거지 그 개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죠 공복이라 함은 우리 위장에 뭔가 음식물이 안 들어온 지 최소 3시간 근데 라면이나 이런 애들은 12시간 넘게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사람 소화 기간에 따라서 이게 체질인 거예요 도를 씨먹어도 되는 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이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위나 콩팥의 기능이 간이나 약하신 분이 있어요 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한의학은 맞아요 근데 공복에 채소 과일을 안 먹으면 뭘 먹죠? 채소 과일 말고 먹어서 안전한 거 뭐 제약회사에서 나온 거 암환자들 위해서 요새 나오기 시작한 거 그거 먹으면 안전하다는 얘기인가? 공복에 먹어서 해가 될 음식이 채소 과일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류는 진작 멸종했다 이런 논의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이제 와서 가공식품이 안전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공복에 채소 과일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까지 나왔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네 시간 아니면 열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여덟 시간 만에 처음 먹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 일어나면 기상 후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음량탕이라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찬물은 절대 이때는 저도 얘기합니다 찬물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막 열이 나 답답해 그래서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먹고 싶어 막 아이스 얼음 막 과자 과자 씹어 먹고 싶어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가급적 그게 반복이 되면 그게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 과일은 처음 공복 때 들어왔을 때 가장 우리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독소를 배출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음식이다 이 개념으로 인식 전환을 완전히 하시고 먹을 음식을 안 먹을 음식을 바라보시면 가공식품은 더 이상 못 먹게 됩니다 하루 3끼 뭐 4끼 6끼 드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끼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인류가 하루 3끼 먹고 진화한 적이 지금 불과 몇백년밖에 안 됐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종교적인 거를 따라서 과학적으로만 접근을 하자고요 왜냐하면 종교에서 보면 창세기편 저도 좋아요 성경 좋아요 좋아하는 이유는 인류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록이 돼 있는 게 성경책이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흙에서 빚어서 아담을 먼저 만들고 셋째 날에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식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하와 이불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인 즉슨 이것을 신이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 없다 믿는 걸 떠나서 이 얘기는 인간이 먹어왔던 음식이 채소 과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사냥해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또 나오죠 대홍수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을 특히 동물은 암수 한 쌍씩 뭐 식물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배에다가 싣고 대홍수를 이겨내서 다시 인류를 번영케 하려는 그것도 언어의 기후변화를 그린 거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동물을 먹지 않았는데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식물을 다 먹고 나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인류 나이가 그 수명 나이가 몇 살 일로 기록된 줄 아세요? 물론 뭐 성경마다 더 다른 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통적인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900살로 돼 있어요 900살 근데 이 육식을 하면서부터 수명이 줄었다고 나와요 그 900살이 진짜는 아니냐 참 재밌게도 한의학 서적에도 천살로 기록돼 있어요 하하하하 천사를 살 수 있는 몸인데 술을 많이 먹고 색을 탐하고 불규칙하게 생활하면서 음량의 조화가 깨져서 현재의 나이로 확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동서양을 비교하면요 같은 결국엔 맥락을 찾을 수 있고 이래서 역사 공부를 하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공부할 순 없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농업혁명 만 년 전에 일어나면서 400년 전에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이 시간들 거치면서 인여식량이 나오고 가축을 축산업이 발달하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류는 많은 질병이 생겼던 거예요 코로나도 뭐 박쥐에서 왔다 조리 인플루엔자 철새들 철새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지나간 애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니 돼지들 그냥 풀어줘야죠 산에 가서 사라고 멧돼지 대라고 수만 마리를 그냥 죽여요 수만 마리의 닭을 그냥 죽여요 매몰 산 애들을 그냥 땅에다 묻어버려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인류는 그거를 알고 지구 환경 보호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채식주의 하신 분들이 동물 사육을 반대한 이유도 그거예요 지구 환경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고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 밀림이 계속 파괴되고 있고 현재 곡식을 재배하는 면적의 80%는 동물들을 위한 거지 인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3끼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럼 하루 3끼 채소과일 먹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어 채식주의자들이 수천만명이에요 수억 명이에요 전 인류로 따지면 그분들 다 시름시름 알아야죠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닭가슴살 안 먹고 비건 헬스로 근육 만드는 남들이 생겼습니다 서양에는 많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다들 몸 준비해서 등장하기 시작해서 온라인 찾아보세요 비건 헬스 해가지고 근육 닭가슴살 이 공식이 깨진 거예요 삼시세끼 닭가슴살만 먹었더니 온갖 염증이 생기고 피부병이 걸리고 아토피에 걸리고 비염 충동증으로 시달리셔서 결국에는 채식으로 바꿨더니 근육이 안 빠져 근데 연료가 영양분 에너지가 채소 과일이 훨씬 더 통곡물이 견과류가 양질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봐서 저도 자신있게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드디어 등장했다는 거예요 닭가슴살도 모든 가공식품들이 축산업들이 만들어 온 함정이었구나를 그분들이 양심 선언해요 그럼 싫어하죠 닭가슴살 만드는 업체들에선 축산업에선 싫어하죠 그럼 그 기사를 빨리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언론에 광고비 좋아지고 모든 게 그런 논리로 됐다 그래서 삼시세끼 채소 과일식만 드셔도 아무 무리가 없다 그렇게 드시고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또 암에 걸렸다 이거 가지고 이런 논리를 펴면요 자동차도 타면 안 되고 비행기도 타면 안 되고 공포 불안 마케팅에 걸려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인생 자체가 너무나 불안하고 뭐 해도 두렵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그 내에서 나에게 맞는 채소 과일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유기농 즉 농약이죠 농약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화학 비료 채소 과일이 예전에 채소 과일이 아니야 그걸로 또 이제 시나리오를 썼어요 우리의 지구가 오염돼서 토양이 뭐 이런 에너지와 양분을 주지 않고 화학 비료와 농약을 써서 그냥 먹으면은 말 그대로 독 먹는 거랑 똑같은 이 논리를 써요 그러면 또 결국에는 이 뒷면에 뭐다 화학 첨가제 진짜 균형을 맞추려면 가공식품에 들어간 화학 첨가제를 먼저 따져야죠 농약에 버금가는 애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선진국이고 이미 강대국에 반려를 올랐습니다 그렇게 농촌진흥청과 식약처가 또 허술하진 않아요 제가 일부 분들의 숨겨진 이면들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을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대놓고 저기 국민 건강을 신경 안 쓸 순 없잖아요 농약도 이제는 수용성 그리고 이미 재배 과정 중에 다 사라지게 되는 농약만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더 걱정되면 잘 씻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흐르는 물에 바로 씻지 마시고 제대로 씻으시려면 5분 정도 담가놓고 마지막에 흐르는 물에 한 30초만 하면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기 토양이 오염됐다라고 거니 가공식품보다는 낫죠 유기농으로만 다 사서 드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영양제 사드실 돈으로 차라리 그 돈으로 유기농 채소 과일식 사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충분히 시중에 나온 거 그냥 사드셔도 돼요 채소 과일식을 또 이 농약이나 이런 걸로 하는 프레임을 거는데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수돗물로만 그냥 씻어도 정찜찜하시면은 채소 과일 전용 세제를 쓰는데 그 세제조차도 또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돗물 위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왕 드실 때 안심하고 마음껏 맛있게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타고난 체질이다 실제 80 90 술 담배하시고 이렇게 사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몸에 암이 없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고기만 드신 분은 없어요 진짜 채소 과일 한 번도 안 먹고 고기만 먹었다? 그런 분 없을걸요 있으면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건 100% 거짓말이죠 고기를 먹었을 때 진짜 뭐 태워서 먹진 않는다든지 그릴에 올려가지고 맨마다 알루미늄 호기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지 않는다든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논리로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비건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저도 고기 먹습니다 고기 맛있어요 근데 채소 과일식만 해서 문제가 되고 고기만 먹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개개인의 사례로 따질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이 아니에요 건강 영역은 그래서 현대과학 의학이 주장하는 그 논리대로 하면 백신은 맞으면 안 돼요 맞고 죽은 사람이 생긴 것 자체가 이미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식의 전환을 또 꼴로 해서 채소 과일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죠 채소 과일식만 해도 안 걸릴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몸이 왜 나중에 한 번 더 언급 드리겠지만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즉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사람이 나는 뭐 많이 먹고 즐길래 이렇게 술 담배 고기 하시면 특별히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 그리고 병원 안 가요 그런 분들 잘 가면 이상이 있다고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암 진단도 조기에 뭐 진단 받을 일도 없고 모르고 그냥 건강히 살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몸만 하면 조기 진단하고 검진하고 하면서 재수없게 우리 몸이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암세포들이 나와가지고 몇 년입니다 시안부입니다 이 얘기 듣는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자가 치유 능력이 자증 능력이 수속 돼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그렇거든요 정신이 지배하거든요 이 마음으로 모든 게 즉 이게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뇌 호르몬의 구조인데 이걸 움직이는 게 사람의 생각이고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유치한 말다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어른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칼륨 때문에 그래요 칼륨 때문에 신장 투석 즉 콩파 투석 하시고 심부전증 있고 당뇨낙 설명 드렸듯이 과일의 과당 때문에 그렇다 충분히 과당에 대해서는 과일의 과당이 인간을 해쳤다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진지게 멸종했다는 건 이해하셨을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유수의 요양기관이죠 의료인들이 있는 스위스라든지 이런 곳들 우리나라도 있어요 배지닥터 채식을 지향하는 모임인 거죠 의료인들 이분들이 해보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약으로는 한계가 부딪혔다 이 칼륨 성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현미 채소 과일식을 직접 운영을 하세요 프로그램으로 그럼 결국에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평생 투석하다가 결국에는 합병증에 결국에는 합병증에 돌아가세요 투석만 하시다가 믿고 있으면 병원 믿고 있으면 병원에서 주는 약 병원에서 계속 채소 과일 먹지 말라고 하면 그분들 계속 가공식품만 드시다가 과학적인 데이터와 접근도 이미 많은 사례가 쌓였습니다 아직 왜 그런지 기전을 못 밝힐 뿐이지 근데 그게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대의 과학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건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서 만성 심부전증 많이 고치신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마치 간증한 것처럼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인다는 거죠 최소 과일식으로 원래 돌아가서 인간의 몸이 회복됐을 뿐인데 제가 누차 강조하는 림프 시스템을 진통 소염제나 각종 약들이 움짝딱싹 못하게 막는 걸 그것만 해방시켜주고 몸속에 독소를 배출해주는 영양분 살아있는 음식만 넣어주면 우리 몸은 살아날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해봐야죠 해보고 나서 말을 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포드맵이 높으니까 장 대장암 유발하니까 채소 과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외과이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순간에 대장암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엔 근데 선택이 문제죠 그래서 이 선택의 책임은 결국 내가 진다 의사와 병원은 지지 않는다 그리고 유튜브 어떤 건강정보 채널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따라가서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 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자꾸 책을 그래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활자를 보면서 어 이게 맞는 말이구나 아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계속 시각적인 거 듣는 것만 하면요 거기 아무 생각 없이 딸려가서 잠식돼요 저는 물론 이제 약사기 때문에 한약사기 때문에 진료나 치료를 할 순 없어요 우리나라 의사법 약사법상 의료법상 다만 알려드릴 순 있죠 상담은 해드려야죠 특히 한약사는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안전한 처방들로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드려라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원래는 한의사가 처방전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한방분압이 안 됐으니까요 그럼 저는 선택지 드리는 거예요 한약 먹기 전에 먼저 채소관심으로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약부터 하나씩 끊어보세요 병원 찾아가서 주치의한테 상담하세요 내가 콜레스테롤을 끊고 싶은데 당뇨약 끊고 싶은데 콩팥을 이렇게 해서 한번 고쳐보려고 할 텐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펄쩍 뛰면서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약 안 먹으면 죽는다고 수석 안 받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한 의사람 그러시군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대신에 2주마다 검사를 하시고 몸이 좋아지시면 한 달 3개월 이렇게 한번 몸을 봐 보시죠 약 안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죽으면 그거는 약이 아니죠 그런 약은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항암제가 지독한 부작용이 그건데 표적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미 간은 망가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주치를 만나고 이런 명의를 만나고 이런 의료인을 만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두려움을 무조건 심는 순간에 우리 몸은 더 따라간다 이 흐름을 반드시 깨우쳐야 건강관리를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의료기술 과학기술이 좋아져서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되면 혈당이 나와요 더 이상 피검사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혈압하고 혈당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인간의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근데 운동을 하면 혈당이 올라요 제가 인슐린 저항성 뭐 랩틴 저항성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상식적으로만 설명드려도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이 오르니까 그걸 조절하는 게 인슐린인데 운동을 하면은 몸이 우리가 자가 치유 능력 자정 능력이 일어난 독소 배출이 되면 혈당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누가 200으로 데드라인을 만들어놨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혈압 정상치가 120까지 떨어졌냐 불과 몇 십 년 밖에 안 됩니다 혈당 공복 혈당이 왜 항상 100만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뭔가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움직여야죠 살아서 근데 그 혈당을 올리는 게 우리 몸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이게 혈관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거에만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놨다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건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 내가 높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2주 동안 가공식 끊고 채소갈식으로 하고 나서 다시 피검사를 해봐야지 처음부터 바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약 먹어가지고 떨어졌다? 그래서 평생 약 먹는 겁니다 떨어졌으면 일단 3개월 정도 되면 끊어야죠 끊고 내 식생활 습관에 뭐가 문제여서 혈압이 올랐고 혈당이 계속 안 떨어지고 고지혈증 전조증상이 있고 이렇게 원인을 찾아야지 식생활 습관은 그대로 놔두고 채소갈식으로 이미 모든 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건강이나 삶은 죽음은 생산은 혈당 스파이크로 계속 공격하는 근데 그분들은 공격이라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진짜 어느 분들은 의사나 이런 뭐 공부 거기에 갇혀서 이렇게 밖에 못 보거든요 아니 그런 분들한테 세계 유수 엠디앤더슨이나 어 메모리얼 캐더링이나 존송키스나 이런 메이오클럽이나 이런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봤냐 이거예요 한국어로 또 번역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암 환자들한테 가장 기본이 되는 식단이 채소가이식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암 환자들한테 쓰는 게 채소가인인데 무슨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해친다고 세계 영양학회에서 이미 이미 오래전에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어요 2004년도니까 북미 영양학회에서 채소 과일식으로 모든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의료협회에서 세계심장협회 권위있는 모든 단체에서 만들어낸 게 대쉬 식단 지중해식단 이렇게 두 갠데 핵심은 채소 과일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우리나라 의사들만 우리나라 약사들만 우리나라 뭐 소위 유튜브 100만 넘는 데서들만 과일이 혈당 높이니까 당뇨 환자들은 먹지 마세요 뭘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과일 안 들어서 뭘 먹고 병을 낫게 해줄 건데요 대안이 있냐고요 약 먹어서 당뇨가 완치된 사례가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다 알면서 왜 그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합니다 필요할 땐 약을 쓰자 수치가 안 떨어지면 과일 채소식 해도 당 수치가 안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일단 약을 쓰자 3개월 정도 지켜보고 해야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을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을 콜레스테롤약을 몸에도 안 좋은데 거기에 이제 갑상선약까지 돈은 누가 벌어요? 혈압해서 버는 거예요 병원만 논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내 돈 쓰면서 보험비 내고 암보험 들고 암보험 뭐 각종 질병 보험 드니까 보험회사 같이 논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의료사업 구조를 꼭 이해하고 필요할 때만 약을 먹어야지 불필요하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처방한다 그 말씀으로 갈아마겠습니다 그쵸 뭐 채소 과일 제 책을 보시고 많이들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시는 부분이 식단표 레시피 이렇게 없어서 아쉽다 근데 제 스스로 모순인 거예요 모든 채소 과일은 나에게 맞는 것만 찾아 나가면 되지 나쁜 채소 과일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올렸거든요 먼저 뭘 올렸냐면 살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살 이유도 찾을 필요가 없는 거고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해 살 이유도 없는데 죽을 이유도 특별히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죽을 이유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겁니다 채소 과일은 해가 되지 않아요 기본 바탕으로 그러면 제가 제 책에 언급한 다양한 거 근데 다양한 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것들은 검증이 된 거예요 인류가 700만 년 동안 먹어 오면서 살아남고 인간이 먹어도 된다라고 확인이 된 것만 지금 먹는 겁니다 우리 이제 독버선 안 먹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게 어디 있고 그건 뭐 그렇게 저는 인간의 뇌를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아요 개인에 대해서 근데 전체주의가 그래서 등장한 거거든요 독재가 그래서 등장한 거고 정해진 대로 사람을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답을 원하는 거죠 마트 가서 있는 살아있는 한쪽에 채소 과일 통곡물 고구마 감자 견과류 이렇게 많은 애들 놔두고 가공식품 가가지고 냉동식품 냉동만두 사고 냉동피자 사고 얘들부터 안 먹으면 되잖아요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올리고 이미 다 이 과학적 사실은 나왔지만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안 떠들어 대니까 왜? 광고주가 다 식품회사 제약회사인데 누가 싫은 소리 하겠어요 저는 아무 연고가 없고 이 채널을 또 해 주시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진정성 있게 방송을 같이 만들어 주셔서 조회수가 소위 말해서 떡상이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새는 너무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뭐하지마 뭐하지마인데 다 채소 과일이야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많이 봐주신다는 건 진실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저는 말씀을 상식선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신다는 걸로 저는 또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믿고 편하게 말씀 드립니다 맞아요 첫 번째 우리 몸이 독소가 배출시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구토 이게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를 식별해야 되니까 이건 뭐다 수렵 채집을 오랫동안 해왔던 인간이 살아남은 지혜에요 몸이 터득한 그래서 내가 독버섯을 먹으면 바로 토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설탕이든 뭐든 교묘하게 이 뇌를 갖다가 마비시켜 버려가서 위장 기능이 반응조차 못하게 가공식품은 그냥 먹는 거예요 가공식품은 먹고 설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독소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몸에 좋은 생, 야채, 과일이 들어오면 먼저 있었던 숙변 오래된 것들을 내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왜? 우리 몸을 일깨운 거예요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을 자가 치유 능력을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특히 암환자들 중에 많아요 가공식품 많이 드시다가 채소가이식 하면 흔히들 겪는 현상 중 하나예요 살사 근데 구토는 안 해요 왜? 이게 살아있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구나 이건 우리 DNA가 각인된 거라서 치유 자가 치유 관점에서 보면 두드러기나 일시적인 발진이나 더 심하신 분들은 비염이나 특용증 가래가 나와요 근데 지금 현대여겐 어떻게 하죠? 무조건 진통소염제 써라 항이스타민제 먹어라 스테로이즈를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게 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살 계속 한다면 일주일이 넘도록 살살한다? 그거는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는 저는 댓글에 상담을 저한테 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전반적인 뭔가 다른 왜냐면 이분이 계속 커피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술을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날 술을 기름진 거 치킨 먹어놓고 아침에 채소 먹었으니까 설사해 이러면 밤에 먹었던 게 문제지 아침에 먹은 생채소가 문제는 아니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가야지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바로 설사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고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채소가 안 맞으니까 채소 다 익혀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관점을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시피 식단하고 관련된 질문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드셔라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채소 과일식이 당연히 좋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합니다 무조건 먹어야 되는 식단으로 근데 전 세계가 인정한 이 식단을 가지고 왈과왈부하는 게 상식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처럼 이 접시로 제 손바닥에 이만한 접시로 다섯 여섯 접시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또 기준이 여기 이만큼 쌓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만큼 쌓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람수로 따지면 이게 뭐가 안 되니까 그게 살아있는 음식이 갖고 있는 마치 한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형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구조는 다 똑같지만 내 위 크기가 다르고 내 장 크기가 다르고 내가 현재 움직이는 활동량이 다른데 어떻게 일정하게 먹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칼로리는 더 이상 이 영양학적으로 쓰여서도 안 되고 가공식품을 위해서 나온 개념으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거예요 이 칼로리 개념에서부터 벗어나야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다고 채소 과일이야말로 우리 위에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2지점까지 어느 정도 뭔가 차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센서가 작동할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너무 빨리 먹으면 그게 진짜 혈당을 올리는 거죠 가공식품조차도 빨리 먹는 게 컵라면에 김밥을 그렇게 후루룩 먹은 거는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채소 과일식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적정약을 찾으시고 내가 힘이 부족하다 기력이 딸린다 그럼 더 드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정도 더 먹었더니 우와 소화 안 될 정도로 먹었어 엄청 먹어야 돼요 수박 한 통 다 먹으면 그때는 무리가 옵니다 혈당을 그때는 급격하게 올릴 순 있어요 근데 수박 한 통 한 자리에서 다 드실 분이 푸르테리언 말고는 웬만하면 없을걸요 수박 이거 이거 몇 쪽 먹기도 힘드신데 그러니까 골고루 드셔라 채소 과일 섞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에 또 해가지고 따로따로 드셔야지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편하게 과일 주스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냥 갈아서 다 당근이든 사과든 집에 있는 거 그냥 넣어가지고 편하게 드시라고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무슨 과일 주스가 혈당 올리는지 아니면 또 즙으로 먹어야 된다느니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과일 즙하고 과일 주스 좋다는 사람들하고는 원래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직접 먹는 거죠 이게 항상 제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이만큼 언제 다 이렇게 이렇게 먹어요 특히 아침에 그리고 하루 종일 먹기 편하잖아요 과일 주스 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야지 절대 영양결피 많아요 소식하는 것 뿐이지 어떤 정형화된 맞춰진 틀에 그게 우리가 진짜 세뇌당한 겁니다 남자는 2000칼로리 여자는 1500칼로리 최소한의 영양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건 아프리카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나라 보릿고개 1950, 6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해당되는 얘기지 지금은 너무 과일인데 최소 과일식만큼은 전제는 이거예요 공복에 가공식품 먹고 난 뒤가 아니에요 과일은 채소만큼은 식사랑 뭐 하실 수도 있지만 과일은 절대 공복 주식이 원래 최소 과일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채소 과일 먹고 나서 그럼 밥 먹어도 되나요? 식사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채소 과일로 이미 충분히 배부르게 먹으면 그게 식사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식사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일 주스 만드는 법 과일 주스 만드는 법 자세하게 책에 그렇게까지 쓰지 않아서 그냥 요리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 책이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전문적으로 진짜 채소 과일식 하셔서 요리책 내신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막 전문적으로 챙겨 먹는 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스타나 뭐 페북 이런 데들은 사진으로 조금 올려드리고 그랬더니 더 많이 물어보시는데 마트나 아니면 택배로 인터넷으로 손쉽게 항상 주문할 수 있는 제철 과일들 사과가 항상 지금은 제철 과일처럼 사시사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일은 사과 귤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여기다가 야채 좀 넣고 싶으신 분들은 당근 그러면은 보통 한번 하루 먹을 수 있는 양 3,4번이죠 200ml 기준으로 했을 때 1200cc 정도가 나오려면 사과는 소가로 따지면 2개 중과는 1개 그리고 바나나는 요만한 정도 길이 굵기 하나 그리고 귤은 작은 귤들 조생이 귤이라고 그러죠 그런 애들은 한 4개 근데 큰 귤들은 한 2개 정도면 충분하구요 뭐 당근은 1개 요 정도 그리고 뭐 집에 블루베리가 있었어 얼려놨던 블루베리가 있었어 토마토 방울토마토가 있었어 활용하세요 꼭 이건 넣어야 되고 여기에 양배추도 넣어도 되죠 집에서 저기 먹어 처리해야 될 건데 양파를 내가 우적우적 씹어 먹을 순 없으면 양파 넣으세요 마늘도 넣으시고 이게 해독주스에요 뭐 ABC라 그래서 애플, 미트, 캐럿 유행했었잖아요 그 당시 때 때 이거 가지고 혈당 올린다고 공격 안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ABC 주스 드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에 뭐 양배추 넣으셔도 되고 그 양은 자기가 몇 번만 해보면 양은 그냥 맞춰요 내가 먹을만한 양들은 문제는 한번에 다 넣으면 안됩니다 한번에 다 넣어놓고 믹서기 안 갈린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먼저 잘 갈리는 것들 물조차도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귤 먼저 넣고 갈면 갈리거든요 그럼 즘 나오면 거기에 이제 사과 딱딱한 것들 뭐 바나나 아니면 방울토마토 있으면 토마토 먼저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윙윙윙 거리게 한 다음에 이제 하면 되지 굳이 안 갈아진다고 물을 넣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수분은 이미 이 과일이나 채소만으로도 그러게 점차 점차 순차적으로 3개 4개 넣으면서 완전히 갈아가지고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벌컥벌컥 뭐 마셔도 돼요 콜라보단 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틀에 박혀가지고 해하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못하면은 하나만 하다 이렇게 자꾸 정보를 주고 반대로 거기서 해답을 얻으려고 해서 뭔가를 파니까 거기에 우리가 길 길어지니까 자꾸 뭔가를 정답을 요구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완벽주의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 그때그때마다 음 사과 없으면 어때요 그냥 배에도 갈아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감도 한번 갈아보는 거고 뭐 얼마든지 해보세요 근데 먹기 편하니까 과일 주스를 말씀드린 거다 그래서 수저로 한 숟갈씩 스무디처럼 나와도 맛있고 완전히 이제 막 집처럼 완전히 갈아서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러면 뭐 맛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저는 스무디 형태를 제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숟갈씩 꼭꼭 씹어 드시면 그게 진짜 영양식입니다 이 질문도 채소 과일 이 질문도 얼마나 먹어야 되냐랑 똑같아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우리의 인체는 기본적으로 24시간을 8시간으로 해서 3대 주기로 나뉜다 그래서 일단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섭취 주기다 이때 먹는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먹었던 거를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동화죽이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다시 8시간 동안이 이때가 또 먹는 주기가 아니고 아침을 꼭 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독소를 눈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주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채소 과일이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언제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먹을게 채소 과일밖에 없으면 언제 먹어요? 그냥 배고플 때 먹으면 되지 식사 시간대 먹으면 되죠 대신에 뭐 공복에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과일 먹을 때 얘네들은 안에서 안 그래도 소화가 안 되는데 위에 과일은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몸 안에서 썩는단 말이에요 부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리를 가지고 갖다가 채소 과일 같이 먹으면 무슨 위산이 어떠네 소화 효소가 어떠네 서로서로 엮여가지고 소화가 안 되네 그 사람 노벨상 받아야 돼요 그 정도까지 의학 과학 기술이 발달했으면 암치료 다 됩니다 아무런 이상 없어요 공복에 과일은 되도록이면 식후가 아닌 디저트가 아닌 식전에 그리고 과일과 채소로 배불리 드시면 밥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꼭 일주일 하루는 해보시라 그리고 점차 그거를 하루에서 이틀 3일까지 늘려보시라 이게 제가 말한 임금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마음껏 먹으면서 다이어트 몸 건강해지고 체중도 감량되는 게 임금님의 다이어트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하셔도 되고 해보시고 딱 빠르신 분들은 3일만 해도요 몸이 달라진 걸 느끼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평균 2주 정도면 정말로 아 내가 여지껏 잘못 먹어 왔구나 뭔가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몸에 좋은 음식이다 왜? 가열을 했지만 인간이 오랫동안 진화해오면서 그렇게 먹도록 발견을 해낸 음식이 콩이에요 서양도 콩을 많이 구워서 먹든지 볶아서 먹든지 생으로는 안 먹게끔 음식 문화가 생긴 거는 뭐 딱딱한 것도 있지만 소화 흡수율이 삶았을 때 익혔을 때 더 높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대 영양학에서 봤더니 뭐 콩에 플라보노이드가 많고 있죠 그런 거 뭐 우리가 뭐 영양사 할 것도 아니고 어디 강연 다닐 것도 아니고 그거 왜 알아야 됩니까? 그죠? 원래 이류가 오래 먹으면 제일 좋은 음식이 콩이에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해줄 수 있는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 중에 콩이 그 비중이 높다 뿐이지 모든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모든 영양소가 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섭취를 더 할 수 있는 게 콩이어서 이거를 음식 문화로 발달한 게 두부인데 아 그쵸 두부 일단은 국내에서 국산콩을 쓴 두부를 찾아 드셔야 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이 이제 은고제 예전에는 이제 간수라 그래서 뭐 소금물에서 나온 물도 쓰고 바닷물을 쓴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그네슘 계열 쪽으로 화학 첨가제를 써서 응고시킨 경우가 많아요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좋은 두부를 찾으니까 마트에 가면 나옵니다 거기에 첨가제 않는 두부들 뭐 근데 응고제 부분이 참 안 쓴 두부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실제 있어요 제가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 이렇게 전통 손두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몇몇 두부들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진짜로 전통 방식으로 화학 첨가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작업 하는 거죠 대량 생산으로 하고 뭔가를 할 때는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부제 보존제 향미제 그리고 이제 맛을 좋게 내려고 여러 각종을 넣는 거죠 두부는 가열한 거 아니야? 그러면 효소 네 말대로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자연의 섭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100% 반드시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연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음식 문화로 생긴 것들 중에는 거기에 지혜가 담겨있다 그래서 두부도 그 영역의 음식이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화학 응고제를 안 쓴 그러한 것들을 좀 손두부 좀 찾아서 드셔라 그런데 돈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저도 최애 음료 중 하나가 두유인 거죠 근데 첨가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두유 중에서도 이제 그래서 첨가제를 안 넣고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유전자 변형된 콩 다 수입산 쓰는데 거의 국내산 콩 쓴다고 해서 그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이 대량 가공을 하는데 왜? 이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유통구조상 저는 가급적이면 콩을 변형시킨 두부까지는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게 국산 콩으로 한 제품들을 먹으면 좋지만 두유는 이제 갈려서 변형이 되고 거기가 또 살균 멸균 과정을 거쳐요 우유랑 똑같아요 멸균을 해야 이거를 유통을 시키지 어떻게 유통을 안 시키고 다 상하는데 순식간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양소가 많이 현재 떨어진다 그래도 정 내가 선택지가 탄산음료랑 두유가 있다 두유 드셔야죠 그러니까 꼭 드시지 마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내 이왕이면 선택지 중에 제일 좋은 거 찾고 그다음 안 되면 차선책으로 두유 찾고 우유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우유는 이제 내가 안 좋은 걸 알아서 못 먹겠어 그러면 두유 좋은 제품들을 찾아 보시는데 아 그 마케팅이 저조차도 이거는 성분 함량 봐도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음료도 집에서 그렇게 과일 주스 만드셔가지고 드셔라 그게 가장 몸에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계란은 저는 완전 비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에 들어가죠 계란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계란 정말 많이 먹었고 첫 번째는 유기농 계란 드셔야 돼요 케이지에 몰아넣은 닭들이 똑같아요 닭이든 돼지든 소든 가둬놓고 그 스트레스 받는 닭이 낳은 알이나 스트레스 받은 소에서 짜는 젖이나 스트레스 받은 소 고기를 그 고기가 인간에게 지어올림 없어요 첫 번째 닭목시킨 와 그래서 시골 텃밭이나 이런 데 풀어놓고 키운 애들은요 계란이 진짜 뭐 타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쌀이에요 심지어 무조건 기본이 막 세 개까지도 있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닭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 먹고 사료 안 먹고 그러니까 목초를 먹는 소나 사료를 먹고 자란 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받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진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영역까지도 기본적으로 방사형으로 키운 닭들이 낳은 유기농 계란을 가급적이면 드셔라 그래서 많이 많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량화된 그런 케이지에서 나온 계란은 좀 피해서 후라이 할 때 기름에 하지 말고 그냥 드셔라 그렇게 방법을 추천드리고 가장 좋은 건 삶아서 드시면 좋아요 삶아서 네 이 질문도 이제 공포 마케팅의 승리인 거죠 비타민제 하도 너 나올 거 없이 먹고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먹고 안 먹으면 비타민 결핍 온다고 비타민 결핍으로 죽은 사례가 없어요 우리 인류는 역사상 제 책에도 이제 영국군 비타민C가 유래된 그 사례를 위해서 계열병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특수 정말 바다에서 아예 채소 과일 그가 역으로 채소 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됐는데 돈 버는 기술이 타고난 애들은 거기서 이제 비타민C를 추출해가지고 만들었다가 이게 똑같은 역할을 못한다라는 게 몸에서 그래서 약이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약이 이제 뭐 암환자들 비타민 메가도스 뭐 맞고 고용량 비타민 맞고 다 좋아져야죠 약이면 복불복도 아닌데 간이 이미 망가져서 콩팥이 망가져 있는데 거기다가 얘를 또 소화하고 해독해야 될 강력한 애를 집어넣는다? 그게 과연 우리 인간의 몸에 좋을까요? 일시적으로 수치만 올릴 수 있죠 일시적으로 자본주의 상업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비타민은 따로 안 드셔도 돼요 이만큼밖에 안 필요한데 선탐 양 양으로 따지면 1년에 근데 그거를 뭐 없으면 마치 사람이 죽을 것처럼 피곤한 이유가 비타민 결핍 때문에 그러니까 비타민 영양제금 달고 24시간 그러면 다 1년 12달 활발하게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먹어서 또 다른 내 소화 에너지를 쓰이게 할 필요는 없다 채소 과일 차라리 비타민 살 돈으로 귤 한 박스 10kg 2만원 밖에 안 해요 요새 택배비 포함해서 그것도 유기농귤 제주도에서 막 오는 그거를 드세요 그거를 충분합니다 안 먹어도 되는데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암환자 정도 됐을 때나 쓸 법한 거를 왜 질병을 예방하는다는 목목으로 영양제들을 먹기 시작했냐는 거죠 그 부작용들은 이미 다 밝혀졌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제대로 된 살아있는 비타민인 채소 과일을 사셔라 말씀드립니다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햇빛을 쐬서 비타민 D를 얻는다는 건 이해했다 근데 우리 인류는 옷도 입고 그리고 신발도 신고 제가 암환자들한테 꼭 말씀드린 운동법이 햇볕을 쐬는데 기왕이면 흙을 좀 맨발로 밟아라 처음에는 30분 해보시고 숙달이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리고 체력이 되면 하루에 4시간까지도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햇볕은 그 정도 세시라고 그러고 인간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모유에 비타민 D가 없다고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그럼 햇볕에 의해서만 생기냐 근데 제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지하에 감금이 됐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친딸이 그리고 이제 잘못된 관계가 형성된 거죠 지하에서 애를 계속 낳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런 의료 도움 없이 애를 그냥 계속 혼자서 다 낳고 다 거기서 키워요 몇 명이나 그러면은 그 애들이 다 차단됐는데 빛이 조금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걸 셀 수도 있겠지만 큰 탈 없이 또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느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굴만 쎄도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어 구분을 못하잖아요 이 전기만 밝아도 몸은 이렇게 밝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이건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죠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면은 모유에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비타민 D가 모유에 없으니까 신세가한테 비타민 D 먹이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 논리로 진지게 그러면 인류는 또 몇종 했겠죠 그러니까 절대 태어난 애한테 비타민 D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비타민 주사 맞추고 임신부한테 비타민 D 먹으라고 그러고 소위 말하는 모든 기능응학 의사분들이 그러진 않는데 더 약을 많이 처방해요 더 영양제를 먹으라고 그러고 약을 안 먹게 해주려고 기능응학 나온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면 약값이 더 들어요 왜? 보험이 안 되니까 거기는 또 비타민에 관한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근본적인 건 내가 안 먹어야 될 음식부터 안 먹으면 된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 참 생선에 많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오메가3도 생선기름 추출하고 뭐 이렇게 뭐 알티지 오메가3하고 초호곤첩축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저 같으면 그냥 그거 안 먹겠어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대표적인 게 아보카도 잖아요 그죠? 이런 지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름 덩어리를 굳이 챙겨 먹을 이유가 없다 오메가3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부작용이 더 높아졌다 이미 밝혀졌는데 심장학하에서 심장협회에서 얘기한 지가 오랜데 너나 할 거 없이 당연히 깔고 가는 게 오메가3인 것처럼 유명 연예인들 써가지고 계속 광고 때리니까 그 효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몸에 영향을 주는지 데이터가 없어요 있으면 약으로 완전히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건강기 있는 식품이라는 카테고리는 결국에는 제약회사가 돈을 정말 볼 수 있는 영역이 돼버린 거고 약국도 팔면서 유통마진 남기고 병원조차도 같이 이제 처방을 하고 있고 근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저는 양심상 제 양심입니다 이거를 모든 약사들 뭐 이렇게 약국들 그리고 이미 건강기능식품스토어가 생겨버렸는데요 거기 점주분들 양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선택인 거예요 제가 나는 그렇게는 돈을 나는 벌고 싶지 않다 이 개인의 가치관이고 제 자유의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신 분들 하셔라 근데 대신에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요 이것만 먹으면 다 돼요 이렇게 하지는 말하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동시에 장단점을 다 얘기를 해주고 선택의 정보는 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걸 굳이 먹어야 되냐 소비자가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유튜브로 유명한 약사분들 몇 분 있잖아요 그분들 채널에 몇 개 찾으면 오메가3 부작용 넘쳐나요 정보는 근데 또 다른 안전한 오메가3 또 팔죠 저 그런 의사분도 봤어요 정말 영양제 꼭 드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엔 오메가3 사업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오메가3 사업하자고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분 선택도 존중합니다 그런 걸로 뭐 배신감 느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돈을 벌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자유주의 민주국가의 자본주의 사회에 다만 정보는 올바르게 줘야 되는 게 최소한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게 양쪽을 균일하게 주는 게 의료인이 해야 될 사명이다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이렇게 열변을 토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책 나오고 100일 되고 물론 기존에 제 환자분들과 상담도 많이 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인데 의외로 너무나 잘못된 정말 잘못된 상식이 안 맞는 것들로 인해서 최소가의식을 안 한다는 걸 알고 건강을 그래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물론 제가 아파서 시작했던 일이지만 그러한 뭔가의 소명의식을 갖고 제가 돈 벌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도 상담에서 한약 팔면 그게 제가 돈 버는 길이죠 그래서 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첫 번째, 마음의 불안함부터 없애시길 바랍니다 공포와 불안감으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또 삶이 힘들어지니까 병원 가서 또 링겔 맞고 영양제 맞고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큰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함 거기서부터 치유는 시작된다 불필요하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얘기들은 걸러라 한 개로 뜯고 한 개로 흘리고 이렇게 웃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이거 하지 말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뭐 큰일 난데 그렇게 삶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스트레스로 암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내 몸에 대한 믿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실 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든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되든 10대 꽃다운 나이에도 사고로 죽는데 나는 그래도 당장은 안 죽었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올바른 식생활 습관 건강 관리법을 찾아서 다시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암 진단 받는 순간에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고혈압 뭐 당뇨 만성질환들 두통 비염 아토피 이런 것들부터 반드시 식생활 습관이 문제가 생겨서 생긴 질환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원래 우리가 먹어 왔던 인류가 살아오게끔 해줬던 것은 살아있는 최소 과외식 통곡물 견과류 이런 것들이다 그걸 꼭 명심을 하셔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즐겁게 최소 과외식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소 과외식 저자 한약사 조승우입니다 현재 저는 목포에서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정말 50만 회를 이렇게 돌파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주위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실감하는 게 책도 책이지만 이렇게 유튜브의 파급력이 정말 크구나 를 피부로 몸소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전화가 전국에서 너무 많이 와서 근데 제가 혼자 하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영상 보고 전화하셔서 저랑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하셨겠지만 안 되는 부분들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 상담부터 그리고 모든 스케줄 조정 그리고 상담 조제 탕제기 청소까지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해드려야 그게 제대로 된 상담과 약 안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 유튜브 다이어트 보좌관 예방원 아니면 뭐 최소가식만 쳐도 제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 정보란에 가면 이렇게 상담표를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시고 상담표 작성을 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꼭 연락을 드리니까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치지 않고 열심히 즐겁게 독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정말 한약이 필요하신 분들과 관심 가지고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도 정말 맛있죠 면 저도 좋아하고 30대 때까지도 저도 라면을 못 끊었어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즉 WHO죠 건강을 해치는 10가지 음식을 선정을 했어요 암환자들이 되도록 이 음식을 안 먹게 병원에서도 안내를 드리는데 그 첫번째가 튀김 음식입니다 그래서 기름에 튀기든 뭐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이제 튀긴거 하면 대표적인 두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치킨과 라면입니다 그래서 치킨과 라면을 아무리 좋은 기름 특히 치킨은 뭐 해바라기 위에 한다 올리브위에 한다 하지만 이 라면은 팝류 이거는 사람이 원래 먹으면 안 돼요 가공 뭐 유지 이러한 다 가공해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근데도 유통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퇴 나면서 이 팝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뭐 콩기름도 오르고 식용유도 오르고 다 올랐거든요 뭐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팝류가 많이 수입이 되는데 그래서 이 라면은 라면 회사들이 점점점 국내에서 소비량이 쭈니까 수출 개발도상국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팔로를 바꿀 정도로 좀 잊을만하면은 연예인들 시켜서 이렇게 캠핑 가가지고 아침부터 라면 먹기 아니면 저녁에 야식으로 라면 먹기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구조가 된 만큼 선진국가에서는 라면을 먹지 않습니다 이미 발암물질이 가득 찬 트렌스지방 거기에 나트륨 msg 심지어 탄수화물 즉 당질도 높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합적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화학 첨가제로 만든 이 조미료 수프가 너무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중독됩니다 이거는 고유의 맛이 아니고 아주 수십 년간 인간의 뇌를 연구하고 미각을 연구하고 화학적인 반응들에 대해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연구개발을 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매운라면 전 세계를 사로잡았죠 매일 먹으면 안됩니다 매일 먹으면 안되고 정말 그 제 책이 항상 말씀드리지 7대 3의 법칙을 정해서 열흘에 한번 이 정도 꼴로 줄이셔야 돼요 라면은 그래서 내가 몸이 계속 붙는다 머리가 무겁다 두통이 심하다 살살한다 소화불량이다 라면이 소화되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24시간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은 이 점은 좀 꼭 생각하시고 먹을 때 우선은 면을 한번 삶아서 그 물을 반드시 버리십시오 거기 그 1차 작업만 해도 다시 물 받아가지고 하셔도 맛은 크게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추천드리고 화학조미료 스프는 절반만 넣으세요 3분의 1 정도만 넣어도 싫은 맛은 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국물 드시면 안돼요 국물은 국물은 아무튼 채소와 그리고 최대한 파도 썰어넣고 뭐 계란 좋아하시는 분은 계란도 넣고 야채를 좀 많이 넣어서 드셔보세요 고기 넣지 마시고요 소고기 막 이런거 돼지고기 이런거 추가하지 마시고 채소 야채를 많이 넣으면 그나마 좀 과일은 넣으시면 안됩니다 과일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일은 항상 식전공복이 기본으로 개념이 잡혀있어야지 일부러 내가 여기다가 그래도 몸에 조금이라도 좋겠지 하고 과일까지 넣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트 가시면 의외로 유기농 면이 있어요 그래서 메밀로 만들거나 현미로 만든 저도 최근에 현미로 만든 100% 현미에서 그걸로 이렇게 국수에서 먹어봤거든요 와 그 맛이 나요 전혀 맛이 없을 거란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가격이 일반 밀가루나 그런 면에 비하면 가격이 한 두세 배 높죠 하지만 뭐 과자 사먹을 돈으로 냉동식품 사먹을 돈으로 유기농 면을 사서 현미나 메밀 면으로 집에서 국수 요리 아니면 라면 먹고 싶으면 그런 걸로 스파게티 그렇게 대체만 해도 1차적으로 우리 몸에 가장 나쁜 물질이 기름에 정말 안 좋은 기름에 튀긴 라면에 섭취를 전환해서 우리 몸에 그나마 조금 덜 유해한 걸 드실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라면은 반드시 한번 쌈고 그 물은 버리고 다시 뜨거운 물을 받아서 드시고 유기농 현미나 메밀로 만든 파스타 저녁면도 나왔거든요 그런 걸로 한번 생활을 한번 바꿔 보세요 훨씬 더 라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겉면 생면 성분 함량을 제가 이제 확인했더니 100%가 없어요 일단은 감자로 만들었던 고구마로 전분으로 만들었던 튀긴거는 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좀 뭐 특정 업체를 말하기 그렇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면은 없다 100% 그래서 이걸 주식으로 삼아야 된다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이미 가공이 돼서 사람이 먹게끔 만들려면 모든 방부제와 첨가제와 이런 발색제나 이런게 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아 이거는 괜찮나보다 하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분 함량표 영어로 뭔가 우리나라 말 아닌 영어로 써진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화학 첨가제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름이 제가 폴레스테롤하고 연관을 지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지방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뭐 이렇게 닭과 물포화지방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식물성도 가공이 돼서 압축이 되면 3패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시우 뭐 올리브유 아보카도 뭐 모든 것들이 동물성 기름은 말 그대로 간에서 효소로 인해서 소화 흡수를 따로 해야 되게끔 하는데 고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물성 기름이 우리 인간이 다 소화를 못해요 특히 췌장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이유고요 왜 채소갈식을 2주만 하다가 고기를 좀 먹잖아요 그게 다 동물성 기름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기름 제거하는 가공 안된 채소갈식으로 2주만 하셔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지중해 식단이 다시 각광 받으니까 바로 홈쇼핑에서 올리브오일부터 해서 각종 오일을 팔아요 그러면 뭐 오일 한스푼 그래서 이미 우리는 포화상태 포화상태 오메가3조차도 기름이잖아요 일주일에 무슨 생선 3마리 못 드시면 오메가3 드셔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다 세어봐 나는 생선 일주일에 세 번 안 먹지 그럼 오메가3 먹어야 되겠네 기름은 모든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치킨만 먹어도 거기에 트랜스지방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오는 걸로 먹어야지 인위적으로 압축해서 짜서 몸에 좋다더라 먹어봤자 그게 흡수도 안되고 배출도 안돼요 이 관점을 잡으셨을 때 진짜 채소갈식 하시면 필요도 없지만 정 그 상태에서 나는 올리브오일을 뭐 한스푼씩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오메가3도 먹고 올리브오일도 먹고 뭐 홍합씨유도 먹고 너무 넘쳐나요 우리 사자상어에 너무 좋은 말 있잖아요 과유불급 과하면 절대 좋은게 아니다 요새 많이 나와요 식물성 기름을 다시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트렌드 흐름이 있으니까 크리오일 크리오일도 마찬가지구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갔다가 가공식품으로 퇴출된 제품입니다 그만큼 부작용이 많아요 특히 기름을 많이 이렇게 섭취라면 콩팥이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반은 1차적이고 그래서 몸이 붓는다 그럼 내가 불필요하게 지금 기름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그래서 저는 식물성 기름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너무나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굳이 찾아서 사드시지 말고 채소과의식에 있는 가공되지 않은 지방으로 섭취를 하시면 충분하다 식용유 1차적으로 식용유는 피하셔야 돼요 식용유가 1970년대부터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면서 정말 그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식용유라는 개념 자체가 대량화되면서 콩도 수입해 오고 1차적으로 이 콩이 유전자 변현된 GMO 콩을 99.9%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산콩 써서 사는 식용유는 괜찮냐? 식용유 자체가 이미 콩에서 압축이 되고 압착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특히 콩이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단백질 분자 구조가 다 바뀌어 버려요 근데 여기다가 한 번 더 가열을 또 하고 고온에 또 튀길 정도만큼 또 아주 센 불에 되면서 여기서 이제 발암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름은 집에서는 가급적 요리할 때 안 쓰시는 게 낫다 왜냐? 자꾸 말씀드리지만 외식할 때는 다 시경을 써요 그리고 버터 대신 마가린 쓰고 가공유지 쓰고 가공버터 쓰고 근데 집에서까지 굳이 내가 기름을 또 뭐하면 무조건 프라이팬에 시경을 둘러야 돼 이 중금속하고 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알루미늄 프라이팬하고 이 산패되면서 그러니까 음식 요리를 할 때는 아 집에서만큼은 올리브유든 아보카도 오일이든 최대한 내가 안 써야겠다 특히 열을 가하면 기름은 안 좋구나 산패가 이미 시작돼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 번 불을 지르는 꼴이다 반드시 요리할 때 그래서 기름을 써야 된다라는 이 공식을 또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게 참 많지만 단순해요 가공 안 하고 그대로 먹자 그게 제일 몸엔 좋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네 구운 치킨이죠 구운 치킨 해서 구운 치킨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그래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만큼 또 수요층이 있다는 거고 저도 그래서 치킨 뭐 닭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이제 치킨을 1년에 정말 뭐 한두 번 정도로 제안을 했지만 이제 구운 치킨을 먹어요 튀기지 않는 것만 으로도 그 차이는 엄청난다 근데 저도 그 돈가스도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한 한 사람으로서 그 바삭거림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실은요 군침도네요 튀겼을 때 현재 우리 인류가 제일 최악으로 만들어냈다고 평가받는 트랜스지방이 나와요 트랜스지방 그게 튀길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류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분함량표에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2g 미만으로 섭취해야 된다고까지 강력하게 경고하는데 치킨 튀기면 이게 얼마나 돼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뭐 연구할 수도 없고 성분함량표에는 또 0.2g 미만은 0으로 표기하게 돼 있어요 0.5g이 이제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눈가리고 아홍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따져보면요 그냥 2g 넘어요 아예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7대 3의 법칙 자꾸 강조드리지만 60번 중에 18번은 라면 치킨 돈가스 짜장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2번 3번 생각없이 계속 드실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7은 채소가의식으로 회독해주고 3은 이런 가공식품들 사람들 만났을 때 어울려 드시고 드실 때 즐겁게 드시란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서 우와 이거 트랜스지방 덩어리인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으면 그게 진짜 몸엔 독이거든요 드실 땐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킨 먹고 싶다 닭이 먹고 싶다 그러면 전에는 튀긴 거 한 10번 먹었으면 반반으로 줄여보시라는 거죠 구운 거 5대5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내 몸이 변해가는 걸 느끼시면 튀긴 거 특히 튀긴 치킨 맹목적으로 사랑을 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변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반드시 야식으로는 무조건 후라이드 치킨 먹었다면 3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구운 걸로 그렇게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고기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채소 과일식만 드시라고 절대 아니에요 뭐 댓글 중에 가장 많은 게 채소 과일식만 하면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하냐 물론 질문이 잘못했지만 채소 과일식만으로도 단백질은 충분히 고기를 먹고 싶은 거거든요 먹어야죠 억지로 참으실 필요가 없어요 7대 3의 법칙을 제가 부제에 다시 책 제목에 널 만큼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은 제가 가급적 밥을 드시지 말고 채소 과일식을 하라고 권해드리기 때문에 정신 저녁 2끼를 하루에 드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60번 식사를 하시는데 42번은 고기를 드시지 말고 18번은 고기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60번 중에 18번이면 계산해 보면요 그렇게 많이 못 먹거든요 그래서 18번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때 고기 먹을 때 쌈, 야채, 채소 많이 싸서 드시고 그래서 그 18번을 잘 활용을 해 보시면 돼요 이 7대 3의 법칙 내에서 충분히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살을 뺀다 그래서 제가 제 프로그램을 임금님의 다이어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명칭을 정한 거예요 참을 필요 없이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게끔 3개월 코스로 가고 6개월 코스로 가고 하면요 먹을 수 있는 횟수들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실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가늘적 단식은 16대 8이 제일 좋다더라 이래가지고 16시간 동안 그냥 쫄쫄쫄쫄쫄쫄 굶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막 허기가 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막 쓰러져 죽겠는데 참아요 채소 과일조차도 그때는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침은 무조건 과일이나 채소 넣어서 주스 만들어서 그걸로 다이어트 하신 분들 특히나 급하게 살을 빼야 되신 분들 16시간 동안 참으시지 말고 그렇게 반드시 간헐적 단식 또 이용하셔라 그래서 7대 3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고기도 마음껏 근데 태워 드시면 안 돼요 고기는 특히 석세 드셔도 안 되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판에 알루미늄 호일까지 마시고 아이고 저도 또 군침도 네 그만큼 억지로 참지 마셔라 7대 3의 법칙 체크해 보세요 어 이때 이때 먹었구나 그렇게만 유지하시면 고기도 현명하게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비율이 7대 3이라는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횟수가 늘어나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채소 과일을 갖다가 비율을 전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다이어트 기능식품이라 그래서 그것도 가공식품이죠 홈쇼핑에서 파는 모든게 다 가공식품인데 이게 내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뭐 분말가루 타먹고 그걸로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또 정말 좋은 생식도 있어요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게끔 동결건조해서 정말 화학청가제 안 들어가고 나오는 생식도 있어요 그거 비싸요 근데 대부분의 다이어트 뭐 기능식품이나 식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좋은 걸 먹는다고 착각해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채소 과일을 첫 번째는 원물 그대로에요 우리 인류가 700만 년 동안 먹어와서 몸이 거기에 적응했던 것 소화 흡수하는데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고 배출까지 잘 되고 에너지 공급과 동시에 독소 배출도 해주는 모든 필수 영양소를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한 3,400년만에 처음 접하는 화학청가제들 가공식품 때문에 살이 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비만이 된 건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회복하면서 살도 빠진다 아 내가 먹고 돈을 썼던게 실제로는 몸에 좋았던게 아니구나 이 전환을 빨리 자기 인식에 전환을 하시면 다이어트 한달에 5kg 3개월에 10kg 그냥 빠진다 실제로 우리 은퇴학교 채소가이식 하시고 저한테 많이 주세요 원장님 저 드디어 2kg 빠졌어요 뭐 채소가이식만 아침에만 사과고구마 바나나로 바꿨더니 한달 되니까 5kg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붓기가 부종이 빠졌어요 이런 분들 한약처방할 필요가 없어요 채소가이식만으로 이렇게 몸이 변화가 오는데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에 사과고구마 바나나 먹으면 몸 붓는다더라 양배추 해보지도 않고 해봐야죠 직접 최소 2주는 경험해보시고 그리고나서 다이어트 기능식품 살까 말까 고민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저한테 상담 요청하세요 한약이 필요하신 분도 있거든요 정말 혼자 하시기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그때는 혼자서 막 뭐야 채소가이식 책 읽고 해도 안되는데 분명히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때는 저에게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약 먹으면 보통 아직도 뭐 녹두나 문화 이런거 예전에 전통방식으로 이제 도기에 가리고 한약제가 선별하고 작업해 오는 것도 과학화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복약지도에서는 대표적으로 튀긴거 밀가루 빵 그리고 술 담배 커피 탄산 요거는 뭐 세트로 가는 거니까 채소 과일도 같이 먹으면 안된다 라고 안내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은 그거 이제 체질 따라서 복약지도 해주는데 한약사 입장에선 조금 안타까워요 물론 한약 자체가 식용이죠 한약제 자체도 음식이 될 수 있는게 가공 없이 원물 자체를 달인게 한약이지만 채소 과일하고 부딪칠 정도로 약 처방을 그렇게 강하게 하면 안되거든요 메인이 채소 과일식 우리가 먹는 음식이 돼야지 한약이 절대 메인이 돼서는 안돼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보조적이다 한약은 이게 절대 뭐 1년 12도 먹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한약조차도 채소 과일식을 같이 하면서 다이어트 한약 드시면 효과가 훨씬 더 빠르게 그게 올바른 한약 다이어트 한약이지 강하게 뭔가를 썼단 얘기거든요 그럴 땐 한약제를 채소 과일식을 제안을 걸었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요요도 오고 살은 빨리빨리 빠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한약 다이어트 한약 좋다고 소문은 나겠죠 거기 돈은 많이 벌겠죠 근데 3개월 뒤에 다시 다 다시 살쪄요 그 이유 없이 또 아파서 병원과 문 검사하면 가수치 높아졌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 먹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의 오해를 또 낳고 그래서 반드시 뭔가가 이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 게 있다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건 합리적 의심이에요 의심병이 아니고 그래서 이 인식의 전환을 계속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제발 공복에 채소과일 먹으면 안 된다는 이 개념 뭔가 이 세력이 만들어오는 틀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공복에 보약인 음식 가공식품 말고는 다 살아있는 거 드시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 순간 힘이 나는 건 누차 발생되지만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가 이렇게 음식돼가지고 힘이 불꽃 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식후한 한두 시간 지난 몸이 날은 은해져서 무거워져요 이거 채소과일식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그냥 느껴요 채소과일식 해서 드시다가 뭐 고기며 밥이며 돈가스며 이런 거 섞어 먹잖아요 심지어 그랬을 때 진짜 떡볶이 먹었을 때 제가 그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떡볶이를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떡볶이가 설탕이 들어갔다 생각 안으신 분 너무 많아 설탕 땅어리에요 떡볶이가 제일 대표적이 그러면 이 떡볶이 먹었을 때 진짜 그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막 급상승해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머리가 무거워지고 몸이 나른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채소과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공복에 먹어야 될 거는 채소과일이다 세부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피하고 다른 거 드셔라 왜 조그만 그 사례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체를 못 먹게 만드느냐 이거는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간다 이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복에 제일 좋은 건 채소과일식 그리고 통곡물 견과류 이렇게 있습니다 생강자 주스를 많이 물어보셔서 왜 또 그런 했더니 유명한 건강채널 유튜브에서 생강자주스 추천을 했더라구요 거기서 가서 먹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 채널 제가 가서 봤거든요 어느 특정 뭐 채소는 막 까 그래놓고 또 생강자는 먹으면 좋대 공복에 이게 모순이잖아요 자연이 이렇게 다 같이 조화가 이루어졌지 너는 감자 먹을 줄 알고 너는 이거 먹을 줄 알고 골라서 먹으라고 그렇게 진화하거나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강자 주스조차도 드셨을 때 불편한 부신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또 생강자를 갈아서 그것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가냐는 거죠 그러면 저는 또 합리적으로 의심이 이제는 돼요 야 저거 협찬받았다 왜 꼭 가공식품 업체만 하라는 거 없잖아요 감자 많이 팔려고 또 얘기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생일이 이제 좀 보이더라구요 이 구조가 저는 그 정도까지 뭐 광고가 들어오거나 협찬 들어오진 않지만 이게 소비자에게 뭔가 마케팅을 하는 하나의 채널로 건강 채널까지도 이게 포석을 한다 이게 제 눈에 보이더라구요 이게 제 눈에는 왜 말이 안 맞거든요 같은 건강 채널에서 이거는 먹지마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 음식만큼은 절대 먹지 마세요 또 감자 넣어놨어요 싹이 튼 감자 먹으면 안 돼 그럼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그 구독자조차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일관성 없이 특정 뭐 이제 어그로 끌어가지고 조이스 올리려고 자극적으로 막 이거 먹으면 절대 독이 되니까 이거 반대로 근데 이거 먹으면 또 약이 됩니다 근데 똑같아 감자가 양쪽에 다 있어 그래서 하나의 극단적인 정보에 어 꽂히면 안 돼요 내 무식이 잠식돼 버리면 안 돼요 저래서 자기계발이랑 똑같아요 이 면이 건강을 강조하는 게 그 자기계발 핵심이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한 달에 1억 번다 나는 하루에 200만원씩 볼 수 있다 자기 세뇌거든요 핵심 똑같아요 자기암시 거든요 그리고 생각한대로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근데 채소 과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주고 가공식품 먹게끔 만들고 그니까 생감자주스도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감자를 그렇게 주스로 가라먹으셨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생감자주스 간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가공식품이죠 채소 과일을 이용해서 또 가공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로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소스를 던지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은퇴학교 구독자 하시는 다이어트 보좌관 예방원을 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선구안 해안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 채소 과일식 책 하나 보고 이 깨달음이 얻으면 얼마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의 틀을 항상 보셔라 그래서 특정 뭐는 약이고 독이다 그런 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식이 독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독버섯 말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다 드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한약사라는 부분 때문에 달린 것 같은데 저는 채소 과일식이나 우리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약에 대해서는 제 책에서도 한약 드셔야 된다고 처방전 안내 한 줄도 안 썼어요 그냥 암 환자들을 위해서 통화 과학에서 한약을 소개를 하고 있지 왜냐면 이만큼 과학화됐다 현대의 의학의 최고봉인 MD 엔더슨이나 메모리얼 캐더링이나 존소키스나 이런 암센터에서 한약을 같이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개를 드렸을 뿐인데 그래서 아 제가 파급력이 많아졌구나 한의사 약사 뭐 의사 다 보는구나 이제 이유 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이유 없이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 의도가 아니에요 저 댓글 다 보거든요 공료실은 다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일이 달아들이다가 이제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됐고 이상하게 삐딱한 걸 떠나서 정반대 업장에서 이렇게 뭔가 자본주의 논리에 냄새가 나게끔 하시는데 밑뚝뚝 없이 한약이 가는 수치 올린다 한약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뜬금없이 댓글을 다 써요 한약은 수천 년간 인간이 먹어 온 식물 중에 약용 즉 약으로 쓰여졌던 약니작용을 하는 것들을 우리 대표적인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님께서 조선시대 때 집대성을 했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계의 학문이에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시대의 변천사에서 무슨 참 얼터당터 않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그건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확실히 말씀드릴 거는 저 같은 한약사나 그리고 한의사 직접 조제를 하는 약용 즉 식용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파는 감초 단기 작약 환기 이런 것들로는 원래 약용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왜? 제약회사에서 일일이 농약중금석 검사하고 지표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감초는 글리신이라는 현대 과학화대사 그 지표 성분이 얼마나 추출이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가 몇 십원 몇 원 차이를 아끼려고 이제 어 참 이거는 그래서 한약사 직군이 나온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해결이 안 돼서 밥그릇 싸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일본 중국은 한약에 대해서 공격 이렇게 안 합니다 의사들도 아니 얼마나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한방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믿고 드실 수 있는 한약 그래서 저는요 중국산 중국산 그 프레임에 갇혀버렸어요 아니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한약재가 어떻게 다 납니까 중국에서 제일 많이 나죠 저 다른 지역에서 다 수출해 와야 하죠 근데 국내산 신터불이 이래 가지고 우리는 국내산만 씁니다 그 프레임에 갇혀서 90년대부터 20년 30년 넓도록 못 퍼져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해서 환자들을 저는 꿴다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약재는 국내산에는 없는 것도 있거든요 당장 뭐 많이들 보여 정말 제일 좋은 공진단인 사양이 어떻게 제일 좋은 수준이 우리 국내에서 나옵니까 우악이라든지 이제 한약 부분은 그래서 저도 가급적인 언급을 안 하려고 왜냐면 제가 약하려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약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상하게 한약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고 언급을 하셔서 말씀드리지만 믿고 드실 수 있는 전문가한테 드셨을 때 한약이 대략 양약보다 부작용은 훨씬 적다 그건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양약이 간이나 콩팥에 그리고 각종 부작용이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많지 한약에 의한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니깐 미국 애들이 쓰죠 한약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대로 된 데서 상담받고 드셔라 그러면 안전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정말 끊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중독 됐구나 일단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내가 못 끊는구나 를 자각한 것만 해도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양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잔 정도를 그래서 가이드라인 이거를 정해 놓은 걸 수도 있어요 하루 한 잔은 그래도 먹어 괜찮아 하고 근데 진짜 못 끊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떻게 방법을 해 보시냐면 하루 단위씩 도전해 보세요 근데 뭔가를 마셔야 돼요 이 뇌가 이미 여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녹차라든지 허브티 결명자나 둥글뇌차 이런 걸 좀 대신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루 해보고 참았어 그럼 이틀로 늘려 보세요 그리고 다시 내가 3일 차이는 먹었어 그냥 드세요 아 먹었네 그리고 다시 하루 또 하세요 다시 하루 이틀 3일 3일까지 일단 참았다 대단한 거예요 그럼 일주일 참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까지 넘어서면 한 달만 참아 보시잖아요 그럼 몸이 달라집니다 그럼 몸이 달라지면 내 몸이 커피를 싫어해요 그게 자연치우고 자가치우고 우리 인간이 몸이 가진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술 담배 커피 탄산을 그렇게 끊어져요 한약을 제가 처방하는 꼭 해야 되는 때가 이렇게 중독에 의해서 못 끊으시는 분들 한약이 들어와서 몸에 왜냐하면 양리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을 빨리 독소 배출하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담배 맛이 싫어져요 술이 맛이 없어져요 야식을 멀리하게 돼요 고기 먹으면 왠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걸 느끼는 거죠 왜? 몸의 균형이 회복되고 있는데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건강의 핵심은 항상 제가 말하지만 안 좋은 음식부터 제안하면 돼요 근데 그 안 좋은 음식에 채소갈식을 이제 넣으려고 용을 쓰고 덤비는 거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커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는 일주일만 끊어보셔도 몸이 반응한다 두통이 사라지고 불면이 사라지고 신경이 안정되고 그러면은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중독됐을 때는 이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술이든 담배든 커피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는 술과 담배랑 똑같다고 의존성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음식이 아니고 약물이다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가 중독됐다는 걸 자각하고 자꾸 연습하세요 한 번에는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단 포기 안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00ml 말씀하신 거 보니까 봉지커피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아요 믹스커피 스틱형 안돼요 제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커피는 타협점을 드렸는데 어떤 영상에는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되게 합리적이고 의사로서 이 통합치료에 대해서도 치유에 대해서도 열려있고 그분이 이제 하루에 믹스커피 두 잔은 먹어도 된다 동영상으로 올리셨는데 기준이 다 가공식품 대비에요 설명을 보니까 그러니까 니네 이런 것도 먹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한 두 잔까지는 먹어 그리고 제가 아하 그랬는데 사람들은 시그널을 뭐야 믹스커피 두 잔은 먹어도 된다고? 가공식품 대비했을 때 나쁜 걸 따져보니 그걸 아주 이제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해줬는데 문제는 그런 건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 믹스커피는 뭐 이렇게 가끔 드시는 건 나요 가끔 드실 수 있죠 저는 이제 믹스커피는 아예 안 먹지만 그 맛을 알아야 저도 얼마나 맛있는지 프림과 설탕과 이 커피의 그 조합 정말 시대의 작품이지만 100년만 지난다 미래에서 봤을 때 최악의 음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인류를 멸종시킨 최악의 음식 최악의 음식은 최악의 궁합은 사과, 바나나, 고구마가 아니에요 믹스커피지 믹스커피는 그만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내가 매일 먹었을 때는 결국에는 쌓여서 이게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믹스커피 회사들 이런 말 싫어하니까 계속 광고하는 거죠 연예인들 써가지고 이미지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믹스커피 100ml도 몸에는 안 좋다 다만 매일 안 먹는 전제하라면 7대3의 법칙 근데 커피는 제가 7대3의 법칙에 권하지 않습니다 커피만큼 술, 담배, 커피, 탄산 믹스커피에서 차라리 원두커피를 차라리 드셔라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디카페인 커피가 더 해롭습니다 더 더 더 덜이 아니고요 결론부터 빨리 말씀하시라는 그 수요층도 저도 받아들이긴 했어요 요새 유튜브들이 다 쇼츠나 짧은 영상들이 결론부터 얘기하니까 디카페인 커피가 더 몸에 안 좋습니다 왜? 다이어트 콜라 뭐 제로사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카페인이 몸에 안 좋다는 게 밝혀지고 이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커피에 그 안 먹는 수요층들을 돌리려고 잡아온 게 디카페인이에요 이해 되세요? 디카페인으로 그나마 또 수요를 돌린 거예요 근데 이 카페인을 추출하려면 엄청난 또 용매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몸에 좋냐?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카페인 줄이려다가 카페인 안 먹으려다가 더 큰 그냥 핵폭탄 맞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 커피 드실 거면 디카페인 말고 그냥 커피 드시라 디카페인이 가격 더 비쌀걸요? 저 커피 사업 할 때만 해도 디카페인이 가격 더 비쌌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손이 한 번 더 가니까 뭐가 더 들어가잖아요 가공이 원료도 해서 근데 그게 몸에 좋은 게 절대 안 들어간다고요 디카페인 커피는 그래서 더 싸구려 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가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비싸면 누가 사 먹어요? 디카페인을 커피 사 먹게 해서 디카페인 수요로 돌리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는 더 싸구려 원자재부터가 안 좋은 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곰팡이 독서도 더 많겠죠? 산피도 더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예가체포 안 쓰고 로브스타 쓴다 이게 모든 걸 경험해 본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특히 커피에 관한 거는 제가 커피 사업해보고 마셔보고 몸도 아파보고 직접 모든 로스팅 부터 해서 블렌딩 까지 판매까지 유통 과정까지 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대 커피 광고는 안 들어 오겠죠 디카페인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몬드 절대 생아몬드 먹지마 이게 또 돌아요 그래서 곰팡이 독서인데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커피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보셨을 테니까 그 채널에서 커피 먹지 말라는 소리 제가 못 봤어요 견과류 곰팡이 독소를 그렇게 공부하면서 콩에서 변질을 됐는데 이미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곰팡이 독소가 훨씬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수출하고 수입하는 데서 농약이나 이런 것도 많아지고 거기다가 또 한번 태우고 압축하고 해서 나온게 커피예요 근데 그냥 호두나 뭐 땅콩 땅콩은 예외에 왜냐면 분명히 알러지가 호흡곤란이 오거나 숨이 막히거나 두드러기 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몬드도 원래 다 생으로 먹어왔어요 아무 이상 없이 지금은 뭐 수입이 돼서 정말로 잘 나오잖아요 여러가지 우리 국산에서는 한약이랑 똑같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는 없는 것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브라질러티나 여러가지들이 근데 왜 갑자기 암호들을 또 공격하나 생화본도 많이 먹어왔거든요 저도 그러고 통화본도 먹고 아주 협소한 과학적인 사실들 가지고 침소봉대 아주 무슨 부풀려가지고 큰일이 날 것처럼 만들면 커피부터 못 먹게 해야 된다니까요 생 견과류 곰팡이 독소 때문에 못 먹는다고 하면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그 채널에서 한다 그럼 그 진정성 제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뚱금없이 왜 저게 나왔지 그 알고리즘까지 제가 아직 못 찾았지만 분명히 뭔가 가공식품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서 저 아몬드 제품들 죽여야겠다 그리고 우리 제품 밀어야겠다 이런 식의 이게 소설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첫 전공은 경영되었기 때문에 기업들 괜히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언론에 광고하는 것만 마케팅 아닙니다 서로 간에 진짜 죽이고 밟고 서고 암투극이 난무해요 정말 그 결과 결국에는 채소 과식에 이어서 통곡물에 이어서 견과류까지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견과류들 가공 안 된 제품들 소비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갑자기 그래서 가공 돼서 나온 것들 뭐 소금 친 거 구운 거 그걸로 가더라고요 구워서 먹어야 돼 뭐 한번 기름에 볶아서 먹어야 돼 소금 뿌려서 염에서 먹어야 돼 서로 이게 붙은 거죠 여지껏 잘 먹어 왔으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빵 하나 이렇게 터뜨려 주는 거에 휘둘리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나만 아무도 아예 안 먹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파고 드실 필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데가 뭐 무슨 랩틴이 어쩐다 질산염 어쩐다 마이코톡신이 어쩐다 뭐 이런 전문 여건을 막 을퍼대니까 사람이고 그런가 보다 이게 진짜 정말로 사람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안 먹잖아요 결국에 아침에 사과 안 먹잖아요 아침에 바나나도 안 먹잖아요 공복에 고구마도 안 먹잖아요 우리 얼마나 고구마 많이 먹고 자랐습니까 1903,40년대 부터에서 힘드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힘드시죠 고구마 감자 먹고 다 버텨왔는데 다 위암 걸려 죽었습니까 다 아니잖아요 가공식품이 들어오면서부터 소화불량이 생기고 위험이 생기고 위장암이 생기고 다 이렇게 대장암 생기고 이런 거예요 아몬드도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아니 맘을 말고요 업체들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것들까지도 조금은 보시고 자꾸 뭔가 원물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단호하게 그냥 하 또 뭔가 상업주의가 발동했구만 뭔가 또 장사 속이 발동했구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과일 많이 먹으면 살 찐다 그래서 언제 먹냐가 중요해요 언제 먹냐가 일단 과일도 야식으로 먹으면 살이 쪄요 섭취 동화 배출 주기로 제가 8시간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들 이제 잘 잘 나올 거예요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섭취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주기 새벽 4시부터 다시 낮 12시까지는 배출 주기 즉 우리가 야식을 안 먹어야 되는 시간에는 뭘 먹어도 그걸 소화하고 흡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방으로 축적하게끔 우리 몸은 인류는 발달했단 말이에요 불이 없는데 언제 동굴에서 뭐 몰래 뭐 먹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먹을 것도 없었고 밤엔 다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인간의 몸이 생성되고 회복되고 다시 신진대사가 돌아가게끔 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과당 때문에 찌는 게 아니에요 과일의 당 때문에 찌는 게 아니라고요 과당이 지방으로 가서 살이 찐다 지방간을 일으킨다 이 논리가 아니에요 안 먹어야 될 시간에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과일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야식으로 치맥이나 족발이나 라면이나 이런 애들 보단 나요 이런 애들 보다는 왜냐하면 살이 쪄도 빨리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과일 채소만으로는 잘 안 쪄요 그래서 살 찌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통곡물 고구마나 감자 감자 옥수수 이런 애들을 견과류까지 같이 드셔서 살을 찌운다 호박이나 당근이나 문화 만화 연근 과일 먹어서 나는 살이 쪘다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따져 봐야 돼요 이분이 진짜 과일만 드셨냐 요거트 뿌려 먹은 거 아닌가 뭐 시리얼 같이 먹은 거 아닌가 가공식품 드시면서 과일 먹은 거 아닌가 이런 전제의 복합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야식으로는 드시면 안 된다 너무 많이 드셨으면 과일조차도 왜 그 시간에는 뭘 먹을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공식품을 드실 거면 차라리 과일 드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 치매도 정말 암보험에 가까운 보험광고의 끝판왕이죠 요새 채널만 돌리면 치매에 대한 무서움을 살파해서 보험을 들게 하는데 뇌의 기능을 결국에는 활성화 시켜준다는 건데요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공식품을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머리에 뇌 건강에 좋다더라 이런 음식들 따로 돈 주고 드시지 않아도 돼요 채소 과일식만 비중 늘리고 견과류 비중 늘리면 그게 가장 내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까지도 예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견과류를 아침에 한 줌씩 계속 드시는 장수 하시는 분들은 그 생활식산이 이미 확인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또 생 견과류를 못 먹게 만드는 또 그런 건강정보 드릴 합시고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우선 추천드린 것은 견과류에요 견과류를 많이 챙겨 드시면 뇌 건강에 좋습니다 견과류는 과도하게 볶거나 굳거나 그리고 설탕이 뿌려져 있거나 소금에 뿌려져 있거나 이런 거는 절대 피하시는 게 맞고 있는 그대로 살짝 구운 정도 정말 태우지 않은 정도 그 정도 가공하는 범위 내에서 드셔도 된다 안전하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견과류 역시 먹고 우리 인류가 잘못됐으면요 진지게 멸종했어요 뇌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계속 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 예방 좋다고 이것저것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뇌영양제 그걸로 데려 다른 학병증이 온다 장기간 복용하면 어디? 가나고 콩팥 그건 자명한 거예요 화학적인 성분들이 계속 몸에 쌓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뇌도 같이 죽겠죠 그러니까 이 연결을 잘 해보시기 바래요 이 수시벌들을 내가 먹었을 때 과연 이게 내 뇌에 좋을 건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답은 나옵니다 아... 안타깝죠 저도 상담을 하면 항상 바탕이 있어요 아픈 마음이 아픈 분들 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된다 그 전제로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잘 이해됩니다 정신과 의사 역살자비도 많이 당했을 테고 저도 이유 없이 그냥 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같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의료인의 사명인데 정신을 맑게 해주려면 일단은 몸에 좋은 게 들어와야 돼요 이제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신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몸에 독소가 안 쌓여야 정신이 맑아지죠 죽어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분명히 그 영향이 더 간다 왜 소화 에너지 즉 내가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데 몸이 재생하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에너지가 쓰여야 되는데 독국물이 들어오니까 그거 해독하느라고 소화 에너지에 그게 다 쓰여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럴 때 써야 되는 게 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조차도 먹지 마라 항우울증 저기 정말 부작용이 심한 게 정신과 약이기도 해요 동시에 근데 진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쓴 게 맞아요 막 폭력적인 거를 제어해 줄 수 있으니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뭔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대신에 그걸 극복을 하려고 해 나갈 때는 음식 조절이 같이 돼야 돼요 왜냐면 평생 이렇게 신경 차단이 난 때 이렇게 축 처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정신적인 명도 이 채소과의식이 영향을 준다 깨끗한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그렇게 정신도 반응을 한다 이걸 뭐 어렵게 제가 한의학적 측면에서 기경팔맥 들어가면서 설명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봤자 저기 설득도 안 되는 시대예요 다만 단순하게 진실은 진리는 들어온 게 깨끗해야 내 몸도 깨끗해진다 그럼 정신도 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좌우명 중 하나가 일체유심조예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긍정의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간다 이건데 이 말은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해탈을 하신 거죠 원효대사가 하신 말씀인데 이분께서 쓴 책 중에 구절 중에 또 제가 감명 깊게 들은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뭐 다는 아니고요 일부분인데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산다고 빈몸으로 일생 수행하지 않는가 몸에는 끝이 있다 급하지 않는가 급하지 않는가 즉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진시황의 블루처를 찾듯이 노화를 방지하고 뭐 치매 안 걸리고 생명을 뭐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연사든 사고사든 죽음이라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마음 편히 지내는 게 즉 그게 수행입니다 제가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술 담배 탄산 커피 고기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즐겁게 사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야 이거 암덩어리 발암물질인데 벌벌벌 떨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채소과일조차도 드셔오시다가 이 뭔가의 큰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의해서 잘못된 건강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채소과일 섞어 먹어도 되나요? 공복에 먹어도 되나요? 그렇게 중심이 흔들리면 삶 전반이 다 그래요 먹거리조차도 뭔가의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정보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을 살면 모든 순간순간 선택에 누군가에게 답을 구합니다 그 답은 인생의 답은 유튜브가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 마음의 안정 그 부분으로 바라보면 아주 협소한 거예요 이 음식을 뭘 먹을 거냐 가공식품 먹어도 와! 나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즐거워 행복해 감사함으로 충만 돼 있어 이렇게 숨 쉬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해 가공식품 먹어도 신기하게도 독소배출 다 해내는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채소과일식의 중요성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첫번째도 마음 두번째도 마음 마지막도 마음이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한번 더 내 마음의 평온함 평정심 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러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약 한 2주 만에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실은 제가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예기치 않게 제가 몸이 혹시 무리를 좀 했었나 봐요 확실히 신호를 줄 때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다시 서울에 올 만큼 회복은 하고 있는데요 한 이틀은 기어다녔어요 화장실을 그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이제 한번 제가 2018년도 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시술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한번 있어 놓으니까 아 이번에는 디스크가 좀 찢어진 정도구나 그래서 디스크 액이 흘렀구나 그걸 아니까 굳이 뭐 병원에 갈 필요도 없었고 이거는 쉬어주면 낫는 것 그게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진 자연 치유의 힘이거든요 특히나 디스크는 팍 터지더라도 이게 하루 자고 났을 때 통증이 감소한다 그러면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누워서 최대한 안정 취해주는 것 그러면 우리 몸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2주 정도는 몸을 무리하지 않으면서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과 무사하게 인사 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요새 뵙는 분마다 바쁘시죠 안부 인사가 저에게 다 그거예요 어우 요새 바쁘시겠어요 하고 그리고 뭐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인데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상황이 바쁠 뿐이지 내 마음은 전혀 바쁘지 않다 제가 정신때 주로 이렇게 분식집 가서 식사를 주로 된장찌개를 먹는데 피크 시간대는 피해서 가요 그래서 1시 반 이후에 가는데 가끔씩 뭐 12시나 1시 가보면 정말 눈꽃 뜰새 없이 바쁩니다 그 한 세네 분이서 계신 이모님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세요 일사불란하게 각자 맡은 인부들 그리고 때로는 손님들 단골 손님들하고 인사도 여유있게 나누시고 그 웃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일하신 거 보면서 아 역시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내가 그 상황에 끌려 다니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면 스트레스도 없고 입에 있는 아 난 바빠 아 바빠서 시간이 없어 이러한 습관만 개선이 돼도 훨씬 더 성과도 좋아질 뿐더러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 일을 어떤 것부터 집중할 거냐 라고 정해놓는 그러한 훈련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절대 끌려 다니시지 말고 저도 항상 이제는 초반에는 어 정말 한 분 한 분 다 약을 빨리 해드리고 싶고 상담도 해드리고 싶어서 했다 보니까 당연히 무리가 오더라구요 지금은 더욱 더 마음의 여유 그리고 평정심 중심 갖고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원 예방원 오신 분들은 가장 첫 번째는 실은 안타깝지만 오랫동안 아파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만성질환으로 짧게는 뭐 5년 길게는 20년 이상 그래서 저를 만나시면 원장님 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특히 채소 과일식하고 실천하고 특히나 뭐 이제 한약을 처음 드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내 몸이 좋아질 수 있는지 그거를 첫 번째로 여쭤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현재 내가 먹고 있었던 약을 끊어도 되는 건지 여쭤보시고요 마지막 뭐 세 가지 순위 중으로 본다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먹을 필요 없는지 혹시나 한약 먹으면 전혀 필요 없는지 결국에는 맥락은 똑같습니다 내 몸에 대한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우리 인간의 몸은 정말로 위대한 게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장기가 없는 것에 맞춰서 몸이 바뀝니다 근데 제일 대표적으로 신지로이드라는 갑상선 약을 정말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다 지금도 얘기하고 당연히 또 갑상선이 없는 상태에서 신지로이드 먹으면 부작용 때문에 고혈압약을 처방을 들어가져요 그게 수순이에요 고혈압약 처방하면 그다음 고지혈증약 처방하고 그다음은 당뇨약 가고 그러면 결국 30년 정도 되면 합병증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들 심정도 이해는 가요 당연히 그렇게 보고 배워온 게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약을 끊고 나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야를 확장하고 경험을 더 넓히면 그 약을 수십 년간 먹다가 끊어도 이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주치의 선생님하고 일단 상의는 하세요 상담하세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 환자들 상담하면서 사례들 경험들 그리고 의학은 반드시 근거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저 역시 끊임없이 논문 공부하고 외국에서 나타난 통합치료의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시도해 보셔라 왜냐 고혈압약 뭐 고지혈증약 신지로이드 하루 이틀 안 먹었다고 해서 특히나 부심피로증후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노인분들이 많이 처방 받으세요 근데 그 약 하루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약사로서 양약 한약을 다 전공한 한약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결국에는 환자의 몫이지만 우리 인간의 몸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그래서 해보고 2주 동안 채소관식 해보고 점진적으로 약 끊어보고 병원 가서 한 달 3개월씩 수치검사 해보고 이상이 있을 때 다시 약 드셔도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주는 의료인이 아니면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게 가족이 돼도 되고요 누군가 단 한 명만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와 믿음을 주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몸이 회복하고 약물 없이도 지낼 수 있다라는 것만 깨달으시면 되거든요 다 같은 맥락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약사법, 의료법상 약사는 한약사는 진단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요 다만 상담을 통해서 환자가 어떤 선택을 최종 할 수 있는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고민이 되는 부분을 같이 들어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의료인이 해야 될 생각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예방원 찾아오신 분들 특히나 책을 내고 나면 이제는 그래도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는 특히 우리 은퇴학교 유튜브 채널 많이 보고 오셔서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좀 수월해진 건 사실이에요 알아서 커피 끊고 오시고 알아서 유제품 만드시고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또 촬영하는 것도 더 많은 분들이 직접 저와 소통을 못 하시더라도 그래서 카페 개설도 그런 목적에서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보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지만 전국 멀리서 목포까지 오시는 게 거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고 이 영상을 다시 열린 마음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는 큰 방향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마음을 편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시청을 앞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중에 자주 제가 목도를 했어요 책 제목이 뭐냐고 아마도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 같아요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책을 이렇게 조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또 이거 보면 책 홍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교보나 예스24 가시면 베스트셀러로 돼 있어서 제가 굳이 막 작가가 나서서 책을 이렇게 들고 홍보할 시기는 아닙니다 채소과일식 이게 가장 기본적인 책 제목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과일식 이렇게 했다가 7대 3의 법칙 부제를 설정을 했어요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식약동원 음식만 받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한약사가 알려주는 채소과일식 해독법 임금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해보자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희 출판사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의 무의식 제가 항상 무의식이 잠식되면 안 된다 의식의 인식에 전환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한약사라는 용어가 생소해요 평소에 잘 쓰지도 않고 입에 붙지도 않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표지가 검수를 최종 해달라고 왔는데 이제 한약사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의사라고 쓴 거예요 저희 편집팀에서도 그 정도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댓글에 그냥 제가 한약사인 줄 알면서도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한의사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볼 때도 한의사라고 그냥 부르세요 그러면 저는 그게 왜 잘못 알고 일부러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마케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무의식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방법이 이 임금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여기에 실천편을 목차를 해놨어요 그리고 7대 3의 법칙을 계속 강조를 해놓고 있고 이 책은 실은 한 번 보고 그냥 던져버린 그런 책은 아닙니다 계속 각 목차 개인적으로 저도 실은 필요하니까 책을 읽었을 뿐이지 책 읽는 거를 그닥 즐겨 하진 않아요 첫 번째가 누가 봐도 읽기 쉽게 전문적인 영어 호르몬 명칭들 어려운 인체생리학 기전들 그런 거 빼고 제가 몸이 아프면서부터 공부하고 임상에서 환자들 상담하면서 얻은 것들 그리고 끊임없이 근거 중심의 의학 외국 논문들 보고 그리고 1970년대부터 나왔던 자연치유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제가 한약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천 년간 이미 데이터가 쌓인 게 바로 한약 서전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으로 될 그러한 책들을 지난 10년 동안 계속 공부한 결과물을 이 한 권으로 녹인 겁니다 그래서 책이 요새는 뭐 쉽게 나온다고 얘기도 하지만 실은 이 책 한 권이 나온다는 건 특히 건강 관련 서적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0권 이상의 책 그리고 많은 논문들 데이터베이스 그러한 것들이 자료가 응축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그래도 한약사기 때문에 뭔가가 오류가 물론 오타는 나올 수 있지만 근거 중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들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도 변함없는 내용들을 실었어요 결국에는 음식 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왜 최소 과일식을 해야 되는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식 전환이 돼서 7대 3의 법칙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 견과류를 70%로 하고 일반 가공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을 30%로 줄일 수 있게끔 일상생활에 실천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실천 방법은 임금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자세히 실어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촬영을 여러분께 세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이게 단순히 무슨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많고 무슨 케일에는 비타민 K가 많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중고등학교 이게 생물화학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현혹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있는데 똑같은 방법을 써서 채소 과일식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진정성도 없고 그래서 이 책은 먹는 방법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도 분명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레시피는 드리지 않았지만 왜냐?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엔 못해요 다만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아! 마트에 가면 우리가 쉽게 접하고 살 수 있는 것들로 다 구성이 돼 있구나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았지? 구해서 뭐 특별히 진짜 구하기 어려운 게 없구나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뭐 정말 채소과일 섞어서 먹어도 되나요? 부터 해서 유튜브에서 난무하는 건강 정보들 특히나 채소과일식을 공포불안 마케팅으로 하기 위해서 주는 정보들은 이 책을 좀 먼저 정독을 하시고 여러 번 읽고 나시면 그런 걱정이나 불안이 없어지실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 영상도 보시고 카페에서 소통도 해 나가시면 특별히 돈을 다른 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모든 기존에 나와 있었던 건강 베스트셀러들 중에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어렵지 않은 내용들만 모은 책이고 그리고 제가 또 공부한 내용들을 녹여서 이거는 시간의 시대에 반드시 비타민 종합 영양제부터 해서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효용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지금의 이러한 마케팅은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진실이고 그게 그게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식단 채소 과일식이기 때문에 이 책을 꼭 그렇게 기본 바탕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특히나 위장이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으면 특히 설탕, 밀가루, 화학 첨가제에 길들여져 있다가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오면요 자극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내가 소화력이 나쁘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나 채소 과일식이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선은 채소 과일을 살아있는 꼭 생채식을 모든 걸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금치나 고사리나 이런 거는 물에 데쳐서 먹는 게 더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과일을 드실 때는 천천히 아주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왜 과일이 찬 기운이 있어서 나는 더 몸이 내 체질이 원래 수족냉증이 있고 몸이 차서 과일이 안 맞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럼 서양은 뭐 찬 체질 있고 더운 체질 있고 이런가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하나의 오래된 한약에서 온 체질로 나뉘어진 이게 문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과일이 안 맞는 체질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위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요 여기에는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도 누구에게나 정말 뭐 알러지 반응도 없고 좋지만 처음에 먹으면 속이 쓰린 분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때는 제가 바나나 먼저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공복에 바나나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또 질문이 아직도 나와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공복에 뭐 사과 바나나 고구마 먹으면 안 된다고요? 하는 제 영상을 따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나로 우선 위를 갖다가 조금 기를 들인 다음에 2주 정도 지나서 다시 사과를 드셔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위장을 다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최소 과일식 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위장약도 이제는 소화제조차도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장상피 화생이라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다음에 위염 다음에 위기염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위내시경 하면은 결국에는 위암으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해줄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 위장약을 쓰면 위암이 더 빨리 속도가 빨리 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 세포가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암으로 간다고 보는 건데 저는 그 말도 너무너무 싫어해요 장상피 화생 해놓고 병원에서는 뭐 겁은 다 줘놓고 위암 전 단계라고 사람들 그냥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의료인들 의사들 입장에서 이게 위암 안 갈지도 모르고 분명히 다른 건데 명칭 잔체에서 이미 사람들이 공포를 가져버려요 그럼 없는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 발말동동 그르는 거죠 그러면 장상피 화생 진단 받으면 가공식품 끊고 채소 과일식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채소 과일식을 얼마나 했는지 먼저 따져 보셔야 되고 내가 현미생 채소 과일식을 했는데도 위장이 뭔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럴 땐 약이 필요한 겁니다 뭔가 다른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 이때도 가급적이면 뭐 예방원 저한테 오시거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가신 분들은 특징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근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신경성인 거 같으니까 신경정신과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변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뭔가 천연 생약을 통해서 절대 뭐 예방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가 제한됐을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채소 과일식을 안 하시다가 먹었을 때는 반드시 소화가 조금 불편한 게 생길 수 있다 그 2주간만 이겨내시라 그 방법은 제 책에 임금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편에 어떻게 실천해 가면 자연스럽게 될지 이게 제가 아무리 말로 해줘도요 실은 눈으로 봐야 이게 보고 내가 인식하고 이거구나 라고 거기 끄덕끄덕 거려야지 유튜브든 TV든 영상에 한계는 있어요 강연 강의만으로는 100% 이게 다 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능 만점 맞은 애들이 항상 교과서로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능 영상 동영상 TV 시청에서 했어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뇌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방법을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책에서 찾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라 그 방법은 반드시 있다 최소 과일식을 시작하면 뭐 이틀 3일 만에 가장 먼저 실제 저한테 오는 피드백이 소화가 잘 된다 소화가 편하다 당연하죠 왜냐면 죽은 음식들 가공식품은 다 죽은 음식이에요 뭐 영양제부터 해서 모든 것은 근데 살아있는 효소가 있는 최소 과일식을 먹으니까 일단은 소화 에너지가 안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700만 년 동안 지나면서 어떤 음식이 들어올지 가장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렵 체질 생활할 때 독버섯을 먹든지 아니면 땅에 흘려져 있는 거 배고프다고 먹었는데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일단 몸에 들어오면 뭔가가 이게 독이냐 약이냐 아니면 음식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식간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게 이제 간하고 콩팥이 너무너무 약을 먹으면 힘든 이유예요 처음 접하는 화학 첨가제부터 해서 약물이거든요 근데 이 채소 과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현재 우리가 먹고 접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들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영양학적으로 옥산산념이 있네 질산념이 있네 이런 것들로 공격을 들어오는 거죠 700만 년 동안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하게 해준 음식이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마트만 가면 접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소화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에 너무 속이 편한 거예요 더부룩함도 없고 그럼 그다음 뭐냐 대변도 잘 나와요 수십 년간 변비 앓으신 분들도 며칠 왜 그분들은 계속 육류 드시고 유제품 먹고 백미만 먹고 섞어 먹은 거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근데 한 2-3일만 채소 과일식 비중을 늘렸다 아침만 밥이나 뭐 기른 뒤진 음식 튀긴 음식 아무튼 아침부터 몸에 좋다고 올리브오일 먹고 그것만 끊어도 속이 편하고 대변 활동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리고 정말 빠르신 분들은 3-4일 만에 여성분들은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특히 뾰루지 난거나 아니면 안면 홍조가 올라왔다거나 왜냐하면 소화 에너지가 다른 재생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피부거든요 밤에 자면 피부가 재생이 돼야 돼요 대변이 안 나가면 독소가 몸에 쌓여서 피부로 나타내거든요 그럼 당연히 비염 아토피도 증상이 좋아집니다 따로 별도로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주에서 2주 이 사이만 잘 이겨내시면 2주 정도 지나면 한 정말 비만이신 분들은 2-3kg 정도는 독소 배출이 돼서 체중감량이 이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한 달 정도에 5kg가 그냥 빠집니다 80kg 이상의 고도비만인 분들은 특히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붓는 것도 빠지고 컨디션이 정말로 좋아지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이제 몸이 밤새내 회복 재생하고 기력이 생긴다는 거죠 좋은 점들은 이렇게 생기겠지만 만성질환이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명현현상 호전반응 이렇게 실제 얘기를 합니다 설사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위장이 청소가 되고 숙변이나 독소 배출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작업이 대변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설사를 2-3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또 같이 끊게 되실 건데 그럼 두통이 와요 근데 이 두통이 이전에 커피가 그 카페인이 멈췄을 때 오던 몸이 피곤했을 때 오는 그런 두통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양상이 점점점점 이틀에서 3일 정도면 길면 일주일 정도 그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몸에 가공식품 섭취를 내가 얼마나 했고 약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서 독소가 쌓였는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림프 시스템이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기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평균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면 이 명현현상은 좋아집니다 반드시 우리 몸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확 좋아질 수도 없고 확 떨어지지도 않아요 단계별로 이렇게 그리고 내려올 때도 계속 신호를 주면서 그 신호를 모르면 이제 어느 순간 최하위가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것처럼 구토까지 하신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비염 증상이 원래 있으셨던 분들은 콧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가래도 그렇고요 기침도 그렇고요 실제로 콧물 가래 기침은 우리 몸이 나타내는 자정 작용 중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고열은 가장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강력한 애들이 침투했을 때 싸워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싸워서 이겨낸 걸 배출하는 게 콧물과 가래와 기침인데 이거를 약물로 그냥 꽉 눌러버리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약물에 내성이 생기고 인간의 가진 자연 치유는요 림프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거는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약물을 끊고 최소 가해식을 하면 이러한 것들이 자정 작용 현상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또 다시 이상한 거 아니야 해서 항이스타민제 먹고 기침약 먹고 병원 가서 또 스테로이드 처방 받으시면 특히나 피부에 발진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두드러기나 아토피가 심하신 분들은 이거는 경험을 처음 하신 분들은 혼자서 이겨내긴 조금 어려운 게 있지만 이렇게 정보를 미리 얻으시면 아 아토피가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을 먼저 아셔야 돼요 쳐보시면 돼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 그러면 스테로이드 약물이 끊겼을 때 그거를 다시 배출해내는 독소 배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럼 이때 도움을 주는 게 최소 과해식입니다 그 기간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덜 가렵게 2-3일 정도는 아토피 심하신 분들은 특히나 아기들 아기들은 발진이 올라올 수 있어요 두드러기처럼 놀라지 마시고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상태면 이겨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 하신 분들은 스테로이드 병형 투여도 같이 또 권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상황마다 사람이 이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체질체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만 실은 먹는 게 달라서 그래요 먹는 게 내가 약물을 건강기능식품을 얼마만큼 먹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정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절대 이거는 나쁜 부작용이 아닙니다 몸이 좋아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이런 최소 과해식을 경험하신 분들하고 공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카페를 만드는 이유니까 거기에서 자기 증상도 얘기하면 어 나도 그랬어 근데 나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좋아졌어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안심해 꼭 좀 지켜봐야겠다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24시간 위급상황에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진짜 필요하면 병원 가서 응급처치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최소 과해식으로 최소 2주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유형 당류 가공식품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요 홈쇼핑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나는 보고 샀는데 제품을 확인해 보면요 식품 유형 당류 가공식품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연골에 좋다고 하는 콘드로이친입니다 광고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새롭게 나온 물질이 또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식품도 관절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한 성분인데 예전에 이런 기억이 나요 동의보감에 무릎 관절에는 도가니탕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한의학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무슨 도가니탕 먹으면 무릎 관절이 유하자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식품영양학에서 봤더니 도가니탕에 콜라겐이 많고 콘드로이친 성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조들의 지혜라는 게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이 먹으면서 몸에 좋았던 음식들을 기록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한의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현대 과학 입장에서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도 안 돼에 따른 거는 이게 알약이든 액상이든 형태로 먹었을 때 몸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게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그래서 홈쇼핑이 항상 강조 근데 아주 깨알기만한 글씨로 이렇게 지나가요 위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이 아닙니다 식품위형 계속 일반식품 가공식품 근데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품 정보에 관련된 영상들을 막 보여주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위 해당 영상은 제품에 관한 영상이 아닙니다 건강 관련 정보입니다 아주 깨알기만한 글씨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그냥 속이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 식품도 가공식품이면 결국에는 몸에 독소가 쌓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사고를 그냥 우려두셔라 소금 많이 넣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뭔가 이게 확인이 된 거를 갖다가 식품으로 먹어야지 안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가공식품은 이 기본 개념 자체가 머리에 들어 있으셔야 팁이 틀다가도 저거 나 요새 관절이 좀 뻑뻑한데 저거 한번 먹어볼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단백질 단백질 보충을 하는 데 있어서 산약류 단백질 가루분말 요새 캡슐로 이렇게 정제 형태로도 또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식품 유형 보시면 일반 가공식품이에요 그럼 분유 먹는 거랑 똑같아요 분유 다 큰 어른이 항상 단백질 아미노산은 우리 인간이 소화 흡수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물질이다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그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파는 거에는요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 드시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증 받은 거를 드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설탕 사지 마시고 사과, 배, 파인애플, 양파 이런 과일들, 채소들 갈아서요 설탕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요리 좋아하신 분들은요 이거 뭐 일도 아닙니다 그냥 믹서기 갈아가지고 그대로 냉동실 얼음 보관함에다가 넣으셔가지고 각설탕처럼 쓰시면 돼요 얼려놨다가 이렇게 해서 당뇨 환자들이 당뇨약 끊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20, 40년 동안 인슐린 주사 맞았고 이 인슐린 주사를 내가 평생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설탕 끊고 혈당 안정시키고 채소 과일식하고 과일의 과당은 절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그러한 사례들을 놓고 과학적 접근을 해야지 현재 이 협소한 영양학적인 다이어트 과학에 이렇게 하면 글루코스 글리코겐, 포도당, 락토스 이러한 것들의 개념으로 설탕의 과당과 과일의 과당을 동일시 여겨버리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한약사로서 당뇨 환자들 인슐린 주사 맞고 계신 분들 안 맞고 싶어 하신 분들 같이 응원해 드리면서 해 직접 보고 그리고 여러 사례들 그런 데이터들이 제 임상이 10년간 쌓였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 외국의 의사들은 이미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탕의 과당은 과일의 과당과 양리작용 몸의 기전작용 자체가 다르다 말씀드린 콘드로이친하고 거의 지금 양대 삼매입니다 채널만 틀면 나오는 게 글루타치온이에요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는 아닙니다 실제로 한 3년 전에 이미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그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나왔고 해외 시장에서는 뭐 10년 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그럼 콘드로이친 제품처럼 이 글루타치온 제일 많이들 지금 먹고 계실 수 있는데 필름 형태 그리고 액상 형태 뭐 이거 리포점이나 어쩌다 이런 게 아실 필요도 없어요 글루타치온이 뭐 글리신 뭐 이런 복잡한 아미노산 세 가지 물질들이 합쳐진 거다 라는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생물화학 시간 다시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는 건데 뭔가를 팔 때 마치 인체 생리학 쪽으로 이거를 꼭 먹어줘야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뭔가 장황하고 의학적인 정보 건강 정보들을 갖다가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글루타치온은 흡수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이게 흡수가 됐다고 하면 관련 논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건강기능식품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제 일본에 이어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보완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뭐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등급 나눠 가지고 그냥 다 그냥 건강기능식품 타이틀을 붙여줬어요 근데 그게 보완이 돼서 지금은 최소한 이 논문이 제약회사에서 연구비 지원을 했든 뭘 했든 그래도 관련된 게 나와야 돼요 그게 그래도 식약처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뭐 수준이 낮다 높다를 떠나서 그런데 그런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반대로 뭐다 이게 몸에 얼마나 흡수가 됐다 모른다는 건 빠져나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독소가 다 몸에 쌓입니다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몸에 다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활성산소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아실 건데 우리 몸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되고 몸에 영양분 에너지를 하고 남는 찌꺼기가 활성산소인데 이게 우리 몸을 염증을 유발시키는데 실제로 반대로 이 활성산소가 염증을 없애주는데 물질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공기가 질소와 산소 이산화탄소 비중이 각각 다 그게 일정하게 됐을 때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거지 산소 비율이 뭐 20% 이상 확 늘어나버리면 우리 죽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요 똑같아요 항산화 물질도 저는 뭐 특정 회사나 특정 인물을 절대 비방하거나 공격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진실은 알려드려야죠 홈쇼핑 채널에 나와서 SCI 논문이 제일 권위있는 논문 중 하나예요 의학전월 중에 글루타치온에 대한 항산화 물질에 대한 논문이지 이게 이 제품에 관한 논문이 아니잖아요 주는 정보들이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의학 건강 정보지 이 제품이 어떠한 효능과 영향이 있는지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보들을 주워놓고 마치 소비자들은 그냥 보고 어 저거 먹으면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구나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뭐 3,4년 전에는 그냥 잠잠하게 넘어갔는데 지금은요 뭐 유튜브 유명하시다는 의사, 약사, 한의사 다 그냥 글루타치온 밀고 있어요 이거 먹으니까 좋다더라 이거 먹으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좋아 절대 가공식품은요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드는 아주 강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화학 첨가제가 들어갔을까요 하물며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것만 먹으면 항산화물질이 모든 게 완성되는 것처럼 어 뭐가 됐든 간에 관점이 방향이 달라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는 건 저는 그 의심은 하진 않아요 그 진정성을 근데 관점이 달라서 근데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몇 년 지나고요 10년, 20년 지나면 이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미 비타민도 미국에서조차도 의학협회나 암센터에서는 이거는 효용이 입증도 안 됐고 효용만 입증 안 되면 좋은데 부작용이 나타나버렸으니까 그게 2007년 처음으로 논문으로 권위 있는 정말 제약회사 지원 안 받고 비타민제 먹으면 사망률이 또 높아지더라 그 이후부터 메타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어떻게 이 영어 논문을 일일이 다 봅니까 그러면 메타 기존에 나와있던 여러 의학 저널들 중에 권위 있는 것들 핵심적인 걸 모아서 그거를 또 다시 결론 짓는 게 메타분석이고 이 기법이 10년 안에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결과치를 맞춰요 그게 현재 수준이고 사실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상업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비난할 생각은 저도 추호도 없어요 다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돈을 들여서 내 몸을 위해서 선택을 할 내 돈을 쓸 건데 쇼호스트가 떠들고 이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하고 이거에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점만 얘기하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콘드로이치이든 글루타치온이든 유산균이든 비타민제든 이 모든 걸 동시에 먹었을 때 몸에 대한 연구 논문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압니까 그러면 그게 독소로 남아서 관절을 공격하고 그게 간을 공격하고 콩팥을 공격하고 비타민 고압량 메가도스를 했을 때 암환자들 암환자들은요 그래도 뭐라도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니까 저는 이해해요 근데 왜 일반인들이 메가도스를 하죠 비타민은 한 방에 왜 맞죠 사과, 귤부터 레몬부터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몸은 인위적으로 몸에 들어온 거에는 그 부작용이 남습니다 그게 약물의 오나명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을 이제는 못 내니까 제품을 그냥 일반식품으로 냈는데 홈쇼핑이나 건강프로그램에서는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의사 약사들 다 같이 해서 대본대로 그냥 읽은 그 말에 이게 그 제품 협참 지원 받아서 나온 것지도 몰라요 근데 지나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 흑염소 제작 협찬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공중파에서요 칼슘 비타민 D에 대한 논문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골다공증 더 칼슘 억제를 한다 비타민 D 먹었을 때 같이 먹었을 때 뭐 효용이 부작용이 생겼다 그런 논문을 소개했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칼슘 비타민 D를 대체할 다른 상품을 소개하려고 그게 근데 뭐 생강강황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채소 과일을 또 많이 팔잖아요 홈쇼핑에서 팔고 그럼 특정 또 상품을 뭐 강황이나 생강이나 아니면은 뭐 돼지감자 라든지 이런 거를 상품화하는 업체들에서는 또 마케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이렇게 비등비등해져 가지고 정보가 서로 크로스 교차가 돼야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소 과일식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가공업 이런 가공식품들에 대한 부작용들을 소개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비용 따져보세요 처음에는 진짜 뭐 20만원 했던 거 지금은 1 플러스 1 50% 폭탄 세일 좀 지나면 뭐 70% 폭탄 세일 제가 가만히 가격 따져봤어요 저거 한 알에 지금 판매하는 가격으로 얼마지 12개월짜리 주는데 저 가격에 준다 한 알에요 300원 300원 그럼 이게 그 가공식품이나 건강식품 가격이냐 평균 아니에요 거기에 포장지가 그러니까 홈쇼핑에 유통마진 줘야 되죠 연예인 모델 쓰면 마케팅 홍보료 빠져야 되죠 그러면 이 유통구조 알고 그 생산해 본 제 입장에서는요 이거 한 알에 몇 십원이에요 몇 십원 몇 원짜리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그런데 항산화 효과를 한다고요 아무리 대량 생산하고 기준 기술로 원가를 절감해서 했다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몇 원짜리가 어떻게 그게 우리 몸을 갖다가 간과 콩팥을 회복시킵니까 약도 못하는데 차라리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좋은 화학 첨가제 그거를 분말로 만들든 필름 형태로 만들든 액상으로 만들든 좋은 화학 첨가제를 또 분명히 있어요 의약품용으로 쓸 정도의 등급이 높은 부작용을 최소화한 유당 유당이 모든 게 들어갑니다 유산균 유산균 유당 안 들어간 제품 거의 없어요 가루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화학 첨가제라도 써서 제 가격 받고 소비자한테 팔던지 근데요 지금은 모든 게 유산균도 그러고 오메가3도 그러고 글루타치온도 그러고 너나 할 거 없이 덮쳐서 결국엔 뭐해요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은 포기한 거예요 그냥 이 열풍에 타가지고 한번 국민들 싹 인기 돌 때 많이 팔아야 된다 그 먹고 나서 아픈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병원 가요 병원 가면 병원 의사들은 또 돈 벌죠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의사 약사들은 국민이 안 아프면 망해요 근데 이거 몸에 좋던 거 먹어봐 몇 년 먹어봤더니 그 부작용 이미 부작용 속출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먹고 나서 근데 왜 그런 거에 눈 감죠 왜 유튜브에 그 유명하신 분들 의사 약사분들 그 제품들 먹고 부작용에 대해서 호소하신 분들에 대해서 언급처처 안 하죠 단 한 명이라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오면 그 제품 홍보 안 해야죠 그 책임은 아무도 안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그거를 꼭 이해하시고 최소한 이게 건강기능식품인지 가공식품인지 정도는 확인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려운 용어들이 도대체 내가 먹어도 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덱스트린이라는 용어 정도는 이해하셔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마가린 쇼트닝 가공유지 가공버터 가공이 들어간 것들은 다 이거는 우리 몸이 먹으면 안 되는 거다 근데 그 일반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가공식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식품 체계가 그래서 이 편법을 쓴 거예요 저는 편법이라고 봐요 일단 팔아 재끼자 하고 진짜 좋으면 논문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의학 저널에 인정받고 건강기능식품 FDA 빵 찍고 FDA도 그 밑에 무슨 쬐까만 이제 합니다 FDA 인증이란 말 이제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FDA는 약을 갖다가 인증해 주지 건강기능식품 안 해준다 했더니 FDA 하고 쬐까만 이렇게 알파벳으로 더 써 놓은 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기업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과 함께 가격을 이만큼 내세요 하고 프리미엄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뭔가 너나 할 거 없이 열풍에 불 때는 한 번쯤 뒤로 물러나셔라 기다리셔라 이거는 뭔가 장사 속인데 이거는 뭔가 이상 이렇게 좋은 물질을 이제 와서 이미 다 외국에서는 팔아보고 국민들 해보고 했는데 효과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다시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트렌드에 내 몸을 내 소중한 건강을 돈을 절대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이 특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콜라나 제로 무청가된 거 무설탕된 거 몸에 더 안 좋다 그러면은 어? 이 감미료들이 더 좋다고 하던데요? 당장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관련 논문들이 드디어 의학 저널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거가 임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요 신약 개발을 할 때 동물 테스트를 안 하고 넘어가게끔 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핑계는 동물을 학대하니까 동물 단체들의 거센 비난과 그것도 맞죠 실은 동물을 상대로 계속 실험해 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건너뛰면요 바로 임상을 하겠다는 거고 아니면은 그 과정이 아주 간단해져요 신약을 출시할 수 있는 게 이게 절대 동물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겠다는 건데 이 인공 감미료가 나온 지 10년이 넘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특별히 나쁜 것도 없으니까 뭐 유해한 거 없다라는 그러한 당연히 그걸 개발하고 식품 가공 업체에서 의뢰하고 수주 준 제작비 주고 용구비 지원해 준 거기에 맞는 입맛에 나는 것들만 나왔는데 순수하게 정말 학문만 하고 우리 인간이 다 돈만 쫓고 그러면 어떻게 이만큼 발전했겠어요 발전할 수가 없죠 진실을 알리고 계속 싸우고 투쟁해 온 그 양심 있는 의사와 과학자들과 영양사들 영양학자들과 그러한 시민단체가 있어서 우리 인류는 계속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한 논문들이 근데 제가 의학 전문 논문 어디 매도로껏 검색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실 거예요 그 영어로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타분석이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채널이 별로 없을 뿐이지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이것도 다 먹고 있는데 근데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전 차라리 그래서 설탕 든 거 드시라고 한다니까요 차라리 그래서 그 정도로 설탕의 300배 600배의 강력한 맛을 내는데 아스판탄 뭐 다 그 다이어트 제로 콜라에 써 있어요 스크랄러스부터 해서 모든 그런 것들 이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강력한 화학 물질들이 간하고 콩팥에서 작용을 어떻게 할지 그 개념 자체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300배 600배 내? 그러면 그게 우리 몸에서 얼마나 할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설탕조차도 우리가 포도당은 탄수화마를 해서 갖고 온 건데 그게 우리 인간의 에너지를 가장 갖고 오는 기본인데 포도당 자체가 설탕에 추출해가지고 사탕숫에 추출한 이 과당은 우리가 접한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3, 400년 만에 근데 수백만 년 먹은 어떻게 과일의 과당이 이런 역할이랑 똑같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하겠어요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모든 게 복합적으로 함께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랑 그 단일 추출물이 들어왔을 때랑은 우리 몸에서 받아들인 기전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이제는 복잡하게 공부 안 하셔도 상식선에서만 내 몸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당연한 거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논리에요 이거는 다만 과학적 근거 중심 그게 현대 과학이 추구하는 바고 의학이 지향하는 바에요 근데 지금도 모든 거 암조차도 기전을 모르는데요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50년 전만 해도 그 유명한 암센터들 음식하고 암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1970년대 수십조 돈을 50년간 쏟아 부었는데도 정복이 안 되니까 아 결국에는 먹는 거네 기조를 바꿔서 2, 40년 전부터 통합과 방사선치료 수술항압요법에 음식을 같이 넣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소 과일식을 기본 암환자들한테 넣지 그 암환자들한테 과일 먹으면 안 돼요 당 수치 올라와요 혈당 스파이크 나요 채소 과일 섞어 먹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군가 이익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정보들에 왜 휘둘려가지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암환자면 사람 이해라도 해요 암환자면 근데 암환자들 짐 먹어요 지금 저는 책에는 섬유질이 파괴되니까 가급적 그냥 과일 주스로 채소 과일 주스로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진짜로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은 저도 녹즙을 많이 먹어왔고 그런데 안 아픈 경우에 굳이 즙을 짜서 그 비싼 녹즙기계 사고 또 그거 분해했다가 청소하고 귀찮아서 얼마 못해요 일반인들 암환자들은 살아야지 라는 이걸로 해서 그래서 저는 즙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잘하시는 자연치유원 같은 데 있어요 찾아보시면 대표적으로 그런데 가셔서 2주군 4주군 거기 가서 하세요 그거는 왜냐면 진짜 경험이 쌓여야 되거든요 개인이 만들어서 효과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 일정 양부터 해서 수준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는 도움을 받아라 즙을 전문으로 해서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 건강이 우선이다 항상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간 일정으로 이렇게 쭉 하기로 했지만 제가 뭔가 회복이 안 되고 무리가 오고 되면 일단 스탑해야죠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게 가공식품이에요 설탕이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대체하는 인공감미료 먹어봐 설탕제로 상품 먹어봐 덱스트림 몸에 안 좋으니까 말토 덱스트림 먹어봐 올리고당 덱스트림 먹어봐 다 똑같아요 덱스트림 다 똑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물질에서 다 추출을 해요 그만큼 싸구려 화학섬유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가를 맞추려면 메타놀에서 추출해 온다고요 심지어 팝류는 공업용으로도 쓴다고요 라면은 거기다 튀겨요 근데 그거 먹으라고요? 먹어도 몸에 좋다고요? 맛은 있죠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몸에 좋아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한평생 뭐 라면만 먹으면 사연을 막 이렇게 또 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스트레스 없이 살아요 욕심 없이 살아요 농사 지으면서 오순도손 우리 몸이 가진 힘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 또 마음이다 스트레스 없는 평정심 화를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이 먹거리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잘 안 되니까 최소 과일식부터 들어오면요 마음이 안정이 돼요 성격 급하신 분들 다일치리이신 분들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가족이 얘기해요 저 양반 고기 많이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온순해졌다고 그것만큼 맞는 말이 뭐 있어요 그게 근데 의학적 과학적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거는 비과학적이야?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과일로 반드시 설탕을 대체해 보셔라 그러면 아이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가공식품의 인공 조미료 맛이 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탕 대체를 인공 감미료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과일을 이용해서 단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여 동안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막 열변을 많이 투하한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정주행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선풀 악플 선풀 달기 운동 이런 거 예전에 뭐 연예인들 자살하고 이럴 때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유튜브도 하고 SNS를 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평소 때 이렇게 마음 수행을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왔던 저조차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순간에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이든 글을 쓰든 말을 쓰든 그거를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려면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화가 많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삶이 평소에 녹아들었을 때만이 말이든 글이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본인에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들 매출에 하락을 줄까 봐 위협이 돼서 의도적으로 하신 분들 그런 일을 하신 분들도 한 번쯤 이 영상 보시고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줘야지 돈을 위해서 아니면 내 생계수단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댓글도 그러한 남을 해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제가 체감했어요 그래서 꼭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어떠한 정보를 주어져도 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굳이 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저기다 꼭 내가 이 말을 써야겠다 한 건 이미 내 삶이 부정적이고 화가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거는 건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거를 표출을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었다 하실지 몰라도 부정적인 게 계속 쌓일 때 결국에는 암세포가 돼요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 중 하나가 남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때 나도 똑같이 남에게 존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은퇴학교 구독자 분들은 어디 다른 영상 다 보셔도 뭐 또 최소 과이식을 공격하는 영상은 혹시 보시더라도 음 너희는 뭔가 목적이 있구나 하시면 되지 막 아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굳이 이렇게 막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열을 올리는 건 저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편하게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여기 부분들만 보신 분들은 정말로 어디서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이제는 제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리고 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영상들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소통을 잘 해나갈 수 있으니까 꼭 최소 과이식 카페에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 댓글은 일일이 답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최고의 치유는 예방인데 절대 건강기능식품이나 약품으로는 약물로는 건강을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 오던 최소 과이식부터 해 보셔서 그리고 나서 안 될 때 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소 과이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저는 현재 목포에서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대쉬는 최소 과이식은 실제로 공격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서양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유독 우리나라만 뭐 최소 과일 섞어 먹으면 안 된다 과일 먹으면 당수치가 올라간다 지방간이 많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이 지중해식 식단이 또 각광받고 있어요 최근에 다시 또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오일 장사하는 겁니다 즉 기름을 판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올리브 오일이죠 근데 지중해 하면은 뭐 남부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서양인들이 북미나 남미 쪽은 육류 소비가 많아서 심장마비 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하는데 이쪽 지중해 쪽을 보니까 치매도 별로 없고 심장마비율도 별로 없고 그 사망률이 낮은 게 왜지 하고 들어갔더니 먹는 거구나 이렇게 관점이 들어가서 관심이 많아진 거였거든요 특별한 건 없어요 이분들 먹는 식단에 채소 과일이 위주입니다 그리고 동물성 식품은 아주 비율이 낮아요 근데 특이점을 찾아보니까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지 않죠 물건 파는 규제들은 이런 걸 놓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큼 이후에 엑스트라 버진 오일 뭐 퓨올린 해서 각종 오일들 지금은 홉쇼핑에서 조차도 외국에서 뭐 어디 산 독일 산 네덜란드 산 이름도 어려워요 별별 오일들을 다 이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중해식 식단 하시는 분들은요 핵심이요 알려지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그분들은 식수를 하시고 꼭 1시간에서 2시간은 걷습니다 거기가 정말 뭐 여행해 보신 분도 있고 TV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해안이 바로 앞에 정말 무슨 그림 같은 그런 환경이 돼 있긴 해요 밥도 천천히 먹지만 햇빛 세면서 1시간에서 2시간을 거닌다는 거는 그만큼 삶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서 즉 스트레스 없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돼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낮아졌게 나온 거지 그 키워드가 올리브 오일이 아니란 겁니다 이 올리브 오일을 그나마 드레싱 즉 샐러드에 그냥 뿌려서 먹으면 난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식용유 대신도 올리브 오일을 써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이제 착즙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즉 가격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좋은 게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 이 올리브 오일에 포화 지방산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름에는 10% 이상이 들어갑니다 불포화 지방산을 설명을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오메가3 오메가6 근데 이게 369 뭐 7도 있어요 이 비율이 어 우리가 서양 식생활 습관이 되면서 오메가3 하고 오메가6 비율이 이 비율이 너무나도 편차가 커져서 오메가6 를 많이 먹으니까 오메가3 를 따로 먹어줘야 된다 해서 건강기능식품도 오메가3 를 먹기 시작한 열풍이 불었던 거고요 지금도 다 먹고 있는데 과연 그게 다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주냐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올리브오일 다음에 지금 또 열풍 쪽으로 느는 게 하나가 아보카도 오일이거든요 근데 이 아보카도는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근거 데이터가 없어요 오랫동안 이게 먹어 왔던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된 거라서 근 10년 내에 이게 확실한 임상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려면 10만명 이상의 대규모 실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대려 포화지방산이 높으니까 하루에 2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라고 권고가 깔려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공식품을 안 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채소 과일식만이 일일 권장 제한량 즉 몇 개 얼마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가 없어요 이상은 먹어야 된다는 건 있죠 대쉬라는 식단에서 보면 채소 과일은 이 정도에서 몇 접시 이상은 먹어야 된다 근데 얼마까지만 먹어야 된다는 없는 게 유일하게 살아있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보카도는 이미 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이 이게 분명히 또 나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개까지만 먹도록 공고를 하는 논문이 등장할 정도로 부작용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중해 식단이 좋으니까 올리브오일 먹어야 된다 오메가3 먹어야 된다 여기에다 아보카도 오일도 까지 먹는다 그러니까 많은 질문 저한테 주시죠 하루에 한 스푼씩 참기름 들기름 말 그대로 생기름 먹는데 이게 암환자들 특히 이게 좋다고 하니까 저는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채소 과일만으로도 충분히 오메가6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9 이거를 복잡하게 제가 무슨 이중결합 구조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바뀐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에서 온 그대로 다 섭취를 할 때 이게 조화가 되지 이 균형이 무너지면 반드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 넘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메가3 먹기 시작한 지가요 근데 비만이 더 늘었잖아요 심장마비 환자 고혈압 환자 줄지 않았어요 고지혈증 처방약 갈수록 더합니다 뭔가가 이거는 그러면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다시 트렌드가 지금 기름을 팔기 시작했다 이거를 무슨 과학적으로만 접근해서 가장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어야 되는게 올리브오일이다 엑스트라 버진이다 뭐 그나마 돈 없는 사람들은 퓨오일 먹고 밑에 뭐 고온에서 착쥙한 거 먹고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보면 대부분이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오일이나 오일 종류들을 찾아서 드시는데 그러지 마라 그런데 쓸 돈으로 차라리 유기농 채소 과일을 사드신 게 맞다 제가 그 요리 부분은 더 말씀을 많이 안 드려왔는데 제가 제일 기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발연점 때문이에요 즉 뭔가 태우기 시작하면서 연기가 나는 걸 발연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뭐 180도 뭐 200도 230도 기름마다 발연점이 다 다르니까 이건 안전하다 그 전에 이미 분자 구조가 변형이 됩니다 열을 가하는 순간 올레산이든 알파올레산이든 리놀레산이든 모든 분자 구조들은 열을 가하는 순간에 이게 바뀌어요 이것 자체가 심하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바로 트렌스 지방이 되는 거거든요 기름은 이제 산폐가 된다고 그러고 산화가 된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정말 좋은 추출에서 아니면 바로 착집에서 만든 기름이어도 그 순간부터 산화 산폐가 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식용유 대신 올리브오일이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막 볶아서 먹고 열을 가하고 이게 그래서 대략 국민 건강을 해친다 이러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좋으니까 먹어라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 따로 찾아 드시지 말고 우리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이 가장 얼마나 싸요 절대 채소 과일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 먹을 돈이면 겨울철이면 귤 10kg짜리 한 박스 살 수 있습니다 2만원이면 그리고 뭐 외식할 돈 5만원이면 사과 10kg짜리 한 박스 해서 한 달 동안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쓰시고 올리브오일 뭐 그런데 비싼 오일들 찾아서 절대 드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채소 과일 네 제가 채소 과일식 하면은 정말 모든게 좋아진다 라고 정말 만병통치학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에요 늦차 강조드리지만 종교적인 거랑 과학적인 거는 불리하셔야 돼요 진화론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현지 호모 사피엔스는 700만 년 동안 채소 과일식을 하면서 먹고 자랐다 그런데 즉 불면이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전기 즉 불의 발견을 이어서 이 전기 때문에 24시간이 이제 완전히 개념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먹기 시작해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채소 과일식에서 뭘 먹으면 불면에 좋냐 라고 이제 여쭤본다면 원래는 이렇게 뭔가 특정해서 딱딱 잘 안 집어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제 상담 환자들한테 원래 하던 거를 한번 말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제 책에도 그렇게 막 왜냐면 디테일하게 제가 하나하나 효능에 대해서 쓰지 않았던 건 채소 과일이면 어떤 걸 먹어도 우리 몸에 좋기 때문이라는 걸 먼저 각인을 시켰어야 됐기 때문인데 이 상추는 의외로 우리가 정말 값싸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마트에 가도 신선한 상추가 항상 있어요 제가 이제 한약사기 때문에 동의보감 얘기를 드리자면 상추가 약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거 라는 이제 한약재 명을 갖고 있고 상추 씨는 와거 자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채소 과일이 다 한약재죠 실은 왜냐면 약용으로 쓸 수 있었던 게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채소 과일에서 갖고 온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도 상추가 진정시키는 효능이 가장 뛰어났어요 그렇게 기재를 했어요 와 그러면은 그 수천 년 동안 이거를 데이터를 기록해서 봤더니 왜 진정하고 진경시키는 작용이 뛰어나지 봤더니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게 바로 이 성분을 락토카리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런거 몰라도 됩니다 실은 근데 이 상추에 있는 줄기를 툭 뜯었을 때 가장 밑에 뿌리를 원래 상추 뿌리까지 보면은 이게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추잎을 우리는 딴 것만 먹는 건데 밑둥을 자르면은 흰색 액체가 우유처럼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 성분이 락토카리움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 진경작용이 있어서 수면을 돕는 다고 거기까지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왜 학창시절 때 상추 먹으면은 잠오니까 특히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한테는 상추 먹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의외로 상추 먹고도 잠이 전혀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게 또 다 다른 거예요 실은 하지만 상추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효능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어 지금 우리가 종합 비타민으로 먹는 모든 게 상추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A B K 무기질 E는 칼슘 칼륨 모든 미네랄이 상추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수분 함량이 90%가 넘어요 제가 보통 살아있는 채소 과일이 즉 수분이 70% 이상인 음식이 살아있는 거다 정의를 내리고 왜 우리 인간도 수분이 70% 이상으로 구분이 돼 있어야 노화가 최대한 늦춰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추는 90%가 넘어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락토카리움이 들어있는 채소가 상추랑 치커리 밖에 없어요 치커리는 이제 수입이 된 거지만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상추는 불면에도 좋고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영양소들이 골고루 다 있기 때문에 철분 즉 빈혈 예방에도 좋고 골다공증에도 좋고 임산부들이 많이 먹으면 특히나 젖이 잘 나오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상추씨로 차를 끓여서 이렇게 먹으면 실은 젖이 정말 안 나오면 산모들 스트레스 받고 아이도 또 잘 못 먹고 특별히 약이 없거든요 양약을 써봤더니 그게 더 젖을 말리게 해 버린다든지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현재는 특별한 대체 약은 없어요 그래서 임산부 중에 출산 후에 젖이 너무 안 돌고 안 나올 때는 상추씨를 한번 차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추의 효능만 따지면 정말 많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고기 먹을 때 조차도 알아서 상추하고 깻잎 마늘이 세트로 부추까지 이렇게 나오는데도 고기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기 드실 때는 반드시 상추를 많이 싸서 드시면 고기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상추를 보면 이렇게 단일 성분만 뽑아서 즉 영양제로 만드는 게 우리 몸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당연하다는 거를 저는 생각해요 상추는 한 번에 먹었으니까 이게 효과가 있지 여기서 락토카리움을 추출해서 상용화 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영양소가 풍부하게 같이 돼 있는 걸 먹을 때 우리 몸도 흡수가 되고 배출이 되지 뭐 비타민 K가 좋다더라 해서 그거 뽑아서 써봤더니 그 효과가 안 나요 그나마 뭐 비타민 C가 좋다 해서 해봤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그 의학적 논문이 한편도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상추는 종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마트 가면 접할 수 있는 게 꽃상추랑 흑적상추라 그래서 꽃상추는 우리가 보통 먹는 거고 흑적상추는 좀 두껍고 색깔이 조금 거무티트해요 특이한 거 로메인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입되어 온 거죠 샐러드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쌈처럼 먹기는 접하긴 어렵고 근데 많이 엄청 싸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 가면 양상추 대신 이 로메인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메인은 비타민 C가 몇 장만 먹어도 1일 권장 섭취량을 훨씬 뛰어넘는 것까지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몸에 얼마나 흡수될지도 모르고 배출이 안 돼서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비타민 C 매일 챙겨 드시지 말고 몸에도 좋은게 확인이 돼 그리고 흡수와 배출도 잘 되는 이 상추를 일상생활에 좀 많이 접해 드셔라 이거보다 더 보관이 용이하고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한게 바로 양배추라서 제가 양배추를 특정해서 항상 말씀드렸지 상추도 이렇게 물기 조금 촉촉하게 해가지고 파비스 같은 통에 놔두시면요 딱 밀봉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놔두고 드실 수 있거든요 조리할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전자렌지에 상추를 넣어서 한번 이렇게 싹 돌려서 이렇게 뭔가 무침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물에다가 데치면 이게 흐물흐물 해지해서 먹기가 불편하다는 이유 딱 그거 하나인데 전자렌지는 물 분자를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흔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열을 하는 건데 수분이 90% 이상인 상추를 갖다가 굳이 전자렌지 넣어가지고 그 수분함량을 떨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하신다면 굳이 전자렌지는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쌈 싸서 드시든 그냥 먹든 아니면 겉절이나 무침할 때는 그냥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좋은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가 좋다 아니면 뭐가 안 좋다 하면요 아예 그거를 접해버리지가 않든지 아니면 엄청 많이 먹든지 그래서 상추가 또 락토카리움 이 좋다 그러면 이 즙만 막 짠해가지고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다 드시고 싶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먹었다고 해서 졸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진정 진경 즉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거 이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막 설명이 들어가면 심장에 열을 내려주고 또 상추가 무슨 찬성질이 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설명을 절대 안 드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자면 외국 사람들한테 상추가 찬성질이 있으니까 여름에 더울 때 많이 먹고 겨울엔 먹지마 이렇게 접근하고 태양이 있는 하트에는 좋고 소음이 있는 찬 기운이 있어서 수족내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상추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음식을 갖다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체질에 한번 갇혀버리면 아무리 좋다는 것도요 안 먹게 되고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지만 이미 이거는 내 체질에는 안 맞다라고 고정관념 선입견 프레임이 딱 갖춰진 순간에 내 몸에선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추가 이제 불면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이거를 과하게 먹었다고 아니면은 또 효능이 없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신경안전제나 수면유도체를 먹었다고 해서 딱 잠이 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몸에 부작용이 생겨요 채소 과일이 몸에 부작용이 없는 건 서서히 몸을 바꿔 나가주기 때문입니다 뭐 상추만 계속 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 아침에 상추 먹었다고 해서 절대 졸릴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뭐 아니면 도 아니면 흑백 논리 이렇게 이분법적인 정보들이 지금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몸에 좋으니까 먹어라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마라 채소 과일만큼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아침에 드셔도 무방하고요 저녁에 드셔도 잠이 내가 이건 먹었으니까 잘 잘 거야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져 주시면 된다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당뇨 정말 공포 불안 마케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혈당 즉 혈액내 포도당 수치로 모든 거를 이제 칼로리에서요 저는 이 혈당으로 넘어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전에는 칼로리 몇 칼로리 해서 이걸로 식단 제한하고 아니면 이 칼로리 넘은 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뭔가 조종하고 세뇌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가만히 홈쇼핑이나 이런 건강 풀어보면 이제 칼로리는요 제 얘기대로 거의 이제 CR이 안 먹히니까 들어가고 대신 뭘 강조하냐 혈당을 강조해요 혈당 수치 공복 혈당은 100 뭐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은 150 그리고 뭐 200이 데드라인 마치 200 넘으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그걸 이제 혈당 스파이크 처럼 그래서 과일이 엄청 공격을 받는데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으로 과일을 꼽는단 말이에요 뭐 사과부터 해서 수박 달달한 뭐 멜론 이런 것들 근데 그렇지 않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채소 과일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혈당을 올리고 그랬으면 진즉에 우리는 멸종했다 가공식품을 먼저 끊어야 됩니다 가공식품을 당뇨 환자들은 무조건 죽은 음식부터 끊으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죽은 음식에 다 들어가는 게 뭐다 설탕 설탕 덱스트린 견성 전분 옥수수 전분조차도 비싸니까 설탕조차도 비싸니까 만들어낸 덱스트린 이 덱스트린 들어간 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과자부터 해서 뭐 빵 이게 뭐 또 덱스트린 안 좋다고 하니까 뭐 자일리톨 뭐 이런 식으로 또 확 그 인공간미료로 또 대체를 하지만 대체가 안 이거는 다 어차피 다 안 좋은 겁니다 당뇨 환자들한테 어떤 병원 의사분들은 인공간미료를 뭐 스테비아라든지 사카린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체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인공간미료 설탕부터 해서 싹 벗어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튀긴 음식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당연히 치킨이 여기 들어갈 테고 라면도 마찬가지고 아 근데 이 먹어본 입맛 때문에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아요 실은 아예 안 먹어보면 모르지만 한번 먹어보면은 이거 끊기가 어렵다는 그 정도로 중독이 심하거든요 그럼 이런 게 치킨 먹고 혈당을 쟀다고 해서 200이 안 넘는다고 해서 이게 몸에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이 처음 먹어보면 혈당이 반응할지도 못할 정도로 이건 죽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식별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먹어보고 이건 혈당이 안정돼 있으니까 뭐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나온 그런 뭐 가공식품조차도 혈당이 안정되니까 이거 몸에 좋다 이렇게 착각해서 간다는 거죠 설탕 그 다음 튀긴 음식 마지막은 밀가루 밀가루 같은 맥락이에요 당뇨 환자들은 여기서부터 다 벗어나셔야 이 세 가지에서는 끊으셔야 채소 과일식으로 하셔도 당뇨가 안정이 되지 경험이 없어요 실은요 의사분들은요 인슐린 환자 즉 인슐린까지 투여하는 환자들한테요 인슐린 안 맞고 채소 과일식 먹게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 이해해요 왜냐하면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치 시켜본 경험이 없으면요 그건 어려워요 실은요 근데 인슐린 주사 맞고도 혈당이 400, 500 유지되시는 특히 남성분들 많거든요 술 담배 하시고 매일 치킨 먹고 야식 먹고 근데 그분들이 실제 제 환자들 중에는 식생활 습관이 먼저 개선되면 인슐린 주사 없이도 채소 과일식으로 개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당뇨가 있으시다면 특히나 내가 당뇨약을 먹는 걸 떠나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많이 먹고 있다 육류 즉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다 최장이잖아요 인슐린을 호르몬 생산을 해주고 혈당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최장인데 얘네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소화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고기를 매일 먹으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설탕, 튀김 음식, 밀가루 이거는 죽은 음식,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드시지 말라고 한 거고 그 다음은 동물성 식품 고기류를 먹으면 당연히 최장이 힘들어져서 인슐린 이러한 저항성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큰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는 먹어도 돼 얘는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접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 세 가지 안 먹어야 될 세 가지 했더니 이것 빼곤 또 다 먹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절대 안 하셔야 당뇨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은 당연히 살아있는 음식이죠 당연히 그래서 과일이 실제 당을 제가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얘기해도요 정상이 120, 150으로 보면요 200까지도 오르거든요 사과 드시고 바나나 드시고 아니면 파인애플 드시고 수박 드시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300까지도 올라요 실제 당뇨 환자들 중에 병원에서 인슐린 맞게 했는데 나는 인슐린 안 맞지 특히 젊으신 분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면 인슐린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최장애 인슐린이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다 병원에서 명확하게 검사해서 결과가 안 나와요 현재 의학 수준이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특히 최장애 라는 거는 그 하나의 기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장 6부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즉 평균 60조 개요 세포들이 같이 으쌰으쌰 해서 같이 몸이 좋아지는 건데 그게 치유력인데 어느 날 검사했더니 인슐린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형인가? 2형인가? 어느 날 했더니 또 나와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인슐린이 안 나온다고 보고 인슐린 수약약을 최대치로 막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 500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어디 얘기해서 같이 그렇게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한의사분도 분명히 있고요 한약을 같이 쓰죠 그런 분들은 근데 이게 과학적 데이터가 없다고 공격들을 막 받는단 말이에요 제 경험상 제가 같이 응원해 드리고 지지해 드리고 물론 400에서 500 정도가 계속 일정하게 이상이 생겨서 어 정말 갑자기 막 눈이 앞에가 뿌얘진다든지 뒷골이 막 땡기다든지 혈당이 너무 높아서 나타난 신호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본인이 알거든요 실은요 그래서 내 몸의 주치의 내 몸의 최고의 주치의는 자신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혈당도 마찬가지인데 실은 인슐린 맞고도 400, 500 생활하신 분들 많아요 많아 근데 인슐린 안 맞고 최소 과일식으로 완전히 전환하시면요 2주 정도 되면요 300까지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무슨 혈당 300 넘으면 운동만 해도 200에서 400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 나면 당장에 무슨 염증이 우리 혈관 공격해가지고 죽을 것처럼 공포를 심어주니까 벌벌벌 떨어서 사과 4분의 1종 먹고 복숭아는 먹을 생각도 못하고 가공식품부터 철저하게 제한하고 몸이 2주에서 4주 정도면 놀랍게도 300에서 200 정도까지 과일을 먹어도 떨어져요 몸이 그게 몸이 자연 치유되는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겪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데이터가 안 쌓였으니까 과학적이지 않다 의학적이지 않다 대중욕법이다 이렇게 치부하는데 그러면 왜 외국의 그 유명한 암세타들은 암환자들한테 다 최소 과일식을 처방을 합니까 식단으로 혈당 스파이크 올리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혈당을 올리는 게 과일이다 혈당 스파이크 주범이다 지방강까지 갖고 온다 그 논리로 해서 결국에는 가공식품 영양제 팔고 기능식품 팔고 그래서 당뇨에 좋은 거는요 저는 과일만큼 혈당을 안정시켜주는데 자연 말 그대로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힘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혈당이 안정됐다고 해서요 그분이 건강한 경우는 없어요 당뇨 환자들 당뇨 약 2, 30년 먹고 인슐린 주사 맞으면 다 신장 투석 가잖아요 대부분 시력 잃잖아요 손목 발목 다 잘라 내잖아요 다 알거든요 근데 이미 명의들 즉 최장 전문의 진짜 내놓으라는 우리나라 명의들 몇 분들 중에 이미 얘기해요 인슐린으로도 더 이상 당뇨는 정복이 안 된 게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온 게 뭐 인공체장 이게 사고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대려 미국 의사들이 통합으로 해서 야 인공체장까지 해도 안 되는데 써봤더니 과일로 식단이 이게 혈압이랑 콜레스테롤이랑 당뇨랑 다 결국에는 하나구나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고유 능력만 회복해 주면 되는데 그건 살아있는 음식 그래서 과일 중에 우리나라 세종실록에 보면 귤이 나와 있어요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왜냐면 손꼽히는 우리 만원짜리에 있으신 세종대원님 그분이 당뇨가 있으셨거든요 업무가 과하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그 당뇨를 소갈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좋게 하는 게 귤이 좋아서 진상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올리는데 많이 못 올려서 세 알 세 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2만원에 뭐 10kg 한 박스 사잖아요 근데 왜 이 좋은 걸 천연에 당뇨약을 놔두고 근데 전제는 이겁니다 가공식품을 완전히 제한하신 다음에 과일을 드셔야지 그래서 의사분들이 쉽게 말을 못하는 것도 이해해요 왜냐 환자분들 대부분 가공식품 하면서 식후에 과일 드시거든요 디저트로 아직도 근데 우리 은퇴학교 그리고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과일은 식후 디저트로 먹을 때 문제가 됐던 거지 실은 식후 디저트로 먹었을 때 과일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앞에 먹은 가공식품이 문제인 거예요 채소 과일 같이 섞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앞에 가공식품 먹고 과일 먹었으니까 과일이 이제 또 부패가 빨리 돼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지 그래서 당뇨에 제일 좋은 거는 공복에 먹는 그러니까 주식을 아예 채소 과일식으로 해 보시면 2주에서 사주면요 저랑 상담 안 하시고도 제 책 읽고 이 영상 보고 실천하셔서 댓글로 이미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달아주고 계세요 당뇨약에서 벗어났다 고지혈증약에서 벗어났다 고혈압약에서 벗어났다 진짜 근데 심하시다 내가 상태가 이거는 어렵다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치의 찾아가서 상위 보면서 수치 검사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우 무슨 폭탄을 넣어요? 팔쩍 뛰는 의사분들 딴 데 가세요 다른 데로 내 돈 내고 나한테 맞는 의사 당신은 저기 혈액검사해서 나한테 내가 당화혈색소 3개월 6개월마다 해서 이상 있는지 없는지만 객관적 데이터 수치만 주세요 이러면 되지 믿고 모든 걸 터놓을 수가 없으면요 내 식생활 습관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혈액검사 결과로만 3개월 6개월 하시면요 그거는 그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책임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러한 방법도 있고 이게 이것밖에 없다 인공체장 달 거 아니면 인공체장도 지금 인재 연구 단계인데 하루라도 빨리 특히 20, 30대가 지금 너무 많이 생겼어요 당뇨 환자들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고기를 고기를 최장을 너무나 힘들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약조차도 먹을 필요 없다 반드시 당뇨에 좋은 것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 그걸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커피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들 뭐 반박이나 수긍을 다 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카페인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디카페인 먹으면 어떠냐라는 질문에 디카페인이 더 안 좋습니다 라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1900 뭐 60, 70년대까지는 그게 맞다 근데 지금 추출 기법이 홍보를 하기를 우리는 이제 그 추출 기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우리도 인정한다 유해한 거 바꿨으니까 괜찮다 근데 그 세부적인 방법까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 유해성이 완전히 사라졌냐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어 보셔야 돼요 근데 커피는 근본적으로 카페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카페인은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정말 많은 수천 가지 담배와 버금가는 화학 물질들이 즉 콩을 로스팅하고 압축하고 뭐 글라인더로 갈고 에스프레소로 이제 내기 위해서 거기서 나타나는요 수천 가지 화학 물질들 반응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카페인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제일 뭐 어렵게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들어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카페인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 뿐이지 엄청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공부를 한 화학자들은 커피를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잔 일주일에 한 잔 이상은 안 먹을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데도 술 담배도 못 끊으니까 당연히 커피도 먹게 되는 그만큼 중독성이 준다는 건 카페인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게 같이 결합시켜서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모든 그게 얼마나 이미 발암물질이라는 거는 몇몇 화학 분자들 구조들만 갖고 왔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디카페인 만든다고 해서 화학 처리를 한 순간에 핵폭탄 또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게 몸에 안 좋아서 밝혀졌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또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논리들에 즉 그게 대표적인 식품 가공업체 제약회사들이 하는 마케팅 기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휘둘리고 끌려 다니시면 안 돼요 항상 보면 댓글 부대라는 게 있어요 어딜 가든 그래서요 화학자들 과학자들이요 공중파 방송 나오기 싫어합니다 유튜브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공중파에서는 커피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공격을 엄청 받아요 방금처럼 뭐 디카페인은 뭐 이렇게 탔던데요 근데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왜? 이게 하나의 경제축이니까요 국가도 기업이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내고 소비가 진작되는 게 좋아하지 국민 건강 때문에 갑자기 커피 소비량이 확 줄어가지고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돈이 안 돌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경제의 큰 이걸 제가 그래서 자본주의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주의 이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다만 올바른 정보를 균등하게 줘야 소비자는 선택을 할 거고 저는 다들 커피 좋은 점만 얘기해 주니까 실은 이래 이미 밝혀졌어 디카페인 더 안 좋아 그럼 선택해 이래도 먹을 거야? 이건 본인 자유죠 술 담배도 먹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커피는 바람물질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다 디카페인은 그럼 더더욱 안 좋다 추출 공법이 어떻네 어떻네 그런 게 휘둘리지 마셔라 그거는 누군가 팔기 위해서 나를 현혹시킨다 최소 과일식으로 넘어왔을 때랑 비슷합니다 가공식품이죠 커피는 근데 특히나 중독성을 갖고 오는 건 이미 음식이 아니에요 커피는 그래서 이미 약물이다 이거를 의학기전으로 막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근데 좋은 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제가 부심피질 호르몬이라는 그러한 뭐 한튼 갑상성 기능 저하증 항진증 이런 것들 진단받으신 여성분들 커피부터 끊어보세요 그러면 수치 좋아집니다 부실을 갖다가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코르티소 호르몬을 유발시켜서 그게 이제 나를 뭐 갖다가 순간 딱 집중력을 좋게 만든다 그게 반복되면 더 이상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커피는 중독되기 전에 끊으셔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4잔 이상을 마셨다 이건 이미 중독된 거예요 하루에 한 잔까지는 내가 조절이 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인데 이 한 잔을 계속 먹으면요 그것도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잔씩만 먹으니까 괜찮지 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도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끊어보면 가장 먼저 두통이 와요 두통이 이건 이제 혈관이 좁아졌다 확장됐다 이런 것 때문에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이겨내시면 이 두통은 사라집니다 완전히 카페인이 중독이 돼서 끊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뭐 녹차나 홍차라든지 이러한 카페인이 들어간 걸로 조금 대체하면서 하신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 없어요 이틀에서 3일 정도 아니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간혹 피부 발진이라든지 두드러기 왜냐하면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이 증상만 이겨내시면 반드시 몸은 회복하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또 이겨내시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식을 같이 해주면서 그래서 제가 과일 주스로 대체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독자들이 이제 많이 오신 우리 채소 과일식 카페에 오시면 이 커피 끊기 챌린지를 그래서 개설을 해놨어요 혼자선 하시기 어렵지만 같이 모이면 사진 찍어서 오늘은 커피 대신 차 이거 마셨어요 뭐 캐모마일 마셨어요 녹차 마셨어요 허브티 마셨어요 이렇게 같이 하면은 금방 끊기가 쉬워요 순수하게 정말 가공식품에서 벗어나서 채소 과일식으로 자연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게 눈으로 와서 확인해 보시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특히나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같이 뭔가 즉 전후회처럼 동질감 느끼고 같이 나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커피 끊으실 때는 주위의 말 일단 알리세요 일단은 커피 그만 먹을 거다 그래야 커피를 권하지도 않고 일단은 커피 향을 최대한 멀리 피하시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동료들 진짜 직장인들 그냥 이게 루틴이에요 정신 드시면 커피숍 가서 천원짜리가 됐든 이천원짜리가 됐든 그냥 이게 무식적으로 나오는 습관이거든요 뭐 오후에 이래야지 근데 절대 그게 각성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만 차라리 저는 그냥 물 드셔라 물이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차라리 허브티로 조금 돌리셔서 뭔가 맛있는 충족을 해 주신다 거나 아침이나 전날 저녁에 만들어 온 채소 과일 주스를 텀블러에 담아 오셔서 그거를 허기질 때 그리고 조금 당이 떨어질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커피 대신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에도 제가 체질은 현대사에서 더 의미가 없다라고 명백히 밝혀 놨어요 그 가장 첫 번째는 환경후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약대에서 양양만 전공한 소위 말한 양약사라면 이런 말을 하면은 아니면 또 한의사분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네가 공부를 그 정도 해 놓고서 무슨 사상체질에 대해서 체질이 의미가 없다 태양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팔체질 32체질 네가 공부나 해 봤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선 너무나 동떨어졌어요 진맥 하는 게 해주는 기계도 나오고 설진 혀 상태를 보는 뭐 기계도 나오고 통계니까요 근데 이 팔체질 사체질 팔체질 32체질 이거는요 미국 암센터에서 조차 연구할 생각도 안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인류는 지금 동양 서양 나뉘었지만 결국엔 뿌리는 같아요 이거를 몸이 기본적으로 나는 찬 체질이다 뜨거운 체질이다 나눠가지고 여기에 맞는 음식을 갖다가 분류를 해줘 버리면 현대사회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5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나온 사상체질을 갖다가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까지도 특별히 아픈데 이유를 못 찾는다고 해서 당신은 진짜 뭐 이건 목기운이 강해서 새기운이 그래서 사과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한약 얘기 잘 안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물론 제 예방원 오시는 상담에서 제가 직접 한약 조제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드리지만 왜 기본적으로 한약을 드셔오셨던 분도 있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접근하면요 가학화됐어요 한약도 모든 게 의학 근거 중심의 선두주자가 일본에서는 한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하죠 미국 항암 의사들이 그러니까 한약을 쓰죠 통합치료로 근데 그분들이 이 환자는 몸이 차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최소한 제 최소 과일식 체계도 체질로 분류도 하지 않았고 이 체질에는 이 음식이 안 맞다 이 체질에는 이 음식이 좋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대신에 낮은 음식이 낮은 음식으로 분류해서 또 그렇게 한 거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체질로 사상체질로 8체질 32체질 한의학에서 나눠가지고 하는 거랑 포두뱀 높아서 이거는 나하고 맞고 안 맞고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아무런 지금 데이터 전체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현재 단편적으로 나와서 채소 과일 먹지 마세요 이렇게 돼 버린 거랑 똑같다고요 이거는 제가 공부한 제 견해입니다 제 결론이고 우리 인류가 채소 과일식 먹고 누차 강조드리지만 여기까지 다 진화해 와서 특별히 나만 외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체질이 얼마나 특이해서 예민해서 서양 사람들하고 내가 얼마나 다르다고 해서 나만 그거 못 먹게 태어났냐 말도 안 된 소리라는 거예요 채소 과일까지 체질 사상체질 팔체질 32체질 접근 안 하셔도 됩니다 인생이 남 누구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고 계셨다는 걸 자가 가시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셔라 먹고 이상하면 다른 과일 드시면 되는 거예요 사과조차도 제가 먹고 이상하면은 다른 과일 드셔라 한다고요 근데 사과는 그럴 확률이 정말 정말 없어요 위가 먼저 안 좋으면 바나나로 만들어 놓고 사과 드시라고 방법까지도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거예요 체질에 내가 뭔가가 나는 몸이 찬 체질이니깐 채소 과일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길 강국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저도 치킨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직도 댓글에 보면 치킨은 절대 못 끊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끊을 수 없습니다 치킨은 정말로 저도 이해해요 그 튀긴 음식 그 바삭함 그 고유의 맛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래서 먹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돈까스는 매일 먹었던 시절도 있고요 치킨은 2, 3일에 한 번씩 먹었었어요 20대 뭐 30대 중반까지 약대 들어가서도 치킨이랑 돈까스를 자주 먹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해요 그런데 이 치킨은 아무도 발암물질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그거 얘기하기 겁나는 거죠 건강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 중에도 치킨은 건들지마 이런 심리가 있다고요 특히 우리 국민이 이 치맥 문화가 아주 발달한 선진국가 중 유일한 나라예요 그 선진국일수록 튀긴 음식을 안 먹거든요 고급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실은 고급 음식은 튀기지 않아요 제가 감자튀김을 설명드릴 때 아크릴라마이드 그리고 고기 태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 이런 성분은요 커피랑 마찬가지로 수천 가지 화학물질들 중 대표적인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뉴스에서 하도 접하니까 나오는 거고 치킨도요 똑같습니다 제가 지중해식 식단 위험합니다 했던 이유가 오일을 갖다가 발현점 이상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180도는 괜찮아 뭐 200도 안 됐으니까 괜찮아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치킨도요 그 고온에 이미 들어간 순간에 닭을 튀기잖아요 닭만 튀겨도 문제인데 여기다가 밀가루 잎이죠 이 밀가루에 오만 가지 저기 맛있게 만들려고 화학물질 넣죠 거기다가 또 양념장 바르죠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된다 라는 거는 다 알아요 다 치킨 업자들도 알아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발암물질이다 몸에 안 좋다 먹지 마라 왜 감자튀김은 자신있게 얘기하면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감자튀김이 아크레아마이드 때문에 발암물질로 확인해서 감자집 이제 식품회사들한테 이거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나 순수하게 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내 최대한 좋은 회사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자칩 감자를 튀기면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거 식물조차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고기를 튀겼다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예요 분자 구조 화학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암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좋은 건 삶아 먹었을 때 고온으로 가열하면 모든 분자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사냥료 단백질이든 우유든 뭐든 멸균 살균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 즉 아미노산으로 흡수하기가 어려운 게 동물성 식품인데 이거를 또 열을 가고 굽고 태우고 근데 이 가장 강력한 애가 튀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마 튀김도 안 좋죠 아무튼 이 국민 정서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조차도요 치킨 먹지 마라 하는 영상 찾기 어려우실걸요 공중파는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0대 20대 청소년들 부터가 이 유해성을 인지를 못하고 왜 부모가 먹으니까 부모님은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이 맛을 알아버리면요 밖에서도 먹고 친구들 만나도 먹고 1인 1닭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삼계탕으로 삼계탕으로도 매일 닭 한 마리 먹으면요 체장이 힘들어진다니까요 근데 1인 1치킨을 하는 세대가 등장해 버렸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다 비염 아토피 달고 시간 지나면 다 심장 질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 식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고기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는 만들어낸 프레임에 불과했던 거예요 채소 과일식 해서 비건 생활하시는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세계로 따지면 수억 명이고 그럼 그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이 우리 한국인보다 작게 살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얘기지만 치킨은 매일 먹을 음식이 아니다 이거는 음식은 아니에요 실은 그냥 맛을 중독성을 내고 누차 강조되지만 저도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거 인정해요 맛있어요 그거는 그게 고유의 맛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우리 커피와 버금 가게끔 뇌를 교란시켜서 그 맛에 길들여지게 해서 근데 화학자들은 다 얘기해요 찾아보시면 교수님들은 치킨에 대해서는 먹으면 안 된다 왜? 유해성이 밝히기도 어려울 정도로 화학 구조가 바뀐다 근데 무슨 치킨이 아이들 건강에 발육에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큰 어른도 어른이지만 우리 자라나 나는 청소년들 미취학 아동부터가 치킨을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잘 먹는 모습만 보고 그 모습 보고 뿌듯해하셔서 시켜달라는 대로 매일 시켜주시면요 반드시 그 상응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거는 가장 비염 아토피는 당연한 거고 더 큰 질환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지금 다 진단 내리거든요 그럼 이 자가 면역 질환 갖고 오는 게 다 결국 우리가 현재 과학 기술로 밝혀내지 못하는 이 화학 분자 구조들을 갖고 오는 음식들인데 그 대표적인 게 튀긴 거고 그 중에 닭을 튀겨 먹는 거에 대표적인 치킨이 문제다 대체할 수 있는 구운 치킨을 말씀드렸던 건데 오븐에서 구웠어도 아무튼 180도 이상에서 구워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태우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온에서 120도에서 150도 이 선에서 뭔가 요리 마지노선을 정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열풍 불고 있는 트렌드예요 루테인이 한번 싹 빠졌다가 지하잔틴 뭐 꽃 추출해서 근데 제가 상추 효능에 대해서 이번 인터뷰 편에서 언급 드렸는데 상추가 이 루테인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눈이 건조하거나 뭐 황광변성 이런 것까지 예전에 몰랐겠습니다마는 그 기록이 남겼다는 거는 수천 년 동안 데이터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테인 사드시지 마시고 상추를 차라리 드셔라 그게 훨씬 더 우리 몸엔 좋다 그래서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얘기할 때마다 강조 드리잖아요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이 문구가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야 그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근데 이 문구가 없으면 일반 가공식품 지금은 일반 가공식품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란스럽게 해서 팔아요 왜냐면 홈쇼핑에서 다 파니까 그 대표적인 게 글루타치오 그리고 콘드로이친 상어연골에서 뽑아간 거 그거 식품 유형 따져보면 다 일반 가공식품이에요 산양유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그럼 루테인 지하잔틴이든 루테인에 관련된 거든 안과 의사 분들조차도 음식으로 섭취하기를 권해요 블루벨이라든지 이러한 결국엔 다 특정 과일을 찾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추만 해도 우리 옆에 널린 거고 루테인 지하잔틴도 그 건강 정보들에 서구시면 안 돼요 항상 뭐 황방변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포 불안을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위 설명은 제품에 관한 설명이 아닌 일반 건강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혼용시켜 버리는 거죠 마치 이 제품 먹으면 저런 질환들에 좋을 거다 라고 착각시킨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또 트렌드 중 하나예요 뭐 콜라겐 글루타치온 콘드로이친 루테인 이거 먹어서 눈 좋아질 것 같으면 안경 다 벗어야 돼요 효과 없다는 얘기예요 효과 있는 논문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논문은 메타분석에 의해서 의학적으로 저널에 유수의 그 의사들이 다 인정하는 저널 구글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영어로 뭐 영문명 쓰면 근데 그런 메타분석 했을 때 루테인 지하잔틴 이게 의학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연구 논문 진짜 수준 높은 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눈은 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의학에서도 양방에서도 황달 증세가 온다? 간이 안 좋구나 라고 바로 봅니다 근데 간은 뭐에 안 좋아요? 뭐에 제일 취약해요? 화학 첨가제 처음 접하는 화학 첨가제 근데 루테인 지하잔틴 뭐 아무리 그 단일 성분은 인정해요 단일 성분은 그 효과가 있겠죠 추출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효과는 입증이 안 됐다니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반대로 우리 몸에 그런 단일 성분 화학 추출물들이 들어오면 뭐에 안 좋겠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간하고 콩팥엔 안 좋아요 그 순간 콜라겐이든 비오틴이든 먹으면 피부가 순간 며칠간은 좋아지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게 일시적인 그 화학 성분이 가진 효과거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샴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누가 힘드냐 간하고 콩팥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간 콩팥이 안 좋아지면 시력이 떨어지는 거는 이게 자연스러운 과학적인 사실이지 장기간 먹었을 때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루테인만 먹습니까? 오메가3 먹어 콜라겐 먹어 비타민 먹어 수십 종류 막 먹어 루테인 많이 먹었으면 다 안경 벗어야죠 그 논리대로라면 그런 도움도 안 되는 걸 왜 일부러 내 돈 주고 사서 드십니까? 그 돈으로 똑같이 몸에 좋다는 채소 과일 사드셔라 그러면 간 콩팥이 좋아지면 눈도 당연히 좋아진다 필요하면 약을 드셔야 되는 거지 약이 아닌 걸로 가공식품으로 뭔가를 좋게 한다는 그 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인터뷰판도 제가 조금 열변을 토했던 거 같아요 왜냐면 제 영상이 많이 조회가 될수록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말하는 전 공격이라고 생각은 나는데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반대되는 정보를 꾸준히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먹지마라고 하고 있는데도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협찬 광고가 들어오는 게 이게 상업주의입니다 쉬운 예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터넷을 핸드폰으로 하든 PC로 하든 맞춤형 광고라는 게 뜨잖아요 소위 말하는 AI가 이 사람이 뭘 검색하고 어떤 상품을 많이 사고 이런 게 다 알고 있어서 알고리즘이 여기에 맞춰서 유튜브조차도 그래서 관련 영상을 추천을 해 주잖아요 그럼 이게 편리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큰 프레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 자각하셔야 돼요 저는 비단 이 먹거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삶 전반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특히나 내 돈이 왜냐하면 그 돈이거든요 결국엔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가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마케팅부터 해서 모든 걸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건가 먹는 것조차도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녀서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몸에 좋으니까 그 트렌드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먹거리조차 이렇게 되면요 삶 전반이 다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내 몸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내가 내 의지대로 결정 못하고 있을 때는 심각한 결정장애가 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특정 단체 세력은 그거를 계속 연구해서 인간의 심리를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퇴학교 구독자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셔서 그랬을 때 몸도 마음도 괴로움이 없이 자연치유가 돼가는 걸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를 꼭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고 많은 상담 해보고 지금도 몸엔 이상이 없는데 불행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결국에 마음의 문제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약보다는 살아있는 채소 과이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마음도 치유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는 곧 가공식품에 끌려다닌 삶이 아니고 마음껏 내가 그냥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이식을 했을 때부터 인생조차도 바뀔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번 편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소 과이식 저자 조승우 한약서입니다 현재 저는 목포에서 한약 전문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녀 4분을 무려 키우신 분인데 이분이 채소 과이식으로 다 키우세요 그 계기는 첫 자녀가 아토피 비염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병원을 아무리 다니고 뭐 스테로이드 써봐도 안 낳고 그랬더니 결국엔 채소 과이 밖에 없구나 그래서 첫째 아이부터 해서 막내까지 다 채소 과이식으로 이제 식단을 짜 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제 예방원 고객 중에도 이러신 분이 있지만 이분처럼 정말 철저하게 아이들을 고기를 안 먹이시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다 잘 크고 있다는 거죠 주위에서 뭐 임신해서 젖 먹일 때부터 고기 안 먹으면 젖 안 나온다 이런 저런 말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이겨내신 건데 대표적으로 채소 과이식을 내가 결심하겠다 하고 그 다음 드는 걱정이 성장기 아이들은 그럼 어떤가 이 질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7대 3의 법칙을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내가 철저하게 비건 즉 채소 과이식만 먹겠다 라고 하면 절대 이거는 실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비건이라고 소위 말해서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공식품을 드시는 건 비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성 제품인 즉 요거트, 우유 이런 거 드시면서 나는 채식주의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확실히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를 짚어드리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비건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가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해서 반찬도 해주고 뭐 간식도 고구마를 주고 주식이 즉 이겨라는 교육만 해주면 학교에 가서도 학교 가면 급식 나오면 행 같은 거는 빼고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좋은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어쩔 때는 친구들하고 뭐 진짜 돈까스 한 번씩 그럴 때만 먹을게끔 그리고 고기도 구운 고기는 일단 몸에 안 좋다라는 거를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고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삶아서 해주세요 수육처럼 닭을 치킨이 아닌 삼계탕처럼 백숙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고온에서 과일을 하지 않는 반찬 위주로 아이들에게 고기를 해주셔도 무방하다 다만 채소 과일이 주식이 되는 그 개념만 잡아주시면 사과를 많이 못 먹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밥 안 먹을까봐 아침에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키가 크는데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아이들은 훨씬 더 잘 크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우리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엄마 아빠가 맨마다 술 먹고 커피 마신 거 보여주고 치킨 먹고 야식 먹고 이러면 애들도 같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라면이고 컵라면이에요 이런 것들만 채소 과일식을 바탕으로 해서 습관 만들어주면 가장 큰 선물을 해주신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참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분유를 당연히 여겨버리는 문화가 생겼어요 실은 특히나 선진국 사이에서 유니세프 기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분유는 절대 모유를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분유통에 보시면 모든 분유통에 써 있어요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모유입니다 초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그 성분을 갖다가 막 갖고 오고 또 우유가 좋다고 하니까 사냥류 갖고 오고 이런 것처럼 엄마가 가진 모유가 가장 완벽한 것은 700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이 진화하면서 최적의 가장 완벽한 음식을 공급하도록 진화한 거예요 모유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먹이실 수 있으면 최소 저는 최소 100일은 먹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워킹맘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나라 선진국일수록 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여성분들이 말 그대로 아이 키우면서 뭔가 동시에 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중에 가장 문제시되는 게 수유고요 보통은 1년은 하라고 하거든요 뭐 2년까지도 먹으니까요 근데 이 모유는 초유가 특히나 정말 그 순간 나오고 끝나기 때문에 한 달 새에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유축기라도 좀 이용하셔서 최대한 그 모유를 먹일 수 있는 만큼 먹이는 게 우리 아이한테 유산균 먹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모유를 얼마만큼 조금 먹여주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부터 해서 아이의 면역력이 형성이 됩니다 분유를 처음부터 무조건 먹이는 거를 당연히 여기시면 안 돼요 분유가 오죽 나쁘면 카제인 나트륨 안 들어간 분유 덱스트린 안 쓰는 분유 아니면 수입 분유 몸에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진짜 뭐 난민들이나 엄마가 없어서 젖동량을 못하는 상황 되면 그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분유인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영양분 섭취가 엄마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서 젖이 나왔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젖을 막 끊게 할 만큼 할 건 아니다 우리 여성들 엄마들 입장도 충분히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만 분명히 분유는 모유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이유식 시작하거든요 빠르면 뭐 빨리 하신 분들은 뭐 사옥일 때에도 막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분유 대신에 과일을 갈아서 차라리 아니면 고구마를 갈아서 감자를 갈아서 그렇게 차라리 대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과일 채소 과일 주스처럼 만들어서 아이를 조금씩 먹이는 방법도 있고 집을 짜서 먹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살아있는 음식을 아이가 최대한 그래서 그 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면역력이 보통 6개월 정도 간다고 그게 현재 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면역력 떨어지면 이제 애들이 감기 걸리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돌발진도 겪고 하는데 아플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본 바탕으로 주는 게 모유입니다 분유는 그 힘은 줄 순 없어요 배는 부르게 하고 성장은 이렇게 빨리 시킬 수는 몰라도 그 찌는 살들이 절대 건강한 살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히 육아에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엄마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먹거리 중심으로 지금 채소 과일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환경 호르몬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짜장면집 뭐 휴게소에 우동 그릇 그런 것들조차도 다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싸고 뭐 간단하게 배달 용기들이 다 그렇죠 어렵게 뭐 PS 뭐 이렇게 PE 써져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지구 환경을 뭐 생각하기 이전에 내 몸을 생각한다면 실은 배달 용기는 무조건 특히 뜨거울 때 문제가 생겨요 찬건 그나마는 안 돼 플라스틱 용기도 그렇지만 배달하면은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불필요하면 나무젓가락 일회용 수전은 신청하지 말아주세요 도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나무젓가락이 진짜 나무로만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썩어요 그게 자연이니까요 그럼 이걸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팅을 합니다 화학 첨가를 해요 근데 대부분 중국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쓰는 건 거의 다 수입되어 온다고 보면 돼요 배달 용기집에 쓰는 거는 근데 얘네들이 뜨거운 거를 먹을 때 문제 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뭐든 제가 채소 과일도 웬만하면은 뭐 생식을 하라는 건 아니고 고열에는 가열하지 마라 우리 채소는 막 태워 먹진 않잖아요 일부러 근데 나무젓가락은 내가 뜨거운 거에만 계속 담가놔도 그게 녹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식약처에서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관리는 하려고 하지만 다 전수저도 할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나무젓가락도 많이 찬가지고 일회용 용기는 뜨거운 거는 특히나 바로 옮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유리가 될 수 있겠고 사기그릇이 될 수 있겠고 스테인레스도 오래 쓰면 부식이 됩니다 말 그대로 스테인레스 녹이 안 쓴다라는 용어인데 이게 많이 긁어지고 그래서 수저로 막 긁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무젓가락 떡볶이 갖다가 뜨거운 거면 해처면 푹푹 담가고 쩍쩍 빨면요 절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나무젓가락 막 잘근잘근 씻거나 플라스틱 용기도 막 이렇게 긁으면 안 돼요 긁을 때 다 그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데이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몸에 쌓이는 환경에 여기다 또 다른 가공식품 똑같이 화학청과제 덩어리를 주니깐 아픈 거예요 채소 과일식으로 이거를 독소를 배출해줘도 지금 어려운데 평소에 먹는 게 모든 환경호르몬에 진짜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뭐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을 먹는다고 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제 책에도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연구 자료들을 그래서 뭐 황사 미세먼지 호흡만 해도 지금 이미 계속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중금속을 그러면 그게 우리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뭐 진짜 수음 같은 경우는 뇌를 갖다가 치매를 갖고 오는 거고 그래서 배달 용기만 옮겨서 옮겨라 반드시 특히 뜨거운 음식은 바로 옮겨라 찌개가 됐든 뭐 국이 됐든 그런 습관 좀 가져주시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참 그만큼 우리 지구 환경을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지금 너무나도 함부로 쓰고 있어서 인류가 기르고 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동물의 개체수가 90%예요 실제 지구상의 90%고 나머지 10%는 생태계 자연 생태계 이 정도로 심각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 아닌데 그럼 결국엔 이 자연의 역습이라고 그러죠 조류독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결국엔 인간독감 이게 뭐 메르스 사스 코로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 마스크나 백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채소 과이식을 통해서 계속 중금속 배출하고 미세플라스틱 배출하고 그렇게 해야지 가공식품 된 거 건강기능식품 약물로는 간하고 콩팥이 그 기능을 더 잃습니다 이런 생활습관부터 바꿔나가면서 가장 먹거리를 채소 과이식으로 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실은 이 전체를 보니까 제가 채소 과이식을 더 강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완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폐경이 지금도 폐경이라는 말 매달 의사들 여성분들 쓰는데 뭔가 좀 어감이 부정적이잖아요 매달 하는 월경 마무리가 됐다 라는 뜻인데 저는 갱년기는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하나의 자연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매달 제가 또 남자진감 그 고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여자 형제들 많은 데서 컸고 또 결혼 생활도 하고 있고 매달 하는 규칙적으로 그나마 하면 안 돼 이게 좀 컨디션 따라서 두 달에 했다가 3개월마다 했다가 그거를 보통은 한 긴 분들은 한 40년 넘게도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출산을 이제 안 하면 몸에서 내보내는 건데 이게 우리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에요 거의 포유류 중에 교미를 해서 임신을 해서 몸 안에서 이제 새끼를 낳다가 놓는데 소나 말은요 자궁 4가지 새끼가 안 들어가고 밖에 매달렸다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우리 인간은 자궁 안에 완전하게 태아가 들어서서 임신이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 현재 지구상에 최상의 포식자가 된 그 진화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종족 번식을 안전하게 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생리를 월경을 안 하게 되면 불필요하니까 내보내는 건데 어떤 다른 동물들은 그걸 흡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을 안 되면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임신이 안 되면 독소 배출 하듯이 왜냐면 생식기 구조상 여성은 이거를 내보내야 감염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자연의 섭리에요 과학적으로 지금 따지고 드니까 이렇게 보이지 얼마나 그 자연의 이치가 조화로운지 이거를 이제 뭐 종교적으로 보면 하느님의 섭리라고까지 신의 섭리라고까지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가 왜 흡수가 안 되는지 근데 이게 최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호르몬의 균형을 이제 소위 말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남성호르몬 여성호르몬 이게 균형이 바뀌면서 갱년기 장애가 온다고 하는데 갱년기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그 출산을 다 멈추고 너의 인생을 살아 여자로서 그 뜻으로 저는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갱년기라고 말만 해도 화들짝 막 싫어해요 아 내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무슨 갱년기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뭐 안면홍조라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죠 가장 첫 번째가 스트레스가 크게 없음에도 짜증이 좀 많이 나요 짜증이 출산을 이제 그만 할 거니까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자궁은 일은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궁은 단순히 아기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역할을 다 하는데 그중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우리 몸이 뭐 60 넘어서도 임신해서 출산하시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자궁이 여성은 그 몸을 보호하는 그거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더 이상은 이렇게까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때 이제 완경이 오는데 문제는 화학 첨가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전 대표적으로 갑상선약이 그 역할을 했다고 봐요 신지로이드 이거 갖고 또 약물적으로 네가 한약사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하시면 또 할 말은 없는데 결국에는요 공부는 누가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보고 하느냐예요 저는 그래도 약대라도 나왔지 뭐 아무 의료인도 아니신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책도 써내고 강의도 하시고 건강에도 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뭐 의사 약사 아니면 뭐 이런 거에 자기 스스로 그런 권위적인 거가 우리나라가 아직도 많이 팽배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말했으니까 어 의사가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끌려다닌다는 거죠 갱년기가 왔다고 해서 먹었던 제일 대표적인 게 경구피임약이에요 생리가 불규칙적이니까 규칙적으로 만들려니까 근데 현재 1급 발암물질 그러니까 원래는 1군이거든요 이제 국제암센터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경구피임약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럼 다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권고를 했죠 35세 이상 흡연하는 여성한테는 경구피임약 쓰지 마라 발암률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게 확인돼서 그러면은 일반 여성분을 흡연 안 한 분들 똑같을까요 흡연을 한다는 거 화학적인 걸 엄청나게 몸에 갖고 온다는 얘기인데 이미 그걸 안 해도 흡연을 안 해도 간접흡연 아니면 뭐 요리할 때 그래서 요리할 때 실제 나타나는 그런 미세먼지나 각종 유액가스 때문에 폐압률이 높은 거거든요 흡연 안 하시는 여성분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내 몸을 교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홍삼이 또 발달했으니까 특정 진짜 큰 아주 오래된 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독보적으로 산화부터 해서 안타깝게도 홍삼도 정확한 데이터 없습니다 항암에 좋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한약이 뭔가 식용약용 한약제를 써서 그 과학적인 걸 나타낸다는 게 근데 일본이 그걸 했다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저는 이게 조금 더 빨리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40대 이거는 중반 정도부터는 준비하셔야 된다 10년에 걸쳐서 이게 오는 거거든요 일단 몸이 붓고 체중이 늘고 아무튼 짜증이 많이 나요 내 맘이 내 맘 같지 안 되고 아무튼 화도 많이 나지만 눈물도 많아지고 이걸 간순히 호르몬의 교란으로 보면 안 되고 출산을 다 하고 출산을 안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40대 중반이 됐을 때 인간으로서의 이제 한 절반 정도를 꼭지점을 찍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지 성찰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남자들도 지금 갱년기 라는 말을 이제는 쓰잖아요 남자들한테도 이때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특히 원래 우리 은퇴학교 50 60 세대들 그럴 때일수록 몸을 다시 해독해야 된다 몸과 마음을 그러면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은 행복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갱년기 좋은 음식 하면은 다들 이거 떠오를 있을 것 같아 석류 석류 왜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TV에서도 그렇고 뭐 홈쇼핑에서도 요새는 뭐 구기자도 드디어 등장했더라구요 우리 이제 전통 한약제 중에서 계속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정 음식 누차 말씀드리지만 석류조차도 그래서 많이 먹으면 에스트로겐 수치 높아서 뭐 유방암 환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박 논문이 나오거든요 특정 음식 찾지 마시고 오랫동안 내가 가공 음식들 비중이 높아졌으면 이 비율만 채소 과일식을 7로만 바꾸시고 가공식품 3으로 제한하시면 몸은 좋아집니다 근데 4 50대들이 제일 많이 챙겨 먹는 게 싫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뭐 방송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4 50대 되면은 호르몬이 이렇게 변화돼서 아니면은 뭐 골밀도가 늦춰지니까 아니면은 뭐 골다공증 예방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다 갖다 붙이고 결국에는 어떤 특정 제품 뭐 유산균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간대 채널 돌려보면 홈쇼핑에서 그 제품 팔고 있고 그거 또 사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부작용이 쌓여요 그러면 갱년기 장애가 그때부터 더 심해지는 겁니다 방광염도 심해지고 질념도 심해지고 왜? 간과 콩팥이 화학 첨가제들 해독하느라고 이 자궁이 이제는 출산을 다 멈추고 월경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내 몸의 본연의 에너지를 써야 되게끔 준비를 하려는데 그 불편한 증상들을 조금 참고 기다려주고 독소 배출만 하게끔 림프 시스템만 회복해 주면 되는데 몸에 좋다는 것들 찾아서 먹기 시작하니까 석류가 처음에는 팔 때요 가공식품이 돼서 나오니까 이거 화학 첨가제 들어간 건 안 좋다 그랬고 나중에 NFC라 그래갖고 착지 판 거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유리병에 담아서 팔아요 일반 용기는 또 환경으로 못 나와서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찾아서까지 드실 정성이면 그 돈이면 그냥 마트 가서 유기농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드시는 게 낫다니까요 특정 세력에 의해서 뭔가에 꼭 찾아서 그거를 사먹게 만들려고 하는 마케팅에 내가 끌려다니면 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모든 거 대량 가공하는 식품들은 이미 죽었어요 농수산 유통시장 가서 우리가 경매해서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다들 산지에서까지 바로 직송으로 오잖아요 싸게 그것도 인터넷으로 몇 번 클릭만 하면 TV나 홈쇼핑이나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협찬 광고를 하는 것들에 내 돈을 쓰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셔라 그러면 반드시 갱년기도 잘 넘어 가실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식에 대해서 중요성들은 우리 구독자들이 많이 알아요 많이 이제 제 책만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읽으셔라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게 없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거 요리를 어떻게 해야 먹냐 그리고 전자렌지 그 전자기판은 유해성이 익히 많이 아셨는데 이거 채소 과일 여기다 해도 되냐 아니면은 에어프라이기는 어떠냐 그렇게들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첫 번째 개념은 같습니다 고온에서 조리를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가 23년 뭐 2월이나 3월 정도 될 텐데 23년 1월에 미국에 엄청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요 그렇게 많이 안 퍼졌어요 바로 가스렌지 미국 정부 산하기관에 소비자 이렇게 환경 윤리 우리나라 소비자단체 같은 게 있는데 아예 정부 산하기관으로 있단 말이에요 가스렌지를 사용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 수입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권고안이 내려졌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가스렌지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입조차 못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뉴스가 지금 안 퍼졌던 이유는 딱 하나 같아 난리 나거든요 우리나라도 다 LNG LPG 써서 원래 가스렌지도 몸에 안 좋다 그래서 그 나온 게 대체된 게 전기렌지거든요 인덕션이나 하이브리드인데 가스렌지는 보통 뭐 온도가 기본 800도에서 뭐 1300도 140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인덕션이나 하이브리드는 그거보단 낮아요 800도 정도 근데 이 가스렌지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산화질소랑 요리를 많이 하면서 결국 이것 때문에 폐암에 걸렸구나 여성들이 그 기전이 확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폐암은 둘째치고 이 일산화탄소가 수치상으로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0.5%도 안 되는 이 정도만 공기 중에 있어도 우리 인간 죽습니다 그러면 그 몇 프로도 안 되는 게 그렇게 치명적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만큼 치명적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해모글로빈이 달라붙게 만들어 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치명적인 게 밝혀져서 전 국민 어떻게 보면 이것부터 막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알려드려야 되는 사악이긴 해요 따뜻하게 할 건데 7,80% 쓰실걸요 아무리 전기렌지 하이브리드 인덕션을 쓰신다고 하셔도 그래서 이거는 아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가스렌지를 쓰실 때는 환풍기를 트는 습관 들이시고 환기하셔야 되고 인덕션 하이브리드 쓰셔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고온은 똑같거든요 후라이팬 200에서 300도까지는 똑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 기름 제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보카도든 뭐든 식용유는 아픈 건 알겠어 아 식용유 아직도 온 식당에서 쓰잖아요 근데 그 상술로 식용유는 이제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써? 올리브 오일 써 아보카도 오일 써 그리고 좋은 기름이다 막 팔아 그럼 그거 갖다가 똑같이 기름 막 수라이팬에 두른단 말이에요 달걀후라이 해 먹는다고 발연점에 속지 마시란 얘기에요 발연점에 이미 그 전부터 이미 분자 구조는 다 바뀌어요 제가 오죽하면 42도 부터 효모는 다 없어지니까 근데 이게 익혀 먹거나 데쳐먹어도 되는 건 100도씨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 이상 안 큽잖아요 그러면 야채든 채소든 100도씨 넘게끔 고온하지 말라는 거고 고기 직화구이 태워 먹는 게 1급 발암물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 불 때문이고 그럼 에어후라이기도 답이 나왔죠 쓰시더라도 120에서 150도 이상을 안 넘어가야 돼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감자는 절대 튀겨드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전자렌지는 데워 드시는 용도 외에는 전자렌지도요 장시간 뭐 5분 이상 막 돌리면요 막 타요 그럼 이미 그거는 발암물질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 하나 더 전자렌지는 전자기파가 그거는 유해하다는 거는 인정해요 유해성이 막 이게 직접적인 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전자기파가 우리가 지금 인체에 뭐 하다못해 송접탑도 그렇고 암을 유발시킨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유해하는지가 명확하게 안 나왔다 뿐이지 그래서 전자렌지는 참 안타까운 게요 그 유리면에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뭐가 돼 있어요 그게 철로 만든 이유가 전자기파는 철을 이런 걸 투과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신기해서 기다리잖아요 그 손잡이 부분에서 전자기파가 거기로 이렇게 삐져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철대 앞에 놔두시면 안 돼요 전자렌지 돌아갈 때는 그래서 반드시 전자렌지는 급하게 데워 드신 용도 실은 고구마가 몸에 좋아서 많이 드시는데 고구마 전자렌지 돌리면 15분이면 되거든요 밤 고구마처럼 돼요 그래서 먹을만해요 저도 오늘 촬영 올라올 때 항상 고구마랑 사과 이렇게 준비해온는데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여왕님께서 준비해 주시는데 컨디션 좋아서 시간 있을 때는 삶아준단 말이에요 삶아서 주면 40분 정도는 시간을 들으면 뭐 준비하는 시간이 대략 1시간 걸려요 수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더 맛있죠 근데 전자렌지에 돌리면 상추를 제가 전자렌지 돌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물 분자를 기본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서 수분이 다 빠져요 고구마만 비교해 보셔도 삶아서 먹은 게 훨씬 더 수분이 많고 흡수도 잘 되고 당연히 영양분은 더 높겠죠 전자렌지 돌리면 퍽퍽해요 왠지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스렌지는 저는 여유가 되시면 반드시 전기렌지 인덕션 하이브리드로 일단 바꾸셔야 된다 두 번째 전기렌지는 그럼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 뭐 때문에? 발연점이 넘어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거는 내가 마신다 그래서 환풍기를 반드시 트셔야 된다 세 번째 전자렌지 급할 때만 써라 데워 드실 때 그리고 전자기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마지막 에어후라이기는 120에서 150도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지 180도 200도 넘으면 똑같아요 모든 원리가 커피 제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고온 고열에서 오랫동안 태우거나 열을 가하면 그건 고스란히 내가 발암물질을 내가 먹는 거고 가스렌지는 특히나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 때문에 미국에서 수익금지까지 가고 있다 미리 대비하셔라 이거 반드시 내년 정도에 큰 뉴스로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상 지금 이걸 대비하느라고 대대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이 지금 가스렌지 산업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미리 개인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식당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이 결국에는 책임은 내가 줘야 돼요 그걸 항상 명심하신다면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거 같고 이런 것들을 환경으로 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페인트 70평생 하셨는데 발암물질 안 걸렸다 왜냐하면 페인트도 유성물질이잖아요 그리고 한평생 주방장으로 사셨지만 건강하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지 않고 즐겁게 일하시면요 몸이 이겨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먹거리부터 채소가 중심하고 마음의 평안 불안 공포 보다는 인생 언제든 한평생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난 그래도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어 이렇게 좀 마음 가지시면서 이런 건강이나 생활 간의 정보들이 오면 조금 유해한 것들은 이제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유라는 말을 많이 써요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다 라는 저희 예방원 캐치플레이지부터 해서 치료는 단순히 이 증상을 치료해서 그 불편한 것들을 없애는 거고 치유는 왜 그 불편한 증상이 왔는지를 알고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많은 만성질환 중 대표적인 게 고혈압 고지혈증 이제 콜레스테롤이죠 그 다음이 당뇨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비만에 의해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결국에는 뇌졸중 뭐 뇌경색부터 해서 어 심근경색 뭐 협심증 심장질환에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약을 미리 먹으면 그게 예방이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하고 제약회사가 돈을 퍼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낮춰지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고혈압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그 근본 원인 즉 기름진 음식 피를 탁하게 하는 목맥 경화를 갖고 오는 것은 결국엔 동물성 식품이거든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고온에서 굽고 튀기고 뭐 구워 먹고 그리고 원래 없었던 우리 인류가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화학 첨가제들 튀김에서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들 고온에서 180도 이상 되면 이 시스 구조로 돼 있는 게 트랜스 구조로 바뀌어서 해서 우리가 이걸 그냥 트랜스 지방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를 오죽 저기 몸에 안 좋으면 성분 식품 성분표에다가 기재를 하긴 했잖아요 트랜스 지방 함량을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치료는 고혈압 약 순간 써야 될 땐 약은 써야죠 당뇨든 수치가 너무 높으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치가 안정이 되면 다시 근본적으로 내가 야식을 많이 먹어서 아니면 잠을 잘 못 자서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괴로움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식생활 습관이 무너졌다는 건 폭식을 한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야식을 먹는다든지 잠 못 잔다든지 하는 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내가 괴로우니까 음식에 당중독이 되는 거고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인간관계나 내 생활 전반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지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 거는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뭐 설거지든 청소든 뭐 특별히 중노동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살아있는 에너지는 전혀 안 오고 가공식품에만 와서 독소 배출만 하기 바쁜데 독소가 계속 쌓이니까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이런 건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병원 가서 검사하고 그나마 검사에서 이상이 뭐 안 나오면 더 나아요 근데 요새는 없는 진단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그 약 먹어도 안 좋아져요 뭐 평생 4, 50년 동안 약 먹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치료보다는 치유의 개념 근데 이 치유도 뭐 비타민 메가도스 고압량 맞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 치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당연히 몸에 들어오는 것부터 자연 살아있는 최소과의식을 중심으로 바꾸고 뭐 내 취미생활도 등산을 가서 자연과 일부부가 돼서 제가 그래서 우리 암환자들한테 항상 권하는 게 맨발로 흡기를 꼭 걸어라 우리 몸은 거대한 수력 발전소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서 얘네들이 자기 짝을 못 찾으면 막 뺏어 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 암세포가 막 퍼져요 근데 이 불필요한 거를 활성산소라고도 하지만 이 정전기를 흘려내려 보내주는 방법이 흙기를 받는 거예요 자연 가서 풍욕하고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는 먹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 줄 때 우리 몸은 자연 치유 능력 저는 그거를 림프 시스템까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던 거고요 치료와 치유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건 병원에서는 치유라는 말을 안 씁니다 치료만 하다가 내 돈 다 드리고 내 건강 나빠지고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치유로 과감히 내가 근본 원인을 찾아서 뭐라도 방향 설정만 이렇게 하셔도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요 그래서 한 번쯤 꼭 치료와 치유에 대한 개념 공부를 공부는 책을 좀 찾아서 보셔야 돼요 유튜브만 계속 보셔서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치유로 가면 몸도 마음도 다 좋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면 운동 중요하죠 근데 제가 7대 3의 법칙에서 가장 첫 번째 꼽는 게 호흡이었습니다 호흡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잊고 있지만 가장 못 붙는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일으켜주는 호흡을 못하면 3분에서 5분 내면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호흡하고 연결시킨 게 명상법이었거든요 그럼 이 명상은 수면하고도 연결이 돼요 첫 번째 중요성 따지면 호흡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먹거리 그래서 70%는 채소가의식으로 하고 30%는 가공식품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수면을 강력성을 드는 게 밤에 잘 자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일 나중에 드는 게 웅동이에요 웅동 웅동은 실은요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인류가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텃밭에 가까워서 밭을 가꾼다든지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맹목적으로 단백질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 산업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서 헬스장부터 해서 닭가슴살부터 해서 굳이 내가 하루종일 저기 사무직이었으니까 나는 좀 뛰어야 돼 웅동해야 돼 이 생각부터 좀 발상을 바꿔야 되고요 차라리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조경을 해놨잖아요 한강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물소리 쇠소리 숲이 숨 쉬는 곳 그런데 가셔가지고 차라리 조깅을 하든 산책을 하든 그렇게 차라리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걸 했을 때 잠이 잘 오지 현재 과학적으로도 퇴근 후에 저녁 먹고 나서 운동하면 숙면에 방해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왜 각성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아주 지극하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그 시간까지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은 농경시대에는 다들 몸을 썼으니까 운동이 왜 필요해요 몸을 그만큼 썼고 그 이전에는 먹을 거 찾아다니느라고 수십 킬로 하루에 걸어다녔고 맹수 오면 도망다니라 뛰어다녔고 나무에도 올라가야 해서 숨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무에 있는 높은 거 따먹어야 되니까 과일 열매 같은 거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다는 거예요 배 나올 일이 없었다는 거죠 뭐 족장처럼 밑에 애들 부려먹는 애들이나 배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수면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일과 시간 즉 햇빛을 반드시 낮에 직장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이런 그런 상관없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햇볕을 너무나도 잘 그분들과 얼마나 잘 자는 줄 알아요 밤에 이제 몸이 고돼서 술 한 잔씩 하시면 더 잘 자지만 건물에 하루 종일 갇혀서 낮이건 밤이건 이게 구분 없이 전기 전등에만 그 이렇게 대시는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햇볕을 좀 하루에 짧게는 15분 여유가 되시면 30분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면 커피 사러 갈 시간에 그냥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도세요 그게 훨씬 더 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따로 운동 퇴근하고 해야지 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중간중간에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하시고 이제 불면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명상은 조금 더 호흡에 집중하는 건데 코로 나왔다 들어갔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일절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잠에 금방 빠져듭니다 수면하기 전에는 반드시 핸드폰은 멀리 두셔야 돼요 제 구독자들 중에 이제 제 이야기 이제 틀어놓고 뭐 통화번 막 3시간짜리까지 나오니까 그거 듣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별의별 생각 다 들거든요 핸드폰 한번 볼까 이 생각까지도 들면 알아차리고 그냥 딱 날려버리고 명상 어렵지 않아요 그냥 멍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보시고 운동은 저녁에 운동하시면 안 된다 수면에 방해가 된다 운동법은 일반인들도요 반드시 맨발로 저는 이렇게라도 돼요 흙길 흙을 갖다 좀 퍼와서 살아있는 흙 나무들이 양분으로 사고 있는 흙 흙이라도 갖고 집에 와서 좀 밟아라 그것만 해도요 몸이 엄청 바뀝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결국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것들 TV 핸드폰 하다못해 이 백열등 형광등 그러니까 취침 등이 나온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조차도 바꿔주셔야 돼요 잠을 잘 못 주무실 때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운동 격렬하게 하시면 절대 그거는 숙면에 질은 떨어집니다 막 힘들게 해서 순간 피곤해서 고라떨어질 수는 있지만 수면의 질 자체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운동을 내가 강박관념 갖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 충분히 일상생활하는데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라리 활동량을 늘리면 늘렸지 물론 제가 뭐 근육 늘리시고 하신 분들 절대 그거는 자기 취미생활이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또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불면에 시달리고 계속 기력이 없는데 운동을 더 하는다면 기력이 더 빠져요 당장은 그래서 저도 제 고도비만 환자들은 절대 처음에 다이어트 이제 들어가면 운동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한 달간은 아예 그리고 걷기나 그 정도 30분 정도나 하지 뭐 헬스장 가서 뛴다든지 아랭을 든다든지 엿기를 든다든지 100% 요요와요 그리고 많이 먹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수면 운동법은 이것도 순리대로 좀 하셔야 된다 그 중심은 바로 최소과의식으로 돌리시면 수면 운동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약사기 때문에 이런 질문 많이 들어 옵니다 또 문의도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경옥고, 공진단 이 정도는 좋은 제품들은 또 소개를 해드려요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첫 번째 저는 현재 녹용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물성 식품이기도 하고 녹용을 먹어야 될 만큼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아요 현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부분이고 녹용 쓰면 또 좋은 거 써야 되는데 그럼 엄청 비싸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용 즉 제가 약으로 쓰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흑염소 흑염소가 붐이죠 정말 월등하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함량이나 이런 것 둘째치고 카라멜 색소는 안 들어갔는지 덱스트린은 안 들어갔는지 아무리 좋은 원료고 쌍화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한약제 식용을 갖고 왔다고 써서 썼는데 거기에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면 홍삼을 정말 뭐 육년근 뭐 재배한 거 먹었는데도 부작용 나신 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정말 대기업에서 진짜 본인들 말로 먹으면 부작용이 안 나야 돼요 뭐 비염도 싹 사라지고 아토피도 좋아지고 근데 오죽하면 병원에서 이런 걸 통 털어서 한약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홍삼부터 해서 뭐 경호거부터 해서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서 그래요 원래 원방은 뭐 경호거만 해도 봉룡, 숙지왕, 꿀 뭐 이렇게 네 가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소르비톨, 덱스트린, 아라비아검 이런 거 넣어버린 순간에 그 부작용은 누구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홍삼조차도 정성껏 다렸어 근데 여기에 덱스트린이 들어가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는 연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직 화학 분석이 그래서 수준이 그렇게 나와서 100% 진짜 원방 그대로 쓰면 가격이 높은 거예요 실은 이유가 그겁니다 비싼 이유는 대량으로 만드는데 진짜 화학 첨가제 안 넣어 만든 제품들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저는 채소 과일식만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 약효를 내는 것들이 먹어야 되는 상황은 있어요 통합치료 할 때 그래서 공진단이나 경호거를 처방할 일본, 중국은 다 하니까요 그거를 잘 따져보고 드셔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터무니없이 정말 비싸게 판다 보면 진짜 그게 좋은지 보려면 화학 첨가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라 효과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분명히 이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고 그거를 미국조차도 쓰고 있고 일본, 중국은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작용이 안 나려면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가야 되고 홈쇼핑에서 파는 거는 가공식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그거는 뭐 대량으로 생산해 찍어내고 성분 함량 보면 0.0.5% 넣어두고 하고요 고용분이라는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분말가루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고용분 60%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예를 들면 녹용을 60%가 아니에요 녹용 함량 전체 보면 0.2%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녹용 쓰면요 한 포에 1-2천 원에 팔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쓰면 근데도 효과를 보시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에요 가공식품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가 한약제 약용이 아닌 식용 썼더라도 우리 몸이 오랫동안 반응해 왔었던 것들이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그게 들어와서 독소 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뭐 치명도 그렇고 막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천억 단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오래 드시면 분명히 화학 첨가제 때문에 내성이 생긴다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된 걸 드시고 싶으면 얘네들은 가공식품이고 유형이 진짜 약효를 보시고 싶으면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제품을 드시는 게 맞다 그 차이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건강기능식품조차 안 되는 게 일반 가공식품으로 파는 거고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약으로 못 파는 거고 약으로 팔 수 있으려면 일반 의약품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의사처방이 필요하면 전문 의약품으로 가는 겁니다 이 구분을 하시면 한방 즉 우리나라 전통 이제 먹었던 흑염소 뭐 홍삼 뭐 녹용 경옥고 공진단 치명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할 때 선택을 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었던 게 자연 치유입니다 즉 가스렌지만 해도 엄청난 충격으로 지금 받으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공포 불안을 또 자극해서 뭔가를 가공한 거를 팔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게 모든 뭐 내가 사고가 났을 때도 뭐 암환자들한테도 제가 뭐 아예 수술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술을 하더라도 직후에 내가 뭘 먹고 내 몸을 회복시킬 거냐 림프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 갑상선이든 맹장이든 자궁이든 유방이든 이거를 절개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몸을 치유시킬 거냐 치료에서는요 반드시 재발과 정의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10년 20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양제를 고용량을 먹고 요두가 뭐 좋으니까 먹고 이런 식으로는 단기간에는 그게 그래서 5년을 완치율로 보는 건데요 더 넘어서면요 10년 20년 뒤에는 반드시 재발하는 게 전의가 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퍼부은 미국에서 조차도 수술하고 나면 항암 대신에 최소가이식으로 항암 방사선 다 횟수를 채우더라도 기본 먹거리는 최소가이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통합치료예요 근데 더 나아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몸은 믿기는 커녕 이 불안한 마음이 몸으로 투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학교 구독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먼저 이 몸에 몸에 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왜 몸이 이렇게 증상을 줬는지 마음을 들여다보셔서 이 마음에 치유를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